준비됐습니다 선생님 자 여기 보시면은 딱 뭐가 보입니까? 히어로즈 오브 햄마와치 햄마와치가 보이죠? 한마와치가 보이는데 이 게임은 무엇이냐 RPG 게임을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엔터 더 건전처럼 말이죠 엔터 더 건전 엔터 더 건전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예 그래서 뭐 전사 있고 마법사 있고 궁수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예 있는데 어 잠시만요 예 있는데 요거를 진영을 짜야 돼요 진영을 전사가 앞에서 맞아주고 뭐 궁수는 피하고 전형적인 그 레이드 하듯이 이거 죽으면 끝나나요? 죽으면 아예 끝나요 로그라이크에요 리뷰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 게임 탱커 없이 그냥 다 피해야 그냥 몇 대 맞으면 다 뒤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탱커가 왜 그 맞아줘야 되냐면은 뭐 맞아줘야 되는 건 아니고 어그로를 앞에서 끄느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커는 스킬이 자기 앞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 데미지 경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른 캐릭터보다 좀 더 버티는데 아무래도 탱커는 사거리가 짧잖아요 때리려면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몹에 어그로가 끌릴 수 밖에 없어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덜 맞으면서 해줘야 되는 게 탱커죠 아무튼 그게 있는데 탱은 피지컬이 제일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할까요 그러면? 아니 피지컬이 제일 후진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궁수나 이런 애들은 몇 대 맞으면 죽어요 그럼 제가 할까요? 피지컬은 어... 제가 안 좋지 않나요? 하하하하하하 저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니... 피장맨님이 하면 탱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 별로 의미는 없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탱커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될 듯 예 하고 싶은 거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되고 지금 로비 생성하고 서버 목록 있잖아요 제가 로비 생성을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영웅을 선택하세요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없겠죠? 더 없어요 그래서 새 영웅 생성을 새 영웅 생성을 누르고 4개만 할 수 있잖아요 땡기는 거 고르세요 저 쓰랄 쓰랄 주술사 주술사 주술이 한 명 저는 그럼 원들이니까 궁수 할게요 궁? 궁수? 어? 렉타르? 아 알레리야? 제가 성기사 할 텐데 제가 성기사 전에 하던 거 6렙이 있어요 어? 네 그거 지워 지워? 별 차이 없긴 해요 별 차이 없긴 해요 형 하고 제가 초대를 드릴 거예요 승창맨 닉네임 천하무적 용원이로 하면 안 돼요? 천하무적 용원이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길어지면은 짤려요 영웅 생겨요? 아니 그 이름이 다 안 나와요 출력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실명 써야 되나요? 아니요 그 승우아빠 이렇게 아 오케이 자기 그 스트리머 명칭으로 하면 됩니다 명칭으로 아 예예 천하무적 용원이 하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천하무적은 말이잖아 말 말이 되고 싶어 해 아 멋있잖아 천하무적 용원이 제가 방을 만드는 중입니다 아 왔다 왔다 승완이 입장에 이거 채팅창 크게 어떻게 하지? 채팅창 크게 하는 법은 아무것도 안 보여 위에 왼쪽 그 콤마 있죠 그 아니 1 옆에 1 옆에 1 옆에 1 옆에 숫자 1 2 3 4 옆에 있죠 금방 쭈룩 나오죠 나와 나와 네 콘솔 거기에 콘솔에 명령어가 있어요 네 명령어는 저도 몰라요 채팅창에서 알려줄 거에요 채팅창 크기 키우는 법 음 쇼미더머니라는데? 쇼미더머니 아니고 쇼미더머니 아니고 알려줄 거에요 채팅창에서 아 아시는 분 파워 오버 헬밍 긴 시체 블랙쉽 웰 더 개더링 푸드 포 토트 탭탭을 누르다 보면 나오긴 나와 아 탭 뭘로 탭 잠깐만 아무도 모르겠는데 클리어 뭐 클리어 뭐가 있고 V 모니터 저거 아니야? V 레조루션 아닌데? 어우 저것 자체도 작으니까 UI TXT 어우 맞아 맞아 UI UI 띄고 UI UI 이게 언제 적게 일이야 TXT 아이씨 UI UI 슬라시 챗트 슬라시 스케일 UI 챗트 스케일 UI UI 슬라시 어 챗트 챗트 슬라시 슬라시에요? 언더바 아니야? 아 언더바 언더바 죄송 언더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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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띄고 30 30 30 30이 좋아 30이 좋아 챗트 스케일 아 30 너무 큰데? 20x20 20x20 자 그러면은 다시 켜고 아니 개 개 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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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형 잠깐만 나 잠깐만 죄송 나 이거 왜 스.. 이거 이거 안 된다? 1 옆에? 아 됐다 됐다 자 UI 언더바 UI 언더바 챗트 언더바 스케일 스케일 10 아 3x3x3 3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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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오케이 자 됐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히어로즈 오브 헤마와치에 왔습니다 세계에 하하 우와 여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로그 라이크구요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끝나는 그 스킬이에요 그 마나가 드는 스킬이에요 만화가 드는 스킬 네 그래서 기본 로그 라이크고 그 죽으면 끝나는데 여긴 독특한 그 개념이 있어요 친구가 죽잖아요 예 그럼 그 시체를 만져가지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시체를 만져서 대신 템 같은 거 못 얻죠? 그냥 살리기만 하는 건가요? 살리기만 해요 근데 살릴 때 그냥 무제한으로 살리면 계속 죽고 계속 살리잖아요 예예 만지면 내 생명을 나눠줬잖아요 이제 같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두 명은 일심동체라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나머지 한 명도 죽어 버려요 아 오케이 그래서 터치 한 사람이 끈이 연결되는 칼리스타 처럼 끈이 연결되는거에요? 그렇죠 오 도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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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명이니까 터치가 최대 두 명까지 가능해요 도원결이를 하게 되면 같은 날 접속 하진 않았지만 한 날 한 시에 터져 버릴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막 10명까지는 대충 무난하게 돌아가거든요 10명에서 같이 막 터져 죽는 꼴을 나중에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왼쪽 클릭이 뭐냐 일반공격 왼쪽 클릭 좌클릭 일반공격 오른쪽 클릭이 마나스는 스킬공격 전 대쉬에요 전 대쉬 오 미쳤다 이거 요게 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봐요 제가 뒷걸음질 치게 되죠 마우스 커서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보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로그라이크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레벨이 이어져요 그 다음에 접속할 때 내가 키운 것만큼 그러면 뭐냐 이 돈 있죠 왼쪽 위에가 4757원 있죠 저는 500원밖에 없어요 아 나는 전에 했던 게 남아있나 보다 포션 사죠 그러면 내꺼 포션은 사는게 아니에요 본인이 업그레이드 하는거에요 업그레이드 하는거에요 돈을 모죠 그리고 가운데는 숫자 0 있죠 그럼 집 뒤에 오아가 광석이거든요 광석이 없다는 거고 돈이 500원 있다는 거에요 근데 집 표시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던전에 내려가서 사냥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네 그대로 죽으면 날아갑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갖다 놔야되요 아아 한 명이라도 죽으면요 아니 아니 본인 돈은 본인이 올려야되 아 본인돈은 본인거 그래서 던전 안에 보면은 그 돈을 올려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 도르래 같은게 근데 그게 랜덤하게 수수료가 다 달라요 30% 막 10몇프로 그래서 30%라서 아까워서 안올렸다가 죽으면 다 날라가거든요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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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 오아는 여기 저 따라와 보시면은 오아? 마을회관이 있어요 마을회관이 있어요 여기 돈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말거는건 F에요 F하면은 이 마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오아로만 마을 꾸미기 이거는 공유하는건가요? 아뇨 각자에요 각자 아 이것도 각자에요? 아 각자? 이건 왜 각자에요? 다 각자 각자 한낮 한시에 태어났는데 왜 돈은 따로 갈리에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헤어지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방 들어가서 할 수도 있잖아 아니 한낮 한시에 목숨을 공유하면서 이 방은 우리가 헤어지면 없어지는 방이예요 아 그리고 나중에 돈 모으고 하면은 여기다가 뭐 계속 업그레이드도 스킬도 업그레이드하고 할 수 있어요 패시브 같은 것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거에요 돈이 최고인거에요 제가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니까 시작할때 그 보물상자가 나오면 못 열어요 예 그니까 제가 여기서 그 아 여기가 아니다 이쪽에서 열쇠를 좀 사갈게요 제가 돈이 좀 있으니까 아 그 보물상자 열면은 보상이 있죠 보상이 나와서 우리가 나눠가질 수 있는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물약있다 어 물약갯수 어 물약갯수 뭐가 좋아요 물약갯수이 생명력 3분위한 이거 없어지지 않나? 이거 죽으면 없어지나? 물약갯수 물약갯수 늘린거? 이거 옛날에 올렸던거 같은데? 힐러는 없나보죠? 힐러? 아 누적이라는데 아 누적이에요? 누적이래 그럼 올려 다 다 올리고 하나하나 하나만 올릴 수 있을거에요 뭐 여기 가면은 이거 있는데 제가 그 열쇠는 사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 그 아이템도 있는데 아이템은 C 누르면은 C 누르면 영웅 누르면 내 영웅 누르면 소지장비 있죠? 나옵니다 이게 그냥 존내게 많이 모으면 그냥 여기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점점 쎄지는거에요 오케이 어 그래서 가다가 말좀 걸고 올게 그러면 빨강색 느낌표 그런거 사실 돈을 줄 순 없나요? 서로에게? 돈을 못줘 그런건 없대요 완전히 개인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안주는거 아니에요? 병건이형? 아니 못줘요 못줘요 그리고 여기 허수아비 때려서 그거 하세요 허수아비 때려서 딜 딜 파악 딜체크? 딜체크 난 16 나 나 뮤탈이다 근데 이거 진짜 해보면 아닌데 개 답답해 신기네 나 뮤탈이 오케이 갑시다 자 이제 다 설명이 다 됐어요 이제 갑시다 우리는 우리는 그 햇마와치입니다 갑시다 햇마와치 이거 뭐 게임이 여러개가 섞였네요 히어로즈 오브 햇마와치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돼요 너무 맘에 들어 근데 이거 내가 말씀드리지만 어 한 30분만에 질릴 수 있어요 네 벌레 네? 자꾸 뒤지면 재미없거든요 오케이 많이 죽으셨나봐요 很 잘 죽죠 우와. 미쳤다 아 얼음вод Lu 이거 물약 어떻게 먹어요 물약은 물약 F였나? 어떻게 먹더라? 물약 물약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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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사거리 잘 보면서 그 물약은 하나밖에 없고 우물을 가야지 우물을 가야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단체 행동합시다 이거 개인 행동하지 말고 우물을 가야지 풀 수 있어요 물약은 자 여기 있는거 벌레집 여기 보면은 자 봐봐요 여기 돈있죠 돈이다 내꺼 기다려 아니아니요 저도 처음에 이런걸 오류를 범했어요 같이 나눕니다 같이 나눠요 자 먹었죠 먹었죠 여세요 없어요 열쇠 갖고왔어요 이래서 물건있죠 주우세요 안보이는데 정면에서 열어야 뭐로 열어요 F로 열어요 아 F로 열어요 죄송 각자 나와요 각자 욕심부리지말고 그럼 C 누르면은 장비있죠 저는 거부의 장갑 40의 마법 데미지를 막아주는 지속효과를 얻습니다 재사용시간 5초 이거있죠 이런게 되게 많이 쌓여요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 미스터가 없어? 안타깝네요 승우아빠님 나왔어요? 옥냥이 먹었을거야 C 눌러봐 아 나 안먹었대 몬스터 장비 연병 떨지말고 차분하게 죽으면 돼요 그리고 이 트랩은 죽을수도 있어가지고 아까 옥냥이가 먼저 도착했죠 그럼 옥냥이 살짝 내려와봐 살짝 내려와봐 벽에 네모가 있었죠 저걸 누르면 트랩을 해제하는거라서 용기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옥냥이가 트랩을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들어온거였어요 용기있는 사람은 피가 따네요 그쵸 돈 눈 돌아가지마 장비 찬거지 아이템 장비 많이 차면 점점 세지는거 아니야 오케이 자 이거 패고 이게 보내는거에요 번돈 F 눌러보세요 아 근데 세금이 24%죠 오 나 세금없다 그럼 바로 올려 세금없으면 바로 올려 일단 올려 일단 올려 뭐 그런거일수도 있어 오케이 오렌지는 뭐에요 이거 그건 몰라 자 앞에가서 길 뚫고 있을게요 슥 아 잠깐 같이가야지 진영을 짜 같이가 같이가 그리고 이게 숨어있는 숨어있는 그것도 있어요 사관체력 숨어있는 길도 있으니까 금간벽이 있으면 제보하세요 오렌지도 체력 여기는 다음대로 가는거고 음 플러스 버튼인데 저건 뭐에요? 아이템 먹는거 체력차는거 안간데를 가야지 장비를 채워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로그라이크 특징이니까 다 꼼꼼히 뒤져야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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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먹고 이거 입금하고 오나요? 와이어 트랜스포 와이어 하고싶으면 하세요 뭐야 한 번밖에 안되네 어 뭐야 와이어 안돼 오케이 저도 몰랐어요 여러번 안되는거 자 여기 함정있는데 옥냥이 투입 나? 옥냥이 투입 용기있는자 옥냥이 투입 자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가는거야 아 자 자 다음 아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와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지 아니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잠깐만 아니지 아니야 어 살려주마 어 땡큐 오지마 오지마 숨 아파 오지마 왜 죽어 와가지고 왜 죽냐고 왜 연병을 떨어 내가 떨지 말랬지 내가 연병 이거 열어봐 이거 꺼봐 이거 꺼봐 어떻게 꺼냐고 이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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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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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거 열쇠가 없다 열쇠가 없다 열쇠가 없다 아 우리 도원결이 벌써 했잖아 1층에서 형 죽이면 도원결이 안되는거잖아 스마 본인이랑 나랑 안되있대 하나가 하나가 됐네요 아니 그냥 도원결이야 이거 아싸 나도 되있어? 유대감이 이렇게 생기는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 이제 대충 알겠죠 이제 장난하지 마세요 갑시다 형 형 도원결이 있으니까 죽으면 안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니가 죽어도 다 우리는 연결된거야 우리는 오렌지 먹어요 오렌지 우리는 다 연결됐어 이미 오렌지랑 여기 사과먹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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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먹어 아침에 사과 먹고 이건 승우아빠님 쓰세요 여기 왼쪽에 하나 더 있어 왼쪽에 사과하나 있더라 왼쪽에 두개 이렇게 왼쪽에 두개 왼쪽에 두개 든든하게 침착하자 이제 진짜 장난하지 말자 벽이 있으니까 벽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이런데 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오 숨겨져 있다 여기 오오 뭐야 뭐야 안되네 글리치 글리치 가비 갑시다 이제 자 내려가죠 다 모여야지만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재미있는데 어 저 뭐야 저거 드시고 죽으면 다 죽는거죠 죽으면 다 죽어요 저기 많아 뭐지 이거? 많아 아 많아 어때요 마나 막 써도 돼 시작 이렇게 여기는 마나 나중에 채우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숨을 살 수가 없네 그죠 그니까 이게 그 진짜 던전에 보물 노리고 온 그것처럼 목숨 걸고 하는거에요 목숨 걸어? 오른쪽 조심 오른쪽 몰려온다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처리합시다 올리기 까시 까시 까시벌레 아 죽는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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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갔지 안죽어 나 안죽어 아니 그 차량 낮으면 뒤로와 나 안죽어 차량 낮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 갈게 네 주술사 탱 얼창 얼창 오케이 이게 몸빵이 센 애는 뒤로가면서 때려 아 뭐야 이거 왜 죽어가면서 때려 독댐 그 자폭 자폭 좋아 좋아 날랭이 피하고 이거 안되는데 이거 안되는데 아 내가 좀 내 전방은 좀 데미지 경감이 있으니까 오케이 아 등 너무 아프다 톡톡 자폭 자폭 새빨게 눈앞이 자폭 어 얼리기 어 고슴도치 너무 무서워 어 뭐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제 알겠죠 어떻게 되는건지 침착맨 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원인 사망원인 이거는 이미 조졌어 아니 이미 조져가지고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아 이거는 이미 개조졌어 아 이제 이미 이미 하자 사망원인 바로 들어가자 바로 비바일 시네마님 오고 계시고 어 직박이 형님은 비바일 시네마님 아직 대답이 없고 비바일 시네마님 아 근데 이거 딱 처음에 와이어 송금한 것만 딱 들어와 있네요 180원 그죠 그죠 이거에요 이런거에요 아니 이거 힐러 없어요? 힐러 있는데 나중에 해금 아 잘 피하세요 내가 열쇠 하나 사갈게요 내 돈이 있으니까 이거 오늘 한가지는 확실해요 이거 승화부님이랑 저랑 게임을 많이 안해봐서 아직 어색한데 오늘 되게 친해질거 같은데 많이 그리고 오하가 중요하니까 오하 아까 하나 먹었는데 흘렸거든요 죽어서 이번에 잘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범인찾기 게임이네 재밌다 먹고 오고 사망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네 죽으면 바로 나와요 죽으면 바로 나와 내 보면서 아니 그 승화부님 공대장 출신이니까 그 누구 때문에 누구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없도록 아 그런거 지적하지 말자 우리 그리고 여기서 물 뜰 수 있어요 물 그거를 공주해주는 사람이 공대장인데 양 Macko 이거 물약 쓰면 안되잖아 다시 그쵸 아 돈먹고 내려가죠 맵이 바뀌나봐요 위기 로그라이크 로그라이크 여기 뭐 건너가는게 없네 장비도 다 떨어지는구나 예상치 못한 선물 예상치 못한 선물이 널 기다린다고 뭐지 저건 나도 모르는 건데 유기 뭐 있나보다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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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다 너무나도다 어 열쇠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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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신없어 어 열쇠 열쇠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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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함 갑시다 어 여기 뭐 있는거 같은데? 잠깐만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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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해방 없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도가 되게 정직하네요 생각보다 짧아 생각보다 벌레 벌레 아 이거 없어진데 이거 위에 없어진데 없어진데 빨라 빨라 없어졌어? 이거 없어졌어 아 맛있는거 나중에 먹으려고 했다가 썩었네? 아 괜찮아 애초에 없던거야 애초에 없던거야 애초에 없던거 빨빨리 먹어야되네 어 잠깐만 아 자신없으면 하지마 내가 할까? 도원결이 하지말고 내가 먼저 갈게 잠깐만 형 이거 나와야돼 근데 한번에 가는거 아니야 이거? 아까 형 쉬는 구간이 있던데 여기 그 옆에 내가 핀찍을 해볼게 여기 여기에서 쉴 수 있어 알트 알트가 클릭이 핀입니다 여기에서 구간에서 한번 쉬어 오케이 아닌데? 승아빠 다음 승아빠 다음 승아빠 아니 다만 죽였어 당신 죽였어 승아빠 승아빠 고 고 당신 죽였어 아니 고 고 고 고 고 417원있었는데 어 나 살았다 아아아아아 아니 승아빠도 죽지 않아 왜 살리면서 가 아니 내가 해야하잖아 잠깐만 이걸 못해? 아 잠깐만 아니 빨리 아 한번에 잠깐 이게 맞춰지는 순간에 아 아니 어 뭐야 어머 어떻게 간거야? 어? 대시대시 내 스킬 내 스킬 버그쓰는데 버그야 살려 살려 어떻게 간거야 내 이제 살려줄게 나 지금 혼자 아이템 먹었어 아니 빨리 살려봐 버그가 아니고 내 스킬이라고요 아 오그람 전수하세요 빨리 살려 어 이거 아 땜났났다 땜났났다 풍덩이 부족 어 영태형 부족 아 내가 못할거 같으면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왜 말을 안듣고 그 연병을 떨어 그러니까 내가 안되니까 왜 연병을 떨어가지고 나 이거 못했어 자 일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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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일로오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아 사과 사과 야미 아니 일단 생각하지마봐 아니 아니 그 스묵아빠는 스묵 왜 살리고 가가지고 옥냥이를 한번 더 죽여 아니 지금 우리 바로 이게 또 2층에서 동원결이잖아 죽어 있는건데 끈끈해지고 우리 우리 올릴수있는거 나오면 바로 올리죠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열쇠를 안삿는데 열사를 안사는데 나 열쇠있어 어 아무나 가도 돼 내가 갈까? 내가 갈게 내가 전사니까 대시가 있으니까 잠깐만 보고 쉬는 데가 있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F 됐다 눌렀다 아싸 소모자의 미늘창 그럼 이렇게 아이템이 막 쌓이면은 이제 세져 무장 저 무장 해제 나 사기템이다 좋지 사기템 죽으면 안되겠다 어 무장 해제 아이템은 사라져요 레벨만 남아요 레벨하고 집에다 올려보낸거 어 어 여기 열쇠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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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건이 형 뭐 병건이 형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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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회오리 샷 이게 뭐지? 어 무조건 저 어 오오오 개맞아 가시한테 가시한테 얘 가시는 좀 체력이 많아 가시한테 돌겨 그랬네 이게 독이 잘 안보인다 근데 우리랑 스킬이 겹쳐가지고 이거 뭐임 가시 가시벌레 여기 숨어있어 숨어있어 가시벌레 잡았어 어 여기도 낄 수 있다 여기도 뭔가 길이 있을텐데 저기 오른쪽에도 있는거 같고 일단 일단 다 돌자 어 여기 좁은 길 조심 좁은 길 조심 뒤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오 녹색 녹색 잠시만 일단 빼야될 때 일단 빼야될 때 여기 아니다 병건이 형 아니야 아니야 가시 들쑥 가시 들쑥 가시는 일단 내려갈까 내려가자 일단 가자 일단 사과 찾아야겠어 사과먹어야 돼 침착냉이 아악 좋아좋아좋아 깝치지마라 이거 터트리면 안돼 그거 터트리면 안돼 병건이가 그거 터트리면 안돼 왜왜왜 튀어나오잖아 아니야 여기 안그러면 여기서 계속 나와 아 그래? 어 리젠이어네 가시 가시 가시보기 좋아 오! 아래 여기 또 열쇠 또있다 여기 맛있는거 있다 여기 먹어봐먹어봐 티없는 사람 내가 먹어? 13명이지 먹어봐 형 어? 아니 아이템이야 아이템 감귤 어 화창한 감굴비 뭐야 이거 여기 왼쪽에 오렌지 왼쪽에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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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나눠 드시면되겠다 하나씩 오! 자 뒤에 봐드릴께요 드세요 오렌지 아우 좋다좋다 이거 자연치유도 있어 자연치유도 어 어? 진짜 아픕니다 이거 가만 밟으면 펄 근데 피지컬? 누구 먼저 갈까요?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길이? 어이구 이거 템 눌러보면 알아요 템 눌러보자 템 눌러보고 위에 길이 있네 가스 아 위에 벽 뒤에 공간있어요 아 벽 뒤에 공간있구나 제가 할께요 제가 제가 할께요 여러분들 회피있으니까 확 날아가면 되요 지금 아 아 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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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숭아빠님인데? 아니 집장맨님인데 사망원인 어 사망원인다 숭아빠님이라고 나오네 이거 왜 연결되있어서 그런거? 숭아빠야 숭아빠 아 숭아빠님이 살리셔서 연쇄사망 숭아빠야 숭아빠 이거 근데 입금을 못했네 지금 게임 안한거랑 똑같아요 형이 주술사 해 내 전사할께 병건이 형 주술사할래 주술사 아냐아냐 나 전사가 맞아 나 전사 잘해 나 전사 잘해 그래? 오늘 밤이 길어지겠다 알았어 알았어 이거 애초에 못개요 이거 못개 레벨이 막 120도 있어 120도 있어 애초에 레벨이 안되가지고 난 이제 침착하게해야재 먹으면 범인 먹으면 안되고 저거 오렌지 자 갑시다 차분하게 용기있게 오케이 아만만다 오른쪽 왜 안주고 그게 돌진이 돌진이 스킬이야 스킬 돌진이 지나가면서 때려 여기 피가 안 달아? 열쇠 먹어 열쇠 내가 다 먹네 열쇠 먹어 열쇠 먹어 열쇠가 좋다 열쇠가 강력하네 얼음창 좋다 나 레벨업했네 별 나오는데 별? 나 3! 레벨 3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드세요 자 이쪽으로 오른쪽에 사과 좀 먹을게 오른쪽 없어 위에 오라는지 오고있어 오고있어 처리하고 있을게 오하 있다 오하 오하 먹어보세요 위에도 있어 움직이지 않아 이거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거 보면 뭐 떴는데 그거 우리 들어온데야 저기 뭐있어? 밖이야 밖 아 입구야 입구 비발시네마? 오아랑 비슷하게 생겨 위에 상자있어 내가 열쇠를 먹었거든 또 있다 또 있다 자 자 물거리 루곳할 이맀롬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여덟 으아아아아 2400 제11 비밀 시네마님 접속하세요 expectations 접속하시고 알려주세요 접속하셨어요? 잠시만요 하고 있는데 마이크 조정해야겠다 잠깐만 소리를 소리가 작아요? 제가 키워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아 아아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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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발시네마님 게임 켰어요? 네 켰습니다 게임 켜서 두번째 칸에 사람 4개 있는거 그림있죠? 사람 4개 있는거 클릭하시면 캐릭터 생성할 수 있어요 저는 전사했고 옥냥이는 주술사했고 승호아빠님은 궁수했어요 흑마법사 남았는데 흑마법사 땡기면 하시고 아니면 겹쳐서 해도 돼요 흑마법사 하겠습니다 흑마법사 하시고 캐릭터 이름은 한글로 박정민이라고 하세요 네 됐음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도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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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하고 올까요? 이따가 하죠 어차피 가는길이라 보니까 닉 우원박으로 해? 우원박으로 할래요? 우원박으로 하세요 도르레 이게 뭐야? 아싸 아이템 아 수마빠 수고하니 미쳤다 금이 있으면 들어갈수있어 금이 있으면 들어갈수있어 이게 금이구나 됐습니다 아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시프트 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스팀 창이 열리죠. 왼쪽에 친구라고 되어있죠. 우측 상단에 친구 추가가 있어요. 누르면 자기 친구 코드가 나오죠. 친구 코드 부르세요. 끔찍하다 패턴이 871495662 871495662 9566 왼쪽에 있나? 비바일 시네마 초대 전송했거든요. 왼쪽에 없어요. 칸바운맨이 신청했을거에요. 그냥 아이템만 있는데 버튼이 없는데. 칸바운맨 받아줬어요? 버튼 주변에 있을텐데. 했어요? 비바일 시네마 초대 해드릴게요. 아이템은 있어요? 아이템이 끝에 가면 있어요. 그냥 먹고 나오는건가봄. 게임 초대가 안되는데? 비바일 시네마. 이미 시작해서 그런가봐. 다시 만들까? 다시 만들까요? 도루래로 다 올려보내고 다시 만들까요? 오케 송금 송금. 송금 송금해. 오아랑 다 보나. 오 나 세금 1% 1% 1% 개꿀. 나가 나가 나가. 마을로 돌아가. 사망으로 처리. 다 나갔다 나갔다. 다른거가 엄청 추가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건 무시하면 돼요. 그건 원래 그.. 다 감당해야되요. 네. 우원방님 미퍼하고싶으면 미퍼해도 돼요. 미퍼요? 응. 게임 초대하기. 게임 초대하기 했어요. 애쉬있어요 애쉬. 했어요. 이제 들어오실거에요. 자 그 원방님을 위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드릴께요. 오케이. 원방님 들어오면.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별은 뭐랬지? 마을 업그레이드 이랬는데. 별은 마을 업그레이드에요. 잠깐만 오아가. 데미지 10오른다고 해서 눌렀는데 1오르네. 완전 개사기하냐 이거. 아 비바일 시네마 왔네요. 마을 공터로 오세요. 이거 키가 어떻게 되죠?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자.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어. 다같이 진영을 짜고 던전을 탐험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크 게임이 뭔지 아시죠? 모릅니다. 어. 매판 할때마다 달라지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은 죽으면은 레벨만 남고. 나머지 템하고 돈이 다 날라갑니다. 어. 그래서 돈은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던전에 내려가면. 네. 자기가 먹은 돈만큼. 네. 도르래로 올려보낼 수가 있어요. 돈을. 요거. 돈이 어디 있냐면은. 어. 위에 보면은. 집하고 돈 있고. 500이라고 써있죠. 네. 그게 현재. 그 우원박씨의 돈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집하고 5화가 있죠. 네. 0이라고 되어있죠. 네. 지금. 그 우원박씨가 모은 5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던전에 내려가서. 위로. 송금을 해야되요. 안그러고. 송금을 안하고 죽으면은. 못 모아요. 아 네. 네. 그게 집에 보관된 돈. 집에 보관된 5화라는 뜻이고. 그리고 별이 0이 되어있죠. 네. 별은. 저 따라와보세요. 저 따라오면은. 여기 집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이 돈 표시했다가. F 누르세요. 모든 사용키는 F입니다. 네. 자. F 뭐.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어요. 5화를 모으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 아직은 없으니까 못 올리고. 네. 자. 이쪽으로 오고. 이게. 그 마을을. 번영시키기 시작하면. 템도 살 수 있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스킬 배우는 곳인데. 나중에 가야되는 곳이고. 아. 나도 갈 수 있나. 그리고 여기 가면은. 여기가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평생 지속이에요. F 눌러서. 해보세요. 그럼 뭐. 500원을 할 수 있는 거 나올 거예요. 물력 개수. 물력 개수 늘리세요. 그럼. 물력 개수 2개가 될 거예요. 물약 2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약은. 스페이스로 먹습니다. 뭐해. 발목 배웠잖아. 어디 가셨지. 저 올라갔어요. 저요? 저 도망갔어요. 관심이 싫어서. 초기화가 안 되네. 초기화 돈 필요해요. 천원.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눌렀는데. 이게 그냥. 저도 지금. 이거. 여기서는 스킬 찍어요. 이쪽에. 네. 네. 근데. 레벨 올라가야지 찍을 수 있어요. 우리는 레벨이 다 3이에요. 시 누르면은. 이거 봤어. 자기랑 친구들 볼 수 있어요. 어. 뭘 눌러요? 시. 시. 시 누르면. 영웅 누르면은. 자기랑 친구들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탭 누르면은. 지도 볼 수 있어요. 디아블로에서 탭 누르면 지도 보였거든요. 아. 세번째 스킬. 적 죽이면 세번. 적. 적 죽이면 세번째 스킬.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려가는 겁니다. 아. 이거. 제가. 그. 그. 열쇠를. 청동 열쇠를 하나 사갈게요. 이게 뭔 소리지? 갈까요? 오케이. 화삭하고 싶다. 다시 만들어도 돼요. 다시 만드세요. 흠. 세번째 스킬 발동. 미스터 오세요. 이거. 허수아비 때리세요. 허수아비 때리면 그 나옵니다. 전 이제 스킬을 배워가지고 기절시킬 수 있어요. 10% 확률로. 일단 오케이. 가죠. 아. 그럼 UI. 챗 스케일 해야 되니까. 냉돌 냉돌. 숫자 1, 2, 3, 4. 초기화 시켜야 된다. 숫자 1, 2, 3, 4. 어. 랭글 랭글. 점 있죠. 1 옆에. 왼쪽에 점. 키보드. 네. 그거 눌러보세요. 뭐 쭈르륵 나오죠. 네. 거기에 제가 부른거 따라서 쓰세요. 네. 영어로.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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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써질거에요. 왜냐면 방금 한글을 써서. 그래서 하은영키를 한번 눌러주시고. UI. UI.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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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트. 네. 채팅할 때 채트. 채트.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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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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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띄고. 이게 패시브인가. 숫자 3. 네. 숫자 3. 숫자 3. 숫자 3. 숫자 3. 그러면은. 채팅창 크기가 바뀌었을거에요. 엔터 누르면은 채팅창 크기가 나올거에요. 어 네네네. 이제 됐어요. 자 갑시다. 모험을 향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채팅창이 계속 떠있어야 되는건가요? 뭐라고요? 채팅창이 계속 떠있어야 되는건가요 이렇게? 안떠있어도 돼요. 있으면 기분이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있거든? 아. hostile. 시간이나면 꺼져요. 자. 갑시다. 직박이 오면 또 설명해야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직박이 오면 또 설명해야되요. 자. 갑시다. 아. 왼쪽 클릭이 보통공격. 오른쪽 클릭이 스킬공격입니다. 네. 전사가 먹어야되네. 아냐. 이거 아무나 먹어도되요. 아. 내가 먹으면 두개가 아닌거 같은데? 회피가 있어서. 아씨 뭐야 개아파 옥냥이 아파보인다 너? 개아파 그려버리는거야 이렇게 그어버리는거야 크어버리는거야 오 좋다 그어 한번씩 그어 얼음 참 오 에너지가 살았어 어 에너지 피가 막다네 그리고 아 이거 도원교리 시스템은 이따가 설명해줄게요 도원교리 시스템 있어요 저 범위를 문 prank 아이 공냥이니 피없다 어 괜찮은 destroying 자 여기 여기는ежду 퍼즈랈죠 아오오오오 łby peers 저렇게 한명만 통과해도 돼 한명 통과하고 아니 왜와 요렇게 누르는게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아 네모난거 연장에서 ensures 네모난 버튼 누르면 해제됩니다 한명만 가도 됩니다 rors 그리고 여기는 다음 층으로 가는거 아래 하나 일단 아래로 한번 가고 여기 각 층을 다 뒤져야지 아이템을 먹어야지 강해지거든요 얼음창 그어버리고 성기사 그 차지 알죠 차지 원방님 훌리타면 뭐가 나가는거에요? 요런거에요 여기 돌 있다 그거 먹고 어 이건 뭐지? 이 비성은 뭐지? 묘비같은데? 성소가 무한한 잠재력을 부활하고 넣어줬습니다 기술이 많아서 모략 쉬라인 행운의 이벤트로 흥분시킵니다 흥분됐잖아 지금 아이싱 많이 나오나 봐 나 계속 뛰어 나 무한이야 무한 나 무적임 도르래 여기 도르래 안먹어 나 무적이라 나 영원이다 영원히 이거야 여기 위에도 상자있다 위에 상자 일종날 쪽 일종날 쪽 방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틈이 되게 많네 병마다 근데 이런 틈이 아닌데 자 오른쪽 오른쪽 어 저기 들어가 어 자 저기 자 제가 갈까요? 감정인데 이거? 제가 갈까요? 이거 대쉬 있는 사람이 가는게 편하긴 해 이거 감정인데? 세번째 들어가면 네번째가 안 열림 어 거기서 대쉬 해야되잖아 거기서 대쉬 해야될거 같애 일단은 병건이 형 내가 형 살릴거거든 그럼 형이 대쉬를 통해서 거길 나가 아니지 너 그 니가 그냥 나가는게 나 나가는게 나 나가는게 나 어? 너 나가는게 나 그냥 그대로 돌파하는게 나 형 못살리잖아 아니 함정 끄고 살리면 되지 함정 끄고 살리라고? 응 아 오케이 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쉬었다 가는거야 어 어 아 뭐야 흔적하게 저를 다시 살리세요 어떻게 살려요? 거기서 살리면 너 또 밟아 가까이 가서 F 누르시면 돼요 아니 뭐야 이거 난 끼었음 에이터스 아 살았어 살았어 됐어 거기서 쉬고 어 왜 나 피가 낳았지? 어 나 죽었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살려주잖아요 목숨을 나눠준거라 둘이 목숨이 이어져있어요 그래서 둘중에 한명이라도 죽으면 죽어버려요 아 오 됐다 됐다 이제 승우아빠님이 살려주면 세명 다 도원결이 세명 다 도원결이 피 없어 됐어 그리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내려가서 송금해 송금 가족들한테 송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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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송금하고 가자 이거 조졌어 이미 조졌어 된거 같으니까 수수료 아무리 비싸도 일로와서 일로오세 이거는 갔어 갔어 이거 안돼 그 아이템 줍는건 F입니다 어 아 풀송금했다 대단하네 그리고 이거 보면은 C 누르면은 소지장비에 잔뜩 있죠 네? C 누르면은 자기 영웅에 소지장비 있죠 아 네네네 이게 그냥 무수히 많이 쌓이는거에요 하다보면 그리고 죽으면 다시 없어져요 아 그럼 이거는 못올려요? 뭐 뭘 올려요? 여기 무수히 많이 쌓여 쌓인 이미걸 돈처럼 아 못올려요 아이템 못올려요 아이템은 못올린대요 엄맛 엄맛 아이템 올리면 사기인데 근데 나 그 대신 나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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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이에요 개꿀이야 아 지성지성 어 스킬 무제한 뭐야? 우와 뭐야 함정 형이 가야겠다 이거 오우와 나 진드기 갑자기 튀어나옴 레알 옹냥이가 죽었는데? 나는 진짜 아니야 난 근데 난 진짜 아니야 나 진짜 근데 왼쪽 오른쪽 갑자기 진드기 튀어나왔어 제갈량처럼 옹냥이가 죽어라 첫 폭에서 막 몰려나온 것처럼 제갈량 함정에 걸려든 것처럼 괜찮아 890원 다 보냈어 어 나 빠졌어요 나도 나가짐 나가자 나가야지 뭐 아예? 아이팅기였다고요? 아이팅기 자 다시 부릅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그 장담을 못한거 알겠죠? 이게 올해 할게임은 아니죠? 아니 괜찮은데? 해야돼 일단 도전 욕구가 생긴다 일단 한두시간 해보고 다른게임 해도 되니까 초대했어요 제가 초대했어요 여기 여기 이름이 잠깐만요 들어가면 잠시만요 이게 이론상 250명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돌아지 다 할 수 있어요 어 좋다 쓰 쓰 드럼 쓰 음 예배당 마을 업그레이드 어디서 안되지 한번만 더 추대해주세요 한번만 한번만 마을 업그레이드는 왼쪽 큰집 왼쪽 큰집 왼쪽 큰집 그러면 그 여기서 15돌 내고 예배당 지으면 되네요 2단계 오른쪽에 15돌이 있어 아 사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제를 해야 돼 우리는 이 파티는 사제가 필요해 금화도 기부해서 영구적인 축복도 받았어 한번 리셋 해야겠다 아 난 942밖에 없어서 리셋이 안되네 오하가 10개 이상은 있어요 1250원이야 리셋 아 너무 많이 들죠 아 이거 뭐야 그냥 좋으셨잖아 너무 많이 들어요 신발 자 다 오셨죠? 가자 자 고고 고 고 고 고 고 원박시는 레벨 1죠 원박시 레벨 1 저 레벨 2 이즈 진짜 레벨 2 저 레벨 3 3 나 나 나 경험치 못 봤어 오하다 처음부터 오하 트리얼 끝 트리얼 끝 이제 진짜 조심해야돼 다 조심해야돼 오케오케오케오케 안피 남아 독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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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누르면은 물량먹어요 벌레 벌레 여기 처리하고 갈게요 우와아 오 뭐야 뭐 우와아 개마나 오 여기 들어가진다 우와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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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스크롤 여기 들어가여기 들어가 원박 원박 워박 생명구슬 생명구슬 군용으로 군용으로 피읍이다 피읍 원박 여기 군용 여기여기여기 들어오세요 원박님 군용 먹어 에프 에프로 먹어 오오 오오 나 생명령 피읍 피읍 하나만 더 먹으면 되겠다 그럼 다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어 칠바라기 개 묻힌 예유롭네 오오오 쓱쓱 오오 묻힌 오오 가시 조심 여기 아래 열대 있어요 가시 조심 계속 나오는데 여기 뭐야 이거 계속 나오는데 그거 부숴야 돼 그거 부숴야 돼 뭐지? 빠찌구인가? 부숴야 돼 오케이 여기여기 열쇠 있음 여기 열쇠? 열쇠 이거 대쉬 있는 사람 열쇠? 도르레만 도르레만 도역 아래 열쇠 있어 오케이 여기 땅굴 땅굴 어 여기 여기 물약 채울 수 있어 열쇠 안 먹지? 나중에 채워야지 제가 먹으면 아무나 다 샘 물량 먹고 채울 수 있어요 위에 샘 위에 오케이 약수터 약수터 어디 있지? 거기다 스텝 누르면 위에 있어 아 오케이 약수터 여기 숨겨진 구멍 아니고 아니고 약수터 두 개 채워져요? 물약? 다 채워질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 늘어날 만큼 채워지는데 홀로 굿 굿 나도 채워야 되는데 굿 굿 먹고 채우러 가자 먹고 채워야겠다 먹고 채워 여기는 근데 무난하다 이제 어? 아니다 아까 그거다 아까 그거 함정? 함정? 아까 그거 싹 싹 함정 열쇠 이거 공이 되는 거 아닌가? 오 나이스 열쇠 열쇠 공이 안됨 고통의 인장 1회 만화당 주는 피해량 증가 아싸 나도 먹어야지 마크 헤매돌 마크 헤매돌 마크 헤매돌이 뭐야 좋다 좋다 고고 고고 1층 끝 저거 물약 채우고 가시죠 오케이 견슨 마법 화살이 채우고 오세요 예 전방에 주문을 시잖아요 마법 화살 발동 오케이 어 무난하다 1층 1층 기술을 쓰면 아 마법 화살 송금 송금 못참겠는데 송금? 고고 그저 송금 무쇠 가자 마법 저 대쉬하면 화살나감 여기 대쉬하면 화살나감 어 좋은건데 어 쉬엘 한정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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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내 캐릭 어딨나 헷갈린다 근데 어 여기 어 이거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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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염룡 어 뭐야 이거 신난다 사줬다 신난다 염룡? 염료 있어요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없앴어? 이거 있어요 이거 요쪽에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 염료 왼쪽에 아이템 있어요 왼쪽에 아이템 있어요 여기 신난다 신난다 알트하고 찍는거에요 핑은 알트 아 뭐야 뭐야 어 우야박 죽는다 우야박 죽는다 우야박 아 저 가시 저 가시가 안죽어요 그니까 가시는 도망가면서 때려야돼 아 등 너무 아파 슥 슥 슥 슥 어 어 이거 미쳤는데 병 넘어서 어 가시 가시 피해 가시 피해 아 맞다 가시 기절시켜 오 오 오 어 꺽거리는거 되게 웃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시 어 왼쪽에 뭐 있고 이거 좁은데서 싸우면 안되네 아니 우리 무조건 불리하네 넓은데서 아냐 넓은데서 무빙하면서 해야돼 좁은데서 하면 그 미사일 못피해 오른쪽 가볼까요 함정이다 함정 어디 가시 가시 여기 나가는 데 있다 출구 오 오 가시 간다 가시 추 오 오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와아 오케이 기술공격력 5 뭔 공격력이? 아이템이 중요해 아이템 아 물량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위에 또 있다 물약 다 먹었어? 물약 다 먹어요 약수 터? 노약수 터? 어 까시 근데 세다 엄청 세다 내가 기절 시켰어 내 기술 시켰어 아 저 오렌지 있네 저 위에 오렌지 드세요 원망님 드셔야 될 것 같아 오렌지 먹고? 오렌지 들고 오세요 일단 송금은 하고 보는게 나은 것 같아 송금은 일단 하는게 나음 오른쪽부터 갈까요? 오른쪽부터 가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돈 벌었다 오렌지 일단 있어요 왼쪽 위에 뭐야 위에서 뭐가 떠가 물 채우는거 있다 나는 좀더 싸우다가 난 좀더 싸우다가 여기 뭐 별거 없습니다 저거 물은 한명밖에 못 먹어요? 채울 수 있어 F로 F로 채울 수 있어 저 위에 12시에 뭐 있거든요 갔다 가실래요? 거기도 가 12시 도전 경험치 먹어야지 우리 커야지 성장 성장 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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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거 경험치밖에 없어 엎어지시고 많아 또 위에 또 있어 까시 또 있다 우리 빼떡 봐 아까 그거다 아까 그거다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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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고 오른쪽 좋아 든든하다 다이아 뭐야 어 돈만 나옴 좋아 좋아 여기 뭐 또 있는건가 왼쪽에 페인트 보죠 저거 어디어디 염료 아까 안드시고 오신거 두 분 여기 염료 염료 있을걸 여기 우리 아까 내려왔던데 염료 드시고 가자 이제 가자 3층 가자 3층 가자 염료가 뭔진 모르네 그 캐릭터 꾸밀 때 쓰는건가보다 아 처음 3층이야 가자 가자 야 쉽다 쉽다 너무 쉽다 풀피 풀물약 3층 너무 쉽다 그리고 맞을 때 한 번에 앉지 않게 다같이 풀 딜러 풀 딜 오 나이스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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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조심 오오 개아픔 어 깝치지 말게 오오 뭐야 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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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아픔 어 무친 럴커 조심 오오 안돼 안돼 럴커 풀 딜 럴커 조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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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아직도 도원결이 한사람 없잖아 어 나이스 같이 가야돼 같이 가야돼 가시가 세다 가시가 아 뒤에 뭐야 뒤에 뭐야 여기 갑oons 이럴커 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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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커 럭커 네 cryptocurrency 병건이 형이 장비면 누가 UB istirp? 글쎄요 끝까지 살아나올 matured 난, 니 제갈량 할래 request 너 제갈량 해 5화 두 개 모았죠 여러분들 나 오와 2개 업그레이드 진행 바 Flug 오 피지컬 오 변건이 형 아빠병거리 형 죽으면 안돼 아 개 아니야 아니야 죽어도 돼요 죽으면 형 살린 사람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안 괜찮을텐데 괜찮아 오케이 버튼 오케 analog 바깥으로 살았다 열어드릴게요 OK 어? 나 진짜 좋은 거두다 개사기템 뭐요? 색깔이 달라요? 기본 목격이 E의 마법 피해 우원방님 물약 없죠 지금? 네 아슬아슬하다 방무신데 왜 저렇게 약하지? 거기는 갔어요 이쪽으로 가죠 오른쪽에 뭐 드글드글 오른쪽에 드글드글 햄 여기 체력있다 체력있어요 체력 여기 여기 사과 사과 오케이 이거 끌고 한 번에 죽이죠 이거 그래 끌고 데리고 와 얼음창 얼음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까시다 까시 먹어 먹어 원방먹어 원방먹어 사과 사과 맛있다 사과 또 데리고 와 아이스 까시다 까시 야 누가 딜이 되게 세네? 나 나 나 옴 냥이 님 쐬 옴 냥이 괴삭 아 이제 만화가 없어 저 툰퉁이 툰퉁이 뭐 이렇게 안 죽어 이거 툰퉁이 쎈 툰퉁이 쎄 꽝 이케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오오 까시 까시 아 살았네? 살았네? 어씨 까시를 낳은 분해한다 분해 안에서 무더기 처럼 그래서 뭐 만들어 잡고 얘가 아 물량 먹을까?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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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먹어야겠답니다 와아 동지 부셔 아아 오 조심조심 안돼 약터 없나 여기? 약터부터 찾자 오 여기 여기 잠깐만 전투 그만 전투 그만 전투 그만 저기 왼쪽 위에 먹을 거 있어요 이거 드시고 오세요 왼쪽 위 아 많다 많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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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여기 여기 아님 잠깐만 저팀 그만 저팀 그만 아 이쪽은 송궁부터해 송궁부터 방 왼쪽ING 거기 아니고 타블루도 이렇게 여기 여기 이쪽 원망님 왼쪽 원망님 왼쪽 와 좌쪽 왼쪽은 왼쪽은 왼쪽으로 아아 지금 참고있는 사과사과 호텔 x2 호텔 x2 호텔 x2 호텔 x2 수미형 호텔 호텔 x3 지금이야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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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x2 그어 아아 호텔 x3 오렌지 x2 오암박 먹어 x6 원망님 오レン지 원망님 그래요 일로 오세요 아 여기 송금해 송금 여기 먹을 거 많음 여기 여기 사과 사과 아 여기 많다 여기 많다 그래 나 두개 송금해 송금 어 송금 송금 여깄다 오른쪽 오른쪽 송금하고 해 아 잠깐만 이것까지 잡고 할까? 아냐 아냐 송금해 어 안돼 5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5화 해야 돼 5화 해야 돼 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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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어 여기 3점 있다 3점 있다 나 송금했는데 어 여기 5화 여기 5화 돈 없는데? 아 뭐야 이거 어 옥냥이가 먹어가지고 돈 생김 돈 생김 돈 생김 돈 생김 어 약초 있다 최배물량 개수 증가 아 살 수 있는게 없네 나 PX를 못가 까비 아 돈이 없음 거짐 까시 까시 아래가죠 인천히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돈 있다 돈 있다 살 수도 있어 살 수도 있어 아 저거 아낄걸 아 호스머니 살 수도 있어 살 수도 있어 사물레 위에 조금 남음 잔당 어 잔당 치우러 가죠 잔당까지 해서 가자 잔당까지 이거 경험시 먹어야 돼 쉬 291원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비밀벽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아까 냄새 냄새나는게 몇개 그쵸 비밀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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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나눠서 가볼까요 아이템 하나가 중요해서 제가 왼쪽 아래 갈게요 내 왼쪽으로 살 수 있는게 없어 위에 비밀벽 하나 있대 위? 응 위에 위주로 찾으시면은 그쪽 한번 알려주세요 벽 따라 한번 다 가볼게요 여기 뭐 이런게 원래 열려있는건데 아래에 있진 않을게고 저런 부서져있는거 어 아씨 여기 아니야 왼쪽 아래 탐색중 비밀벽이 층마다 있는건 맞죠?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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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어 어디 어디 아 장거리 어 글로감 글로감 여기 나있는데 다 있는데 아 이거구나 오오 이게 뭐였더라 이게 버튼을 누르면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는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어? 이게 뭐지? 뭐야 어 여기 뭐 생겼다 아이템 아이템 나오긴 나왔어 피격시 이정속도 나 맞으면 빨라집니다 이 끝인가 이거? 끝인데 아이템 하나 먹었으면 됐지 각 층마다 있다고? 다음 층 4층이다 4층 보스도 있나요? 보스도 있어요 아 그 부서진 틈에 빨간 눈 나오는게 비밀력이래요 다 틈마다 있는게 아니라 어 뭐야 피 다 찼는데? 어 그러기 도로래 있다가자 도로래 있다가자 이거 보스방인가보다 어 뭐 보스인가? 어 보스인가 봐 이거 세금은 뭐에요? 세금은 올려보낼 때 16% 몇% 떼는거에요 거기 나오는거 랜덤이에요 어 올리고 가자 올리고 그거 올리고 가야겠다 그거 올리고 가자고? 5화 하나 있잖아 바로 사망 사망각 근데 이거 올릴때마다 올라가나? 잠깐만 경거리형 앞에 가자 이거 갑자기 확 튀어나올거 같아 이거 확 튀어나왔다 어 뭐야 네 앞쪽으로 삼각 넓커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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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어 나 죽어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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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만히있게 나 잠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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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 나 살려 잠깐만 침착하게 침착하게 원방류 움직이세요 원방류 움직이세요 그거 그거 박쥐잡아 박쥐잡아 나 박쥐잡아 나 박쥐잡게 아 아 아 저기 씨 근접이 너무 불리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 그거 박쥐 박쥐잡아 박쥐잡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여러분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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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살려 아니 잠깐만 알라라 박쥐잡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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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내가 그어줌 내가 그어줌 내가 살려줘 살려 살려 그럴 수 맞네 그렇지 일단 피해 일단 피하고 일단 피할거 박쥐 아래 박쥐 아래 박쥐 그어 그어 오케이 그었어 오원방 살려야 되는데 나 잠깐만 나 피 피 피 나 잠깐만 피 피 피 피 피시 박쥐박쥐 대시가 없어 피피피 도망가 도망가 크고크워크 707 707 707 풀딜 안되 풀딜 영웅심 영웅심 아 부졌다 왜? 누가 하 조졌다 하더니 하 조졌다 하 잡았는데 아깝다 와 까비까비 아 이거 전사 구려 전사가 구린거 같아 보스 잡을때 할게 없어 전사 하지말고 퍼지는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전사 빼 형 새로해? 방이 또 나가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간김에 새로팔까요? 힐러할수있어 우리 이제 나는 못해 우와 살짝 잠겼구나 마녀사냥꾼은 뭐야 아 방장이 재시작 누르면 되는데 메뉴 돌아가기 누르면 안된대 우리 죽으면 가만히 있고 방장이 재시작을 눌러야된대 내가 재시작 누르기 전에 나가면 안되나봐 어 나가면 안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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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초대할게 전사 세번째 스킬이 범위 회복이래 아오케오케오케 아 재밌다 재밌어? 일단 나가 형 저거 잡은적 있어 보스? 어 근데 나 막 쩔이 쩔이 해줬어 쩔 아 초대하면 내 들어 나 새로해? 원거리? 원거리 형이 불편하면 새로해 불편하면 새로하대 그냥 해 그냥할게 어 오케이 생.. 생성 초대구 초대구 아 잠깐 두루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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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함다음맨의 방 나온다 이제 자 초대 어 들어감 들어감 게임 참가 누르면 들어가죠 어 돈은 돈은 유지되네 와우 원방님 시프트 템 누르시고 경건이형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게임 참가 누르시면 들어가죠 어 돈 개많다 이제 돈 많죠 이제 그 그 열쇠 하나씩 사세요 열쇠 꼭 필요해요? 열어야죠 안나오면 열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템 3개까지는 사갈 수 있어요 아 아 그러네 근데 샀는데 800원어치 못하면은 손해 아 그리고 채팅창 이거 줄여야겠다 이거 불편함 뭐였지? TXT V 잠깐만 아 집에 돈이 많으면 던전의 세금이 올라가는데 죽으면은 그래서 아까 올라갔구나 아 UI 셋 세개 오케이 대장권 왜 업그레이드 같네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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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템 어디에서 사죠? 아이템 저 있는데 저 있는데 아이템은 병건이형 있는 데에서 사주면 돼요 근데 근데 그만큼 그 못하면은 손해예요 돈 못 벌면 적자에요 거기에 아 나 패시브 올릴래 나 이거 아닌거 같애 대장장에는 계속 남는거 같은데 패시브 있으면 대장장이랑 패시브 스킬을 하고 대장장에는 계속 남아요 보니까 물약 스킬은 계속 남아요 예 가격은 풀아리 오케이 아 좋다 고급도 있는데 오오옹 승어버린 뭐야 스킬 이에 석궁 석궁 미쳤다 나 왜 저런게 안나오지 생성하다 좋은거 같은데 뭐 미쳤는데 손실집 어? 나는 딜 어마어마하십니다 딜 선술집 저 선술집 열었어요 어 뭐야? 제가 투자했어요 제가 투자해서 선술집 생김 도박할 수있어 아 나 오백원 없다고 난覺 Sneeze 다 오백원 카드 질께 어 승리! 나 500원 벌었어 벌었어 어? 못줘 아싸 500원 벌었다 아 맞아 떨구고 물됨 올리기 축복은 이게 뭐지? 폭 받는걸걸? 아 시작 버프 일단 가자 돈 벌고 오자 빨리 가자 어고 갑시다 돈 벌..돈 봅시다 돈이 드는건 아닌데? 광물 한개를 200원에 팔 수 있네 여기 여기 어 비싸다 공짜 버프도 있네 선술집에서 공짜 버프 받았어요? 어? 공짜 버프 어딨어요? 여기 선술집에서 광물에 총 500원에 써서 200원 아 완전 트롤이네 여기 이거 공짜 버프 아님 좀 깎여 일단 먹었어 일단 가자 일단 가자 고고고고고 아이템도 사과하세요 아이템도 사과하고 고고고고 됐다 갑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익숙하잖아 이제 2층은 이제 우리는 익숙하잖아 이제 2층은 와아.. 도망하다 오아아아... 까시고.. 까시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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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 미쳤죠? 체제 미쳤는데? 나 반지랑 그걸로 가는데 킬 좋은데? 딜이 우리가 모자라가지고 딜이 피그해 바나가 너무 깔린다는데 직스 직스 이거 끌고 한꺼번에 풀딜하자 오케이 관통맨이네 이거 올려버리고 아 좋다 좋다 사과 꼬치 오 나 레벨업 레벨업 오케이 사과 사과 나 체증 벌써 졌어 여기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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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오와 아래 아래 용기 있는 자 아이템 용기 있는 자 아이템 아 깜짝이야 나왔는데 뭐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상 Ut a 대쉬 있잖아 대쉬 있잖아 쿽 وا 대발 좋았구나 돈 돈 돈만 나온 우리의 돈 50원 이거 바로 치르돼 또 그사이에 1층은 진짜 쉽다 이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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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어 대시 대시 형 대시하면 안돼 칼 찔려 칼 찔려 아 또다이야 오 709원 달다 와 많이 벌었다 돈도 나쁘지 않아 달달하다 오른쪽에 도르래 오케이 확인 도르래 아래에 있다 갈까요 한 번에 어 여기 비밀문 오오오오 나이스 아이템 몇개야 그러면 오케이 골 아이템 4개 벌써 4개 아 안좋은거야 비닐방 하나 더 있대 하나 더 있다고? 하나 더 있다고? 아까 눈 튀어나온 데 없었는데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왼쪽 위에 있대 왼쪽 위에 왼쪽 위에 한 번 가볼게 왼쪽 위에 이런데 말하는거 아니야? 근데 여기 눈 튀어나온거 아닌데 여기여기여기 찢어졌잖아 여기 이런거에요 깨졌죠? 때려보세요 와 Manchester 아 오렌지 돈도 좋아 돈도 좋아 Dot 남은 듀를 누가 아 저거 찢어진데랑 가皇 쳐 돌을 헤 trav 이제 저기 눈 튀어나온 데가 비밀문이구나 도르래? 도르래요? 오로랑 많이 얻었다 달달했다 아 세금 올라갔어 아아 아 이게 자기가 재산이 많을수록 올라간다는데 아 너무해 과세네 과세 과세표준 개올라가지고 4%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갑자기 가자 이제 가자 근데 1층 송금이 그 하나 2층 송금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다 뛸 텐데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험이지 보험 아아 상점 있으니까? 응 상점을 살 수 있으니까 어 위에 보석 먹고 올게요 어 저 비밀방 있는 것 같은데 레벨업 여기 비밀방 여기 오케이 굿 증명서 오 좋다 여기 비밀방 이거 먹고 가세요 오케이 마법 화살 스프러 이거 뭐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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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데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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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마나 최대치 20 대구 대기 대구 대기 대구 대기 여기 오렌지 누가 인지 대구 대기 대구 대기 비 vazia 죽음 참 지금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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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t 탄 lit 스프러 미rie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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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오렌지 채력 없는 사람 여기 오렌지 예 여기 저기 벌레 개 많은 1마링 컨트롤 내가 가야겠다 됐다 저 돌고있어요 저한테 어그로공 오 나이스 야 됐다 왼쪽 됐다 굿잡 벌레 오케이 야 이거 튀기는거 뭐야 누구꺼 흑마컨가? 직스 찌그러진거 같고 여기도 하나있다 사과 아래로 갈까? 원망이 먹어요 냠냠 남은거 없나 이제? 왼쪽 왼쪽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 위는 뭐야? 오른쪽 위 탁텔같은거 아무것도 아님 아래로 돈있다 여기 왼쪽에 동냥이 내려가봐 왼쪽으로 여기 몹있음 몹인줄 알았네 여기여기여기 저 돈 먹고 갈게요 여기 오렌지 키없는사람 술집 버프 고고 입금하고 가죠 네 입금 고고 와 나 10%댄다 이제 와 뭐야 이거 와 개많이 떼네 아니 근데 우리 아이템 사야잖아요 상점 나오면 보낼거에요? 누군가 아이템 사겠지라는 정신 누군가 아이템 사겠지 이쪽으로 안 보내야 되는데 아이템 사야되면 난 안보낼래 내가 안보낼래 내가 안보낼게 나가자 나가자 가자 가자 오 오 여기 물약 물약충전 지금 먹으면 안돼 온다 온다 오와 오오 아 난 먹어야 되는구나 나 먹어야겠다 난 먹어야겠다 난 먹어야겠다 난 먹어야겠다 난 먹어야겠다 그럼 휘복되면서 아래 사과 두개 있다 사과 아래 사과 두개 다 채우고자 물약 채워주면서 아예 다 채워져 위로갈까 위로갈까 위로가자 어 여기 벌레 아 아 독투심 저게 제일 그지같음 저거 녹색 여기도 있다 상점 상점 아 돈 보내지마 돈이 없음 적을 죽일시 추가 골드 모임 여기도 있어 엠벌셋 기본공격시 10% 확률로 적을 2초동안 기준 여기까지 마나의 반지 어딨지? 오른쪽에 위에있나? 여기여기 괜찮다 여기까지 달달하다 대쉬 대쉬 됐어 다같이 왔어 다같이 와 피해당검 우와 레어템 떴다 광의기사 난 왜 안떠 나 초록색이긴 한데 뭐야 이거 쓰레기잖아 열쇠를 얻을 때 50% 확률로 열쇠를 또 얻는데 뭐지 미키마우스도 있고 미쳤다 미쳤다 광의검 뭔데 광의기사는 25% 확률로 다 막아줘 아 그래? 25% 확률로? 개꿀이잖아 25%면 오지완이 안타칠 확률이야 잘 막음 잘 막음 300원 모였어 나 아이템 사올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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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방 암호무에 비비기 했음 방금 죽었어? 죽었는데? 어? 돌아가셨는데 살리면 돼 저 살림? 저 살림 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야 기절 시키기 어 뭐야 괜찮아 나 피차 한 번 해 한 번 해 피차 피차 이거 뭐지? 랩업 랩업 별은 랩업 별은 랩업 근데 피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럼 물약을 채워도 되는데 어 이거 아까 내가 가던거다 한 명이 가죠? 네 누가 가? 제가? 제가 갈까요? 제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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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안와도 돼 안와도 돼 완벽하게 완벽하게 내가감 우리 다갔나? 물약충전 다하신 분 다했음 다했음 갑시다 이거 이거 피랑 만화 상태창이 없어졌어요 피랑 만화 상태창? 그 단축키가 있는데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아 그거? 나도 없는데 나도 없음 풀피면 안 뜸 아 네네 음 풀피면 안 뜨나? 나 안 떠있음 이거 옵션인데? 자기 머리 위 자기 머리 위에 자기 머리 위에 풀피면 안 떠요 어? 보내는거 있다 이제 왕인데 곧 상점도 지나갔고 나 25%야 세금 25%야 나 보스야 보스 오하 올려 75%가 0보다 나 잠깐만 이거 상의하고 가자 박쥐 오면은 내가 처리할게 나 어차피 보스 못잡으니까 내가 대시로 잡아줄게 박쥐 박쥐는 오케이 박쥐 처리맨 오케이 자 고! 고고 아 무서워 지형 조심 아아 풀 딜 풀 딜 풀 딜 풀 딜 오프닝 풀 딜 나 할게 없네 풀 딜 지렸다 진짜 안 돼 풀 딜 지렸다 왼쪽에 박쥐 박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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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boom ought immo 이거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OK OK 다P 같이 잡아드릴게요 잡았어 우리vantail 다P 왼쪽펌 오른쪽 край 내가 들어umbers 내 북쪽 있을게요 북박 causalryw midnight 피천남음 으앙 x2 겐춘겨추 residual 물량 먹어야겠다 vendors 극딜 해야지 300나무 3 gl 어 용금 fueron 4 цент 극딜 x3 오케이 아이템 어 뭐야 잠깐만 미쳤다 또 전설 박쥐박쥐박쥐 전설 기본공격력 20상승 나 후방 90도 각드론 투사체 막음 히어로 언론스 아프라이팬 이거 그거네 패러디네 장사꾼 메타네 이거 배그 패러디 전설 개맞네 전설 두개밖에 없네 뒤컨트롤도 해야돼? 아 근데 쩐다 진짜 나가야래나? 아 여기 비밀방 없나? 없어 없어 침덩이 맞기 자 1렙은 쉽죠 이제? 아 쉽네요 쉽네요 아 전설아니야 이거? 가자 가자 고고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 이제부터 좀 쎄요 스테이지 2부터 쎄 왜냐 해골이라서 쎄 마을을 전혀 갈 수가 없네 이거 마을은 죽어서만 갈 수 있어 죽어서만 마을은 죽어서만 갈 수 있어 죽어서만 중간에 집에 못가네 해골부터 잡고 이거 다 같이 가야겠네 이런거 부시면 나와요 돈 아 위에부터 잡죠 오우 오우 동미쳤다 아 동미쳤다 아 동미쳤다 동미쳤다 들어가냐 어 뭐야 이거 부쳤다 우리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물량없어? 오렌지? 오렌지 찾자 오렌지 찾자 나 여기 한번 부셔볼게 오케이 철저히 가봐 나 법사로 원거리 낼만 할게 부셔봐 부셔보고 어 여기 뭐있다 여기 뭐있어요 아버님 아 이거 오워다 오워다 오워 이거까지는 해야될거 같은데 좀 쉬세 좀 쉬세 네 쉬세 떨궈드림 얘 피 나 피어복 있어가지고 오 개피 개무서 살살 살 뒤로 어 망스 어 됐다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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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복 있으니까 어 위에도 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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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쇠 있었니몰리 어허씨 솔리몰리 어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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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갈게 제가 앞장설게 제가 피젠 있어가지고 제가 앞장서야돼 어 피젠 뭐야 피젠 계산이네 나 그 여러개가 겹쳤어 피젠템이 아 도란방켓 개질이었다 너무 부족하다 나도 좀 피젠 미쳤다 아 저 완전 사기템이네 피젠 와 피젠 먹고싶다 나도 신자만 먹고 개치다 아이 저 그 마을에서 준비해 갔어요 아 그래요? 안 샀잖아요 여러분들 어 여기 오오 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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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생명력 만화체력 스피드에 부츠 스피드에 부츠 여성 뭐지? 여성 남성 따로 끼는건가? 일단 뛰어 나 또 탱탱 방어력 아 아 무슨 파밍용 테만 나오네 아우 좌측 우측 아 왼쪽 왼쪽에 저 그 상아리 깨면 나오는데 항아리도 깨봐 항아리도 깨봐 여기 오케이 오케이 돈 나옴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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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이거 뭐지 이거 네 왼쪽 장사 가볼게요 이거 뭐 거 거 거 그 금색 뭐가있죠 금색 아니 한발만 뛰는건가? 아 이거는 뭐 여러번 뭐 해야지 뚝뚝 열려 이게 헉 아버님 네네 여기 뭔가 있을거 같아요 아래 제가 갈까요 제가 갈까요? 저 체젠 체젠맨 해보셈요 해보셈요 잠깐만 순서 여기 올라가고 할 수 있을거 같애 여기 간 다음에 아 아 아 나 체제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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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아 아 미스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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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갈거면 혼자 미스터우? 아니 미안해 아니 혼자 가면 되는데 아니 그니까 혼자 혼자 가야 된다고 하면 혼자 가 이제 안되겠다 나 도박 안되겠다 나 도박 안되겠다 나 도박 어 나도 이겼어 이겼어 상대 9나는데 10나왔어 개꿀 해가망신 나 천원 도박한다 모험으로 한거보다 이게 수익률이 더 좋아 하하하하 천원 리얼로 어 나 천원 날렸어 하하 내가 망신 어 난 천원 벌었어 아 나 천원 날렸어 아 너무해 그니까 잘하지 아 별 뭐였으니까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형이 천원 따가지고 내가 천원 날렸네 개너무하다 응 냉돌 이거 뭐야 행운 무적 어 잠깐만 이건 스킬 엥? 세번째 스킬을 어떻게 쓰지? 세번째 스킬은 패시브일걸? 그래? 세번째 스킬은 그 Q랑 2 2? Q 미친 미친 세번째 네번째는 Q랑 2야 나 몸에서 살이 나가 이거 봐 살이 나간대 아 근데 지린다 이거 살이 미쳤고 살이 돌았다 이거 원기예보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아 투자해 아 돈이 안남아 자꾸 투자해가지고 돈이 안남긴 해 냉돌 시작할때 투자를 너무 많이 아니 그러면 왕 그거 아까 왕 또 죽여야돼요? 네 그게 로그라이크에요 근데 왕 안잡고 그 그걸로 가도 돼요 무슨 포탈이 있어요 빨간 포탈 아 그게 아까 그 선물줄게 해서 나온거 아니야? 빨간 포탈 어떻게 가는거더라? 지름길 아까 선물줄게 해서 나온 포탈 우리 시간 지나면 안들어가지는거 있잖아 어 그거 아니야? 스키포탈 어? 선물? 무슨 선물줄게 하고 막 그 중간에 빨간 포탈 열리고 그거 아니래?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애초에 그냥 열려있어 그거는 옛날에 그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 뚫어놔야되나? 음 빨간방은 보스잡아야만 열린대 왕 한번 깨면 아 보스잡았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겠다 이제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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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광석으로 바꾸자고? 아 광석을 삭까 이거? 고고고스 광석! 그냥 살까? 광물 한개 8기가 1500원이네 왜냐면 사놓으면 어차피 그 송금이 세지니까 아니야 고고고고 일단 고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아 아 1층 아 1층 너무 쉽다 별거 아니야 어 여기 여기 오른쪽 빨간색 보이죠 여기 어 뭐야 저게 우리 한번 깼잖아요 2라운드로 바로 가짐 아 아 아 2라운드로 바로 가짐는데 아이템은 업그레이드가 안되있지 아 아이템이 업그레이드가 안되는구나 이거 잡고 가자 빠르게 잡고 가자 나 몸에서 살이 나오니까 이거 사리 금방 깰 수 있어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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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열었어 열었어 다이야먹었어 원부왕님이 동남쪽 남동쪽 남쪽 남서쪽 전 뭐지 가운데 저는 다 털었음 적동쪽 다 털음 나 의원 남의원 북쪽에 함정 가볼게요 북서쪽 함정 해제했어요 아이템 두시고 오세요 아싸 방어구 북서쪽 아이템 해제 북서쪽에 아이템있고 북서쪽 아이템 여기도 아이템있다 아 이거 2층에서 좋겠다 언데드 피키에 추가병 없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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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체크 아니 뭐해 거기서 아 잠깐만 알았어 앞으로 가는걸 깜짝 어 해제했어 해제했어 해제 어 생반 북쪽 함정 해제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왜 해제 안되지 이거 왜 해제가 안돼 이거 왜 해제가 안돼 이거 처음에 저거부터 먹었어야 됐나봐 먹고 일로왔어야 됐나봐 왼쪽 먹고 내가 한번 해볼까 대시로 어 해봐 해봐 여기서 여기서 무침 꼈잖아 이거 여기서 한다 어 고 미치 아 아파 나 체제인데 가만있으면 체제인데 엄살 부리지마 체제인데 대시고 아니 엄살 부리지마 이게 체제인데 어차피 됐어 여러분 저 꼈어 살려줘요 왜 꼈어 어떻게 나가는거야 이거 자꾸 껴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빼줘 빼줘 빨리 가서 빼줘 빨리 가서 참기름 발라줘 참기름 이거 깨줘 깨줘 빨리 깨 깨 빨리 깨 아 못돼 이거 나와 나와 아 잠깐만 아니 뭐냐고 왜 이렇게 껴 나도 껴어 나도 껴어 잠깐만 껴다고?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로 해보세요 위아래 위아래로 해보세요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하면서 위아래 했다가 아니 헛놈의 게임이 버려 버려 아 못버려 못버려 없으면 못가 아니 그 다음 포탈로 가면 되잖아 아니 포탈 다 있어야지 지금 아 그래? 멤버가 다 있어야 돼 뭐 어떻게 일단 가보세요 혼자 빠져나가 봐 아 잠깐만 나도 껴네 잠깐만 아 됐다 뭐 이거 1시간 있네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쯤에서 이쯤에서 끼나 보다 이쯤에서 끼나 봐 어 껴다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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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와버님 오른쪽 누르고 위 왔다갔다 하면 빠져요 어 껴다 근데 그래도 안 빠진다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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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껴어 여기 끼는 이쯤에서 끼나 봐 봐봐 여기 맞아 여기 나도 딱 여기 껴어 지금 껴어? 다 껴어? 어디 완전 딱 껴어 여기 여기 안 끼인다 여기서 윙루빙 치면 껴 구하러 왔어 안 끼는데 어? 어 나 되겠다 여기서 안 껴어 안 껴져 난 완전 끼임 지금 나가자 나가자 송금되나 송금되나 돈 많은데 800원인데 어? 송금 없나? 다 못가 다 못가 어? 송금이 없네 이 맵은 어 껴다 그죠? 끼죠? 어? 그렇게 끼는거 아닌데 이렇게 끼는거 그렇게 끼면 안되고 이렇게 끼야 돼 이렇게 끼는거임 이게 끼는거예요 제가 한번 데리고 갈 수 있나 볼게요 데리고 갈 수 있나 이게 진짜임 이게 진툰 끼는거예요 진툰 끼는거 동료가 모여야지만 나 갈 수 있대 어떻게 낸거죠 어 추구니가 없네 어 그러게 이거 왜 끼지? 일단은 바로 가자 마을로 돌아갑니다 아 이거 800원 모았는데 나 여기다 투자를 거의 한 천원 가까이 했는데 어? 죽었어? 어 내가 살려볼게 내가 살려볼게 어 살리면 안 낀다 살리면 살려보세요 그럼 안 낄지 됐다 어 꼈다 어 어 뺐다 뭐야 승하버님 죽어보세요 죽어보세요 죽어있는데 이미 으악 좋아요 두원결비 보세요 나가보셈 어 나갔음 나갔음 어 근데 내가 낀 아 아 나올수있어 나올수있어 해봐 아니 이게 특정클래스만 되나봐 특정클래스만 아 됐다 아 됐다 와아아아 아 개트롤 아하하하 그치 특정클래스만 휴 저런데 들어가면 안되겠어요 이제 그럼 바로 왕으로 도원결비 바로 왕으로 아니면 다음판 어 돈벌고 왕전에 입금있잖슴 어 왕전에 입금하고 다 죽자 그냥 고고 고고고 아 여기는 여기로 가는거는 입금 없을텐데 가보자 가보자 그리고 달라 여기서 달라 달라 이거 깨는거야 이거 그럼 해골 나오고 해골 궁수들 나오니까 궁수 궁수 잡으면 되고 장군해골 나오는데 장군해골 조심해야돼 내가 궁수해골을 사리 이걸로 사리로 할게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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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해골이랑 궁수해골이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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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족해 많아 많아 어 이거 뭐해 뭐 머머리들 이거 머머리들 머머리들 텐즈 텐즈 머머리들 이게 훨씬 쉬워 아 이거 궁수다 너무 쉬운데 궁수는 잡아야 돼 어 얘 얘 발광한다 깨질라나봐 응 저 오른쪽 위에 궁수 살아 오 발광 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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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군해골 있다 장군해골 장군해골 조심 장군해골 쎄 장군해골 쎄 몰리 몰리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내가 끌고 다닐테니까 잡어 직장만이 남았다 다 죽었어? 다 죽은게? 한 명씩 살려봐 형 연쇄 사망함 다이어트 사건 오케이 나 물리하기 있으면 어차피 침착하기 내가 살려봄 오케이 어 어 뭐야 어 어 오히려 좋아 아 모르고 왜 눌렀다 다시 들어갈게 다시 들어갈게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제시장 누르면 바로 들어가 오히려 좋아 아니 한 명에 퍽 들어갔어 데미지가 세네 오 비 온다 괜찮아 이걸로 돈 벌면 돼 괜찮다 어 레벨 4야 이거 업그레이드가 안돼 이거 당해졌어 확실히 돈 다 다 일었나? 이걸로 돈 벌어 5 5 5가 있는데 왜 업그레이드가 안되지 이거? 5화가 필요한게 뭐 정해져있는데 되게 많이 필요한 아 나 아까 1000원 저거 주술사 아 다 잃어가지고 돈 도박 아 아 나 선술집 예배당 해갖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오케이 바로 가죠 자 갑시다 바로 가죠 바로 가죠 고고 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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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송금이 안되네 그냥 건너뛰는건 좀 손해네요 남는게 없네 아까 800원 아까 800원 빠른 파밍 빠른 파밍 어디로 갈까요 각자 사적이 저 아래로 갈게요 저는 북쪽쪽 갈게요 어 서쪽으로 아 원망님 북쪽쪽 갔으니 제가 북 남쪽 어 길 따라 1입니 북남쪽 저희 덜이 어 대많은데 덜이 덜이 많아 많아 서쪽 컷 죽어 오우 저리 돈이다 돈 오움박 사망 우움박도 사망? 도련사? 오움박 도련사? 이제 죽으면 전우조로 다니기 죽은 사람은 게임플레이 하지마 오아있다 오아 오아 드시고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자 우아 먹고 어 먹어 우아 여기도 있다 우아 두개 우아 세개 살리기가 좀 어려울텐데 어 승아버님이 가시나요? 네 살렸어요 오 나이스 야아~~ 오른쪽 위에 아 그거 그거 하다가 죽었구나 그거 하다가 그거 함정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아 그니까 그 딴딴한 덕살고 사망함 딴딴한 사람이 편해 전사가 편해요 그런 것 아 여기네 여기 아버님 부순한다 다 피가 없으니까 옹냥이님 꼭 제가 갈께 다 갑니다 오 어? 오케이 오 오케이 펜스 거치로 오 어 되게 다 급했는데 방금 펜스 거치로 펜스 거치로 딱 계산한거야 딱 예상대로 하나나 아이템 있으니까 먹으샘 어 나 어차피 저기 밖에 저 오렌지있어가지구 머리에서 피남? 어? 그 오렌지? 대단한.. 야 무장렌지 왜이렇게 많아? 아 왜 드세요 제꺼? 제가 남겨놓은거란 말이에요 진짜 먹으려고 제가 아니 그거 제가 진짜 남겨놓은건데 죄송합니다 아니 원박씨는 아니 원박씨는 입이 없어? 그 뭐 원박씨가 먹을수도 있지? 나 저거 다 계산하고 진짜 가운데 있음 가운데 있음 나 체제는 좋아가지구 내가 갔어야되는데 위 아이템? 오른쪽위에 아이템? 잠깐만요 오른쪽위에 그 원박님 죽은데 아이템있어요 아오케오케 오케오케 비밀도 한번 봐야되는데 어? 전설! 신속이부츠! 오오 이동속도 20증가 물량마시면 이동속도 증가 왼쪽만 왼쪽 오른쪽 바뀌어야 20증가 전설을 모르는거 아냐? 저항색이 전설아닌? 그래? 난 왜 한번도 안나와? 난 한번도 안나오 난 한번도 안나오 나 해문등가 있었잖아 아까 신생만 나오는데 한 번이 안나오 나 헤헤 운 없어서 그래 템 등급은 다 똑같다는데 가자 가자 자 커져 커져 이거 뭉쳐다녀야되나? 어떻게하지? 오와 보낼수있다 오와 3개있는데 보낼까? 죽음 진짜 말짱 헛수고인데 오이 쉣 아 보내자 보내자 악말들으니까 보내야겠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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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세트 롯템 오오오 나 역전생들 도구 세트 물약수 한개 증가 나 세개 중급전타 중급전타 아 웜박 웜박 목줄채어 아니 자꾸 엄드로 오는데 어디까지 나가 나 추측이 된다 럴컴 밟았어 럴컴 혼자 어디 나감 럴컴 밟았어 럴컴 이거 먹어 사과 아래 또 있어요 아래 아이템 드세요 아래 티 없으신 분들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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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레벨업 했구나 나 레벨업 할? 여기 없고 돌아 나가야 돼 자 좋아 여기 지금 잡목들이 좀 남았네 퍼져도 되겠는데? 퍼질까? 퍼지고 혹시 감당 안되면 비상 외쳐주세요 네 오케이 저는 여기 여기 목표 승우아빠님도 딱 봤네 가시 가시천국 뭐야 이거 가시천국 안 멈춰 이거 가시천국 가시천국 안 멈춘다고? 거짓말 하지마 안 멈추는 가시천국이 어딨어 진짜 가시천국 안 멈춰 내가 멈춤 아 위에 있어야 돼 아 이거 세 명이 위에 있어야 된다 오세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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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 아 전우조 네네 이러면 한 명이 아빠의 도전 할 수 있어요 아빠의 도전 누가 하실래요 누가 도전 잠깐만 이게 무슨 원리야 잠깐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오케이 아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내려가는거지 계속 있진 않아 그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딱 올라가고 내가 대시로 들어갈게 아 오케이 오워막님 잠시 떼고 하나 둘 셋 펫 패시 와 패스 됐다 운이다 돈 돈 와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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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펫 펫 염 안 이게 아까 승호아 아빠님이 도전할려고 했던거 네 난 오른쪽 아래 갈게 쪽쪽쪽 아 ㅈㅅ 와 다시 날이 쓰려 위험했다 오케이 다이아 Почему 괜찮아 피젠 피젠 왼쪽이 그리고 어차피 물약이 있어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됐어 물약 없으신 분들은 왼쪽에 물약 채우고 오시기 다 잡았나? 다 잡았어 다 잡았고 비밀방이 안보이네 비밀방 비방 비방 비방이 안보이네 없을수도 있을거같아 없을수도 있어 가자 가자 근데 아이템 진짜 짱짱하게 얻었다 제대로 주웠어 이거 못깨면 안되 진짜 집에 송금해야돼 1200원 있어 함정 내가 미리 에이스처럼 갈게 오하 오하가 있다 여기 오하 하나 더 함정 여기 제거했어요 중앙에 오오 레벨컨 괜찮다 오케오케 오버 안됐는데? 아 이거 내가 어 미안 템에 눈에 멀어 날 죽일라고 했어 아니야 아니야 템만 먹으래 흐흐흐 음 턱 어 저거 pembo hiiiiiiiiiiii40 석수 오 염치 oym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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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i 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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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j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enemieshiibiokil diagnosis 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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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해제 무장해제 찍고 죽이라고 뭐야 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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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브 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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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정하로 터리 터리 회 터리 오 Shane 도otes 나 죽은 듯 나 독땜에 죽었다 독땜은 안 죽었다 마지막 게임이 안들어온 그러면 느낌있게 왼쪽 위에 가서 아이템을 처리 하고 처리 어 여기 여기 상점 다사 마법 피해 봐가지고 좋은 듯? 체제 떴어요? 아 개부럽다 구조물 돈 더 충족해드릴 수 있어 언제들 체젠 방깍 세개만 살수있어 세개 미친 체젠 방깍 저두요 나 왜 전사템밖에 안나와 견고한 정강이 보호대 견정보호 이거 뭐야? 물방증 어! 의지에서 클릭 언데드는 2탄에 나온 나라 재생 아르 드글드글하다 괜찮은데? 드글드글해? 드글드글해 드달 훅을 탈까? 네 훅을 와 죽겠다 나 업적 큰손 포부렛 나 업적 큰손 포부렛 큰손 괜히 기분 나빠 네 사과먹고 사과 사과먹고 사과난다 돈주머니 여기 생명력 재생 수치 0으로 고정 어? 어? 나 재생..나 재생 높은데? 응 노체첸 뿌개 그거 아이템 형 뿌개 반으로 갈라 뿌개 할 수도 있어? 그거 해봐 막 누르면 뿌개질걸? 그래? 응 난 체첸으로 살았는데 여기 아이템 없나? 삼정 잼 여기ейств 나도 사과 잘먹어 난 사과 필요해 이렇게 왼쪽 왼쪽 왠만하면 내가 가는데 어 좋아 안전자리 와 불석 잘했다 안전자리 안전자리 해야돼 해야돼 해제해야돼 아이템만 먹지말고 욕심부리지말고 해제해제 킹구 오 대검 강해졌다 자 아이템 몇개요 여러분들 아이템 몇개요? 저 11개 저 11개 왜냐면 나 시작할때 사갖거든 3개 전 항상 투자합니다 왜 열쇠 안샀어? 내가 아까 열쇠를 사렸잖아 그 대체 아이템 샀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했잖아요 이따가 말해줄게 열쇠는 2번판이예요 아 스토리 그 대신 저 좀 늦어요 일단 올려 사과먹느라 늦게 오나? 하하하하 사과 사과먹으려고 하하하하 사과 킬러 하하하하 에플리킬러 올려? 이게 조금씩 올리면은 집에 돈이 많아지잖아 그럼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잖아 수수료가 한꺼번에 올리면 싸 아 근데 이거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 5분 그렇긴 해 한꺼번에 올리면 싸다고 근데 5화가 3개라서 어쩔 수가 없다 나 은행관리 안댔다 자 이거 흩어지고 흩어지고 오프닝쿨 딜 오프닝쿨 딜 피디가 쓰고 오 아 이거 박쥐 나올 때 쓸걸 멍청하겠다 가질 못하네 지금 쓸걸 지금 박쥐 오케이 처리로 어 나 검기나온다 검기먹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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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얏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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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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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벅콤벅 검기먹다 꽝 어 개 아파 개 아파 진짜 아파 큰일빛 Richard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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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집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전설 맨날 전설이래 맨날 전설이 정말 전설이야 몬스터 백광사전 오오 이거 뭐야 이게 저거다 어 나 구슬 나 구슬 나 내 몸 20% 증간데? 내 주변에 뭐 있어요? 공기 맨날 년설이야 갑시다 템 등급 흰 초 파 주 빨 아랫게 기준 아니었어? 위에 글씨 그 아이템 그 글씨 나 초록색 하나 있다 옥냥님 혹시 테두리만 보고 그런거에요? 고고고고 테두리만 아 나 두개 있다 빨간색 여기 아래에 체크도 있네 어차피 일반 두개 있다 서리 서리 다전설나와가지고 깜짝 놀라 인내 전설이네 오케이 서리 왼쪽으로 할까? 왼쪽? 어 마나마나 마나모자른 사람들 아버님이랑 나나 여기는 마나도 필요하다 이거는 먹으면 문이 열림 문이 열릴거야 어딘가 여는 곳이 있을 것이여 어딘가 여는 곳이 있을 것이여 아 아 아 아파 아파 아 어디 갈 수가 없어 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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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 아 잠깐만 야 찍어 아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맞아 여기 나 공기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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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였다 아니 다슈 이런 다음에 다슈 잠깐만 다 어 어 원망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먹겠습니다 아 자 자 아 조심해야겠다 이제 나 공기 발산 무서워 어 여기 무거 개 많아 이거 어 마고 트레이어 이거 야 야살 대충 처리했어 대충 처리했어 사과 사과 어 먹어 먹어 사과 먹어 어 얌 얌이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될텐데 아 나 이게 체제인이 돼가지고 좋아 괜찮아 내가 어그로 끌고 해젠맨 어 나 또 왜이래 웜박 챙겨 웜박 챙겨 한 명부터 웜박 웜박한테 아 여기 도르래 어 르래 있어? 르래 있어 송금센터 지금 송금 나중 송금 아 이제 그 상점이 하나 열릴거 같은데 나중 송금 상점까지는 나송 나송 여기 여기 뭐 개만 씀 여기 개만은 어 럴콜 럴콜 안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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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있을게요 예 피해있어 피해있어 개멀리 오네 까시 까시 깨시 깨시 강월럴콜 개무서움 강월럴 조심 앗 어 강월럴컷 아니 정통으로 맞아 아 감사 감사 아 원방님 제가 원방님 목숨까지 제가 2인분할게요 어 오렌지 있어요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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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러 아 원방님이 이인분하니 원방님이 죽으면 나도 죽잖아 예 둘이 지금 일심동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어딘가 여는 것이 있을 거라 어딘가 여는 거 어딨는 거야 어딘가 여는 것이 있을 것이여 여기 야 야 오아 봐 오아 미쳤다 오아 천국 이거 이거 올려보내야 된다 이거 나성하면 안 된다 그래 오아는 오아 6개는 올리자 올리자 이거 올리자 이거 올려야돼 여는게 없네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올려야돼 이거 어떻게 여는거지 이거 뭐 깨고 와야 열리는건가 어 각자 흩어져서 볼까요 그러면 제가 남쪽 갈게요 비밀방 같은걸로 여는건가 이런걸로 이런걸로 하는거 같습니다 음 벽에 걸린게 뭐있나 앱 누르면서 비벼야겠다 저도 일단 비비고 있어요 이거 이거 다슈 있는사람 가야되는데 다슈 병건이형이 다슈로 가야되 덩굴에 뭐 있다는데 덩굴같은데 덩굴같은데 땡기.. 땡기는게 덩굴? 없네 이거 다슈? 이거? 다슈에서 져 다슈 어디 위에? 어.. 오른쪽 다슈에서 그 비밀이 남아있을거에요 여기? 자 간다 어 다슈 다슈 다슈로 나만가 다슈 병건 다슈 아 여기 뭐있다 버튼있다 있지 있지 무슨일인가 일어났대 무슨일인가 일어났어 일어났대 무슨일인가 일어났대 다열렸다 아 한 번에 다열리는건건 아 여기도 돈있다 내 돈먹고감 돈 먹고감 다슈 드렸다 . 아우와 하나 챙겼네 요거 깨났네 전사 감면 필요하네 여기 송금 여기 송금 응 다시 있어야되 아씨 무력을 먹었어 끝났어? 위에 돈 안먹었어 위에 돈 야 일곱 개미 미쳤다 사죄해야겠다 다음에 나 도적 뚫어놨는데 도적.. 난 사죄 뚫게 자 5화 하나당 1500원이에요 5화 하나당 살 때 기준으로 사죄 뚫지 말고 술사 계속 해야되나? 술사 좋은거 같긴 한데 딜러로 다 먹었으면 갈까요? 술사 좋은데? 술사 영태로 가죠 술사 괜찮은 듯 고고고 르레올림 사죄는 한 몇인 사죄 사람이 더 있어야 돼 집가경님 오시면 사죄 집가경 오면 사죄시키자 네 집 밖에 오면 사죄 좋아 오 뭐야 사리 사리 개사기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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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세요. 오른쪽 아래 여기 템 누르시고 그 물약 표시 쉼표 있을거에요. 연운처럼 아 오케이 연운처럼 머머리, 머머리 개많으면 조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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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유도하면은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오 미친 머머리 미친 머머리 미친 머머리 뭐잉? 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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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독 나 독 나 체증 체증 버텨 체증까지 버텨 안돼 안돼 어 나 바이러스 검사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싹싹 기절, 기절한번 나가나가나가 오씨 뒤져 상점도 있고 채 먹고 그 물리약 쪽으로 가서 아 저기 있으면 엄청 광폭해지네 어? 아까 그 빨개졌잖아 해골이 뭐 지팡이 근처에서 있으면 양말 벗겨져가지고 아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아니 그 빨간걸 들고있는 그 해골 궁수도 그래서 버프해주는 애가 있는거 같아 어 여기 여기 물약 물약 여기 약수터 약수터 일단 먹음 약수터 약수터? 약수터는 해야지 잠깐만 그리고 여기 치즈랑 오렌지 있어요 오른쪽 아래 오렌지 저도 갈게요 약수터 치워야겠다 약수터 치워야돼 약수터 치워야돼 chodzi 장점 왼쪽이 오 어우 여기서 펄본거 많다 여기 어 오 양말 벗기 난 문약 3개입니다 탠城 미심 provided 서열 장점 아까 위에 있었는데 미친머머리 컷! 상점 아까 위에 있었는데 버튼 눌렀음 지금 도브 먹고 나올게요 상점 가실 분들은 12시로 가면 돼요 템 채우고 더 강해지고 이거 자꾸 12시 가죠 부셔 부셔 됐다 12시 고 거기 12시 인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시즈먹보감 예이 어 여기도 아이템 있다 상점 오! 행운 부적 오오 물약을 마시면 콤보 발동 수집가의 상자 나 장인의 허리띠 적을 죽이면 30%의 확률로 만화일 얻습니다 이거 좋겠다 생명력 증가 최댄도 있는데 힘의 구슬효과 3개 콤보 상태에서 추가될 수 있고 콤보 콤보가 뭐지? 여기 왼쪽에 템 사셨으면 여기만 먹어줄 수 있네 이것도 모으면 총 피해량 증가 콤보 상태가 뭐지? 콤보 상태는 계속 때리면 이게 돌입해요 그 상태로 계속 때리면 유효타를 계속 때리면 아 신난다 뜨는거 요건 좋긴 한데 도감보다 이게 2개 다 사 3개 일주일 3개 3개 미쳤다 체력 120위 채잰 된다 이제 와 2탄왕 깨야됩니다 아 뭐야 잠깐 잠시만! 자 오른.. 어?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되요 오막님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목들이 함정을 오케이 나이스 와 나이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막님 이거 있어요 이거 드세요 이거 여기 자 자 갑시다 지금 도원결의 상태가 다 됐죠? 어 누구라도 죽으면 안될거 지금 왼쪽 보면 포.. 그.. 포켓볼이 떴잖아요 노란 포켓볼이 4개가 다 찍혔잖아요 도장이 어 그러네 이런 완성됐다는거에요? 도원결이가? 그런거 같은데? 가죠 가죠 하나죽 다죽음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죠 맞는거 아냐? 포켓볼의 그 뜻 아냐? 그런거 같아 도주가 완성됐네 뭐지? 돈 열심히 먹어놔 돈 먹어놓고 이 사회에서 먹는 마지막 마지막 돈일 수 있어 이거 뚫어놓고 가야겠다 이거 뚫어놓고 가야겠다 어어 아 뚫어놓고 가야돼 자 제가 갈게 다같이 가야되는거 같은데? 사망원인 우원박인데? 난 옥냥이가 뜨는데? 그럼 옥냥이가 죽은거야 옥냥이가 우원박을 연결하고 우원박이 나를 연결했기 때문에 옥냥이 죽은 다음에 원박씨가 죽고 원박씨가 죽어서 나한테 연결했어 진짜 미안해 아니 진짜 이게 잘못생각 반대로 가시 올라오는걸 반대로 생각했어 아 진짜 제시장 한번 빨리 제시장 눌러줘 아 진짜 미안 안갈게 안갈게 아니 돈이 응 아이템을 한 2천원어치를 샀어요 이 던전에서 어차피 남아있으니까 마을에서 아니 아니 자신없으면 가지 맙시다 왜냐고 건너가서 끄는게 있을수도 있거든 맞아요 안갈게 안갈게 제시장했어요 나 진짜 안간다 이제 제시장했어 아 손해야 지금 어 병건이형 어? 그리고 열쇠 하나 사 아까 나랑 약속한 알았어 알았어 사야돼 아이씨 아이씨 나 도박 아 도박하지 말아요 아 도박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하... 됐어 엘딧 샀어? 딱 이득만 봐 딱 이득만 봐 어 어 샀어 매장장이 어플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물 다 먹으면 사야돼요? 사... 사... 사야되지않나 저 물? 그 선술집에서 파는거? 물? 나 물을 안사서 모르겠네 저거 선술집에서 사면 체제 되게 빨리 돼 개꿀이야 어? 진짜? 선술집에 있는거 아까 그 물... 근데 물 다 왜 못사지? 체크 체크 체크하면 돼 아 나 이거 스타바라 아 뭐야 뭐야 물 살 수 있네? 어 체크하면 돼 그냥 근데... 형이랑 나랑 다른거 같은데? 나 포그란한게 데메피 아 이거... 길드는 방장만 할 수 있데요 이거 에? 뭐... 뭐가요? 길드 업그레이드 방장만 된다는데요? 아... 아 방판사람만? 이거 대장... 대장판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대장판 근데 오아가 같이 공... 공유하는게 아닐텐데? 오아가 지금... 공유인가? 오아 나 스무개 있긴 한데 저도 스무개 그러면은 나는... 열... 열 아홉개 다른사람은 오아를 팔아도 된대 아... 다른사람이 방을 파야돼 할거면 그럼 이번판까지만 하고 다른사람이 방 팔래요? 업그레이드 해도 되니까 아... 할때마다 그냥... 방장기준으로 되니까 아 할때마다 그럼 돌아가면서 방 타면 되는건가? 아니면은 자기방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오면 되는건가? 솔로로? 돈이 6천원 있는데 나 갑자기? 아니? 어 뭐야? 어? 자기 방이... 어?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그래 자기 방이... 자기 방이 뚫리면은 아... 자기 방이 뚫리면은 자기 그 뚫린 사람 기준으로 이거 맵이 되기 때문에 제일 업그레이드 잘 된 사람은 하는게 좋은데 제가 제일 잘 되...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모았다가 나중에 방 파가지고 올리면 돼요 아... 저 이거 6천원 갖다가 도박 좀 해드릴까요? 예... 도박하세요 오... 오... 잠깐만요 500 벌었어요 오 500 벌었어요 아 잘했어 원박 잘했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제 운 나빠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5천원에 할거라 이거 네 저는 이제 이거 팔거야 싸게 해가지고 좋아 게이드 나 5천 간다 응 날렸다 날렸다 쟤 날렸다 소리 그... 지금 깨져가지고 하는거보니까 날렸다 아... 거롱구리 천 할 수 있었는데 천 남았어 혜정 수납 평균 폐가 망친 오오오오 벌었고 2천원 그럼 1천 또 할 수 있죠 1천 또하고 오케 패배했지만 아까 잃은거 원상복구 다시 1천 또하면은 승리 오케 다시 여기서 1천 또하고 승리 한번더 승리 오오오 4천원이에요 4천원 4천 벌었어? 어 아니 4천원 아 이거 원상복구중이야 어 천 계속하세요 천 나도 할래 됐어요! 5천원 됐어 오 이겼어! 이겼죠 이겼죠 오! 그만 2천원 2천원 그만할래 아 나 5천원 어 제가 도박으로 돈 벌면 형님들도 들어가나요? 아니 안들어가 각자 돈 이건 내 돈이야 순수? 자 다 걸어 다 걸어 5천원 다 걸어 한번 해 한번 나갔다가 올 수 있는건가 지금 제가 사지 사라고요? 저 이미 그걸 버렸어 아 사지 살까? 아이씨 근데 각자 열어야 돼 오케이 스냅 아 갑자기 조용한데 옥냥이 아 지금 출발해야돼 출발하면 말해 출발할때되면 어 갑자기 조용해졌어 출발할까? 어? 출발해? 아니 그 말을 해 뭐 어떻게 됐어 결과를 알려줘야지 아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잠깐만 그 인생 역전하면 알려줄게 오 방어하고 강화 이제 할 수 있어요 어 방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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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졌다 됐어 이제? 아 이건 도박해야돼 기다려봐 뭘 자꾸 도박 자꾸 뭘 한다는 아니 왜냐면 이거 도박하고 아이템까지 사야 만원하고 그럼 템 세게 살 수 있어 오케이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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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나보다 됐나보다 242원 있다 그 돈 남으면 열쇠하나 사 다 팔아 아 알았어 어 돈 못자라는데 돈 남으면 열쇠하나 근데 왜 승우아빠님만 레벨 4야? 늦게온 원박씨도 온대 그러네요 뭐지? 200원 남는다 열쇠 하나 샀어 아 직업 바꿔서 그런가 보다 아 아 딱 돈 딱 돈 딱 돈 아 아 킵 바꿔서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사자를 해달라고 한게 그거구나 아 여기서 하면 바꿔서 어 아 여기서 바꿀 수 있어 어 바꿀 수 있나봐 스킬 어프레이드 아닌데 어떻게 바꿔? 여기 여기 여기일걸요 어 500원 도박하라고? 500원 그니까 1000원 도박이 개꿀이에요 500원으로 2000원 만들고 2000원 계속 1000원 누르면 절대 못 잃어 옹냥이 패싱을 다 죽였다 통기학생 새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왔어 7000원이 생겼네 갑자기 그죠? 어 7000원이 생겼어요? 뭐야? 뭐야 이거 어 그건 사기인데? 아니 아니 그런건 안되는데 아니 그럼 던전을 왜 가 어 뭐야 11000원 생겼네?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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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안되요 다 다 왔어 다 몰려왔어 아 던전 던전 왜 가 아니 아 저 판똥 구하러 가자 나 400원 밖에 없어 400원 없어서 판똥 구하러 가 던전 왜 가 1000원 이랬어요? 아 1000원 이랬어요? 판똥만 구하러 가 딱 2000원만 벌자 아니 원아이드 잭 맞아? 빨리 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도박군들 댐 어? 광물 팔면 돈 벌 수 있어 어 아니야 판똥 구하러 가 광물 팔면 돈 죽이남 갑시다 제가 그 마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격 좋아요 교환비 괜찮아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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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이거 있고 각자 포지션 시선이 밀리러 간다 겟제네 어 겟제네 진짜 돈 돈 돈 돈 돈 돈 그냥 긁으면 죽네 그냥 긁으면 죽어 구박자금 구박자금 시드머니 어 돈이다 돈 돈 공유하고 무조건 올려버려야지 아 이게 콤보구만 콤보 하면은 그 막 그 있죠 효과 뭐 체제 뭐 이런거 예 어떻게 이번에 넘어가요 아니면은 넘어갑시다 빠르게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바로가기 어 아이템 북동쪽에 있나 볼게요 원방님 있는쪽에 여기 아이템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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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점 있대요 아니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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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네 나오 후멘 포함 비닐 Cornell verl 스티 헬드벌 labor 오! 주머니망토! 금화 더 50번 씁니다. 아 이거 먹고 저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좀 꺼져요 이거 먹고 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저거 먹고 꺼야 되는데? 아 저거 괜찮아 나는 대쉬로 먹으면 돼 난 대쉬로 먹으면 돼 잠깐만 나도 먹을 수 있어 그럼 나 물량 먹고 먹으면 돼 어차피 물량 있잖아 저기 나도 물량 나도 물량 먹고 어차피 저기 물량있으면 물량있어 물량있어 여기 물량있어 채워 여기서 채워 어 여기 바로 저기 셀기템이네 나 이거 이거 만화 안드는 저주 어? 그런게 있어? 여기 여기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아아 이거 이거 이제 갈까요?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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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벌어야돼 이걸로는 안돼 한 2천원 벌고 땡겨야돼 가자 들어가자 어 어 해골몹이에요 해골몹 아 밑에 템 밑에 템 여기 여기 내가 아까 열었어 밑에 템 여기 오오오오 오오오오 장인의 방어구 세트 아 전설템 아니야 가자 가자 근데 이거 전설 뜨긴뜨나 형 좋은템 먹은적 있어? 나는 그 전설 개념을 오늘 알았어 아 가자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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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많아 대머리들 오우 대머리들 ㅋㅋㅋㅋ athletes 으응 labels 빨간 말고 빨간의 어 다 먹었더라 대만아 다 먹어 이게 쇼컷 어 뭐야? 먹어줘 이게 쇼컷 프라이팬 스피드 구슬 회복반지 뜨구두구두구 아니 근데 나 신발 다 왼쪽만 있지? 오른쪽 누가 내꺼 일단 거 이러면 이제 해골맵으로 바로 넘어가지 오오 쇼컷 한번 깨면 이거 되네 한번 깨면 우와 자 이거 그 넝쿨에 보면은 이런거 뭐 있어요 내리는거 그거 내리면 열 수 있습니다 장치가 있어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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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험 나 모험도 놔 모험 킨난다 나 콤보의 다리 허리 어? 벌써 없어졌네 나 콤보의 다리 어? 나 마나 이제 쓰네? 아 나 마나 쓰네? 나 마나 쓰네 이제? 뭐야 뭐야 헬리포터 소리 나 나 나 평민됨 다시 기술 기술 아 이거 다 채워야돼 밟으면 자기 주변이 차는데 능지 능지 아이템 아 능는데 다시 왼쪽 다시 왼쪽 됐어 어떻게 했더라? 해지 하셨어요 오~~ 이거 뭐야? 끓을 불을 다 설정 뚱 Conf 미스터 불을 다 켜야된다구 아 오케이 오케이 다 켜야되는거잖아 그죠? 다 켜야돼 오 됐다 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미스터 예습 안했어? 아 나 몰라 이거 어 있다 있다 버튼 버튼 눌러 눌러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 벽철버거 벽철버거 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올려보내는거 여기있어요 네 나 안올려 아 올릴까? 5권 4개인데 이거 안올려? 5호 4개니까 올릴까? 5호 4개 천원 도박자금 천원 아니 6천원 이지 6천원 5호 4개니지 5호 4개니지 이제 5호는 그냥 돈이 됐군요 올릴건 올려 올릴건 올리고 올릴건 올려 올릴건 올려야돼 아 여기 더 있었네 올리자 같이 올릴걸 아 이거까지 하고 올릴걸 개맞네 어 7시에 비밀방 있대 잠깐만 아이템있어요? 안드신분 7시에 비밀방이 어딨다는거 이건가 없는디? 거기 위? 아까 문 열렸던거 같은데 격쪽에 그림자가 있다는데 잠깐만요 격쪽에 격쪽 그림자? 여기인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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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림자가 있네 그림자? 어 아닌데 응? 무슨 그림자가 어 여깄다 여기다 오오오오 아 여기가 좀 까먹게 되있네 아 뭐야 아 뿌심 뿌심 마나석 샘 나옴 마나 1을 얻음 30% 확률로 원계복 방지 됐어 아이템 몇개야 12개 12개 아까 위에 아이템이 있다면서 송금? 와 미친 마을에 9,000원 있으니까 세금 50%다 이거 뭐야 이거 최고세율이네 어 빨리 써야돼 그거를 할거 없으면 오아라도 사야됨 아 난 송금해야겠다 몰았네 이거 오아라도 사세요 난 송금하고 난 10%밖에 안되니까 갑니다 가냐 고고 도박자금 생겨서 난 어차피 괜찮아 아 그정도면 충분히 벌 수 있어? 2,000원이면 한 5,000원 벌어 이거 일단 모험의 의미가 없었어 근데 근데 두 번 지고 갑자기 어어어 어어 권정 가자고 하는거 아니야 갑자기 오와 여기 봐 터리 어? 나 물리학이 없 물리학이 없대 원박이 챙겨 엄마 챙겨 빨리 어어 엄박님 터리 어 이거 마나있다 미모 조심 미모 강화 됐어 지금 얘네들 사탄 들렸어 우리가 우리가 강해진 만큼 아 더 많아 먹어야 되는데 왜 이게 사탄 들리는 그게 있는데 우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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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오 으 오 게 아프 어 어 4 예 예 예 예가 강화 시켜 뭐야 어안 아 어쉬 아 저 물력 있어요 그 거기서 왁쪽으로 가시면 오 어어 잠깐만 일로 끌면 안돼요 잡았나? 갑시다 잠깐만 강화 시킨다 저 데리고 왔어요? 얘 얘 잡아야돼 강화시키는 어어 엄방에 피해 안돼 엄방에 시켜 엄방시 시켜 피해 피해 어! 제가 뚫어놨어요 길! 물약! 물약길 오시면 돼요 여기 위에 아 퍼즐 사고 있었구나 어 레벨업 여기 뭐가 있다고? 물약 아 나 물약 다 있는데 어 퍼즐이다 어 퍼즐?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 앉아야돼 여기 표시된거 앉아야돼 어디 앉아야된다고? 어? 아까 표시 나오잖아 딱 누르자마자 거기 위에 올라가야되는거 같애 예를들어 이거 하나씩 나오잖아 어 아 끝난건가? 끝났어 끝났네 끝났어 여기도 올리는거였다 여기도 올리는거였어 아 이거 올리는거? 아 수목무신 하나짜리 망 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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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톤이래 아래 왼쪽도 있다 왼쪽도 있고 아래도 안갖고 음 아래를 갔다가 왼쪽? 아래 갔다가자 서리 서리 얘가 강화시키는건가? 그 무슨 지팡이 들고다니는 마.. 그 마술 해골이 있어 마술 해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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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면 올려도 되는거 아냐? 이거 올려야지 무조건 올리는거 있던데 오른쪽에 무조건 올려야지 이거 왼쪽에 우와 돈 4개 있다 다이아몬드 보인다 왼쪽 갔다가 올리자 송하언니 왜이렇게 빨라요 저는 신발이 양쪽에 다 있어요 신발 양쪽 다 있으세요? 응 빨리 오른쪽도 구워야돼 오렌지 아 여기 럭커가 있었구나 여기 럭커 4개 럭커 봐 쟤 한번 가볼까요? 쟤 한번 가볼게요 내가 한번 만만 볼게 오우 내가 한번 가볼게 오우 이거 내가 스킬쓰고 나오면 될거 같은데 일단 킬 스킬쓰 아 걔 아프다 이걸 스킬 써야돼 4강에서 때리면 할만한데 어 형 괜찮아? 오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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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나이스 물약 마시면 콤보 발동 크레이 모아 오 기본공격력 오케이 야 이거 진짜 죽으면 안된다 아이템 16개다 돈도 많아 지금 진짜 죽으면 안될 나 우물 채워 우물 채워 플래그 다같이 가서 우물 채우자 그리고 이거 딱 열어가지고 저거 가는거 있을텐데 트위치 바로 위에 벽이? 저건가? 11시에 비밀방 있다는 소문 11시에 비밀방 있다는 소문 11시 6시에도 있다고하나 6시에 뭐 여는게 있나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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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전설 오오 전설 맨날 전설이래 또 떴어 광유의 기사 오른쪽 아 여기다 여기다 자 이거 열었어요 열었어요 어 뭐야 무슨 일인가 버튼 들어갔어 저 버튼 열었어 이거 먹어도 돼 어 다이아몬드 먹고 다이아몬드 먹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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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오케이오케이 메나 메나 나 아이템 먹으러 갈게 왕 다이아몬드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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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려야겠다 올려야된 올려야된 예 올려야된거 2천원? 2천원인데 올려? 아니 5화가 3개잖아 5화 3개 나 2천원 어 이거 그니까 다 따지면 9천원이지 세금 52% 계속 올라가네 올리긴 올랐는데 올려야돼 왼쪽 어떻게 가 원박시 어떻게 갔어요 아 저기 비밀방 됐다 와 이거다 보스일거같아요 어? 트럭템 충돌하는 저게 50 물리피해 미쳤다 확인하니까 이걸로 개충돌하면 개패겠네 대슛 충돌 대슛 충돌하는 사람인데 애초에 아 중급마나의 구슬이나 2개 아 나 올려? 올려 형 올려 아 이거 쫄본데 이거 올리면 아 형 올려야돼 진짜 올려 빨리 18%인데 아 올려 가자 여기 위험하다니까 근데 이거 올리면 아이템을 못사잖아 아니 아이템 못사도 다 우리 지금 템 많아서 상관없어 도박해서 사면돼 아니 이거 모험하는 게임이예요 아 바로 잡잖아 아니 형 이거 뭉쳐서 사면돼 봐봐 여기 좋은거 없다 봐봐 광산꽃게임이 돼 아 그럼 여기 여기서 벌면돼 계속 기절 여기서 천원 모을 수 있다 우리 여기서 천원 모을 수 있다 우리 어 형 진짜 세다 근데 평타 왜이렇게 세 나 평타 되게 세지 형 평타 왜 야 여기 뭐 있어 강화시키는 데 있어 나 충돌 데미지도 있어 여기 여기 양각이다 양각이야 뒤로가 빠지자 살짝 빠지자 살짝 빠지자 됐어 내가 들어갔다 우리 아직까지 도원결이 한 명도 안했네 네 보수된 어 태전 태전 어어어어 돌아가 돌아가 마나 오케이 없다 어벗거려 와.. 됐어 어 저기 마나 있다 개쩀리네 마나 먹어 멋지지지직 전기 어! 와! 또 강화 아 나 이거 서리만 싸고 빠질게 그냥 나 이거 안 되겠어 피가 나올 때까지 오 위험하다 위험해 어 피가 나올 때까지만 오케이 살벌하다 살벌해 피가 나올 때까지 나 진짜 센데? 평타가? 나 왜 이렇게 세? 형 엄청 세다 이제 야 여기 돈도 많다 돈도 많다 전사가 사기네 전사 좋다 역시 근접이 템이 나오면 세 템이 안 나오면 부기인데 그냥 맞으면서 그냥 때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체제니 있잖아 체제니 사기야 체제니 물 먹고 시작하니까 헛 오 당구 킥 당구하면은 채가 차긴 차는데 이거 예예예 이걸 부셔야 돼 저거 지팡이 꽂혀 있는 거 있지 아 예예예 저기 있으면 애들이 광폭하듯 아 달다 달다 어 오른쪽이 있다 여기 일로 오면 다시 어 여기다 다시 아 여기 다시 결국은 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냐 다시 일단 내가 처리하고 있을게 오케이 오 뭐야 이거 개활지에서 오 오 벌레벌레 쉿 와 나 이거 벙주가 안 나왔네 어 잡았다 잡았다 어 뭐야 어 원망님 괜찮으세요? 네 왜 어떻게 갈 수 있어 와 어 え 또 왜왜 또 아니 아니야 잘 해결했어 잘 해결했어 아 여기 뭐 있다 레버 내리는거 있다 여기도 뭐 있는거 같은데? 아 이거 아닌가? 나 여기 뭐 찾아볼게 계속 아 이거 대슈 나도 할까? 하나 둘 하나 형 나도 왔어 좀 아프긴 한데 여기 결국은 지나가야되나요? 어 그럴거 같아요 아 맨 밑으로 내렸는데 맨 밑으로 뭐야 다 이어져있다고? 맨 밑으로 아 얘를 잡아야죠 됐다 광포가 풀렸다 아 장군도 이제 별거 아니네 아 이거 튕겨서 쓰면 더 세지는구나 아 내가 방패로 막아주면 된대 아 이제 상점 가셔도 돼요 이거 여는거 알아야되는데? 그치? 지금 문 여는게 너무 많아 어 여는게 너무 많아서 이건 열고 가야돼 이거 안열고 가면 어 이거 내가 막아 지금 어떻게 막냐면요 이거 이렇게 막으면 돼 내가 바라보면서 나랑 같이 같이 흠집 우와아아아아아 나만 대시로 빠지는게 아니였어 어 눌렀다 눌렀다 아 눌렀다 아 눌렀다 아이템 아래 뭐 하나 있었는데 각자 먹죠 여기도 있고 저 상자있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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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뭘까 어 이거 은색 은색 열쇠 있어야되네 어 형근이 형 아까 내가 열쇠 사내된거 나 황동색 샀어 아 아 말 안했잖아 말 안했잖아 아니 형 은색이라고 말 안했잖아 여기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없어도 돼 아이템 없어도 돼 왼쪽도 있어 왼쪽도 있어 저기 왼쪽 중요한거 아니야 돈이 더 중요하지 그치? 어 오른쪽에 뭐 있어 아싸 어 엠 신속의 부츠 오케이 방깍이다 방깍 어 나도 부츠 필요한데 아이템 사러 가자 어 나 빨라 빨라 시원해 마법 화살 스크롤 주문 시전하면 전방으로 마법 화살 좋다 꼭 10 어 금화 획득 아 방깍 방깍까지 있으면 진짜 셀텐데 아 난 거부의 전값 다야지 마법사 어 기술 공격력 10 증가 마법사 이거 먹어야 돼 아 근데 1750원 맑은 지도는 뭐야 지도 밝힘 쓰레기 산들 돈 발기 마법 데미지 이거 거부의 장갑 사야되는데 자 갈까? 갈까? 어 오른쪽 오른쪽 열렸다 오른쪽 열렸다 잠시만 오른쪽 어 형 형 땡큐 아 형 아 아 형 잠깐만 아 아 잠깐만 다 맞아 어?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아 너무 아파 다 맞아 화장실 가야겠다 어 화장실 수제자의 비밀 세트 오케이 마나로브 나 차라리 구슬 타고 가야겠다 형 제가 형 한 번만 더 같이 가줘 미안 오케이 화장실 같이 가주기 화장실 같이 가주기 자 천천히 가주기 어? 어? 아 아 내가 가고 가야지 내가 가고 어 왜 이렇게 급해 왜 이렇게 급해 화장실 가? 왜 이렇게 급하냐고 내가 먼저 가고 가야지 이상하잖아 어? 아 이거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내가 가고 가야지 내가 한번 내가 한번 가고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잠깐만 나 이거 죽어 이제 웃을 때가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봐봐 자 어 가 가 갔어 가 갔어 하나 둘 셋 가 하나 둘 셋 가 셋 하나 둘 셋 가 야 독때물은 어차피 안 죽어 그냥 한번에 싱크 맞춰서 가야되나? 어? 저기 아니야? 우리 여기 여기 아니야 다시 가야돼 미스터 싱크 싱크를 맞출까? 싱크를 맞춰서 한번에 알았어 박자 한번만 타봐 그러면 자 볼게 내가 봐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올라와 올라와 내가 붙어 자 하나 둘 셋 내가 조금 더 빨라 내가 조금 더 빠르네 어 근데 줄였다 이게 맞아 이게 맞네 이렇게 할거야 이렇게 할거야 이렇게 할거야 이렇게 할거야 여기 아니지 않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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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최차 최차 아 보배 장갑이 있으니까 세번째만 막으면 되는데 세번째 세번째까지 달려갈 수 있으니까 오 오하다 아 없어 보스다 아 나 오하 그러면 보내야지 오하 오하만 있을거야 오하 보내 세금 54% 뭔데 계속 올라가 세금 개높으시네요 계속 올라가네 보스 잡으면 우리 빨간색 열려요 이거 잠시만요 그 저희 친형 친형 어 뭐야 이거 쟤 쟤 쟤 다발이야 뭐야 뭐야 이거 럼블 뭐야 이거 모델카이저 모델카이저 저 이거 하면 피하고 아 저거 저거 아 해골이 멈추게 해 Això퍼 hardness 볶음 근데 지금 처리 쓰기 너무 아깝다 데미지가 거의 안된다 제가 자료 나오면 제가 그 마법 쓸게요 오! 오! 컷! 어! 오! 어 쉬운데? 아까 걔보다? 페이지가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여기... 끝나지 않나? 역시 아픈데? 뭐야 이거? 버즈는? 어클릭은 마나다라고 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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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잡고 있습니다. 나이스! 어! 여기가자. 어! 뭐야? 아! 아 물력이 없어서 좀 걱정이긴 하다. 나이스! 그... 반 깠어요. 반 깠어요. 거의 다 왔어요. 오케이. 거의 다오. 오케이. 아니 담았네. 아... 씨... 오케이. 어? 어! 형 무섭긴 하다 뒤에 해구리 잡아서 오우 더 트여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난 뭐야 어 더 더 더 이게 페이즈구나 다시 제가 위에 잡몹 잡고 있을게요 나도 잡몹 잡고 오우 개아퍼 아 재기를 우와 오 큰 화살도다 오 뭐야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돌아왔다 나다 나 오글이다 나 오글 나 오글 오우씨 화살이 오 잠목 쌓인다 잠목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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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이 계속 늘어나 이거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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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개 아프긴 하다 우와 이거 어렵다 아 두번 휘두르고 두번 휘두르고 700 700 빡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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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잠목 잠목 풀났다 빡딜 빡딜 어 잠목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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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뚝배기 300 300 300 300 200 100 오 오케오케 살려 좋았다 좋았다 아 감사합니다 헉 회복의 반지 이제 나왔어 와 아 좋아 좋아 깔끔하다 깔끔하다 자 이제 우리 쇼컷 생겼어요 쇼컷 생겼어요 오케이 약재상의 구슬 오 물약 물약 슬롯 하나 추가됨 아 나랑 결의하지 말지 맞아 나랑 결의하지 말걸 어 괜찮아 괜찮아 올라가 핏은 좀 내기 초반에 이게 좀 피가 없네 출사가 오 약스터 왼쪽에 약스터 약스터 한 번 먹고 채울까? 먹고? 약스터는 먹고 채웁시다 내려갈때 채웁시다 약스터 나중에 가야돼 약스터 자체가 피젠이 한꺼번에 내서 저는 약스터를 가야될거같다 아 없어서? 없는사람은 갔다오세요 어 없는사람은 가도 될거같아 충전량이 없으면 난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올리면 안되겠다 이제 안올려야겠다 저는 올리는게 더이상 의미가 없다 나 들어갔다올게 나 들어갔다올게 어우씨 어우 너무많이 너무많이 끌렸는데? 돌아가 뒤로 너무많이 강토카됐다 강토카됐다 이거 아닌거같은데 이거 부셔 부셔 부셔야돼 약수 한번 다녀와야겠다 아 다녀와야겠다 어 다녀와야겠다 어이씨 개무서워 뭐야 기사의 골 기사의 골 기사의 골 어이씨 잠깐만 이거 아니고 돌진하는 기사의 골 지금 이거 아니고 안돼 안돼 안돼요 안돼 한땀한땀 잡으면 돼 응 해골 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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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인반지 있어서 됐다 한땀한땀 어우 좋다 차긴 차 와아 편안편안편안 와 아 또 온다 여긴 오는데 컷인 아 얘 잡아야돼 아 서리가 무조건 이득 아닌가 이거 와 이거 지도 지도 좋다 지도 다 밝혔네 와 잘생겼다 뭐야 컷인 아 여기 컷인다운 온다 그냥 느리게만 해주는거라 딜이 안들어 아 에이미 아 우와 씨 컷인 넓은데서는 좀 별로긴 하다 이건 뭐지 컷신 아 이거 때리면 안되나 컷신 죽여야돼 컷신 생산기지가 있어 아 컷신기지 아 여기 옆구네 어 씨 뭐해 이거 대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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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해 이거 여기 난리났다 여기 난리났다 이거 때리면 컷신 나오나봐요 어 어 쏘셔야 되는거구나 던졌다 오 씨 야 옹냥이가 죽었습니다 관전 관전 근데 우리 둘을 살릴수 있어 어차피 살릴수 있어 살릴수 있어 어 아 나 피가 너무 없어 근데 역시 뭐야 어디있어야지 저희 아랫키 비석 비석 아래아래 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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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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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살려주면 여포처럼 한번 날뛰어보겠습니다 왜 안부서줘 동상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내가 지켜줌 내가 지켜줌 나 레벨업 레벨업 해가지고 피참 내가 지켜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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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폭하네 아니 동상 안부서주고 컷인만 계속 나와 이거 아 부서졌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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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박 도망가 원박은 다 살아 아프다 아프다 원박은 살아 너도 아프냐 원박은 살아 원박은 살아 도망가 도망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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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은데 세 형 죽으면 안돼 아 여기 광폭카를 어떻게 지우지 어디지? 광폭카? 뭐가 원인이지? 오쉣 이거 다 뭐야 수납에 있다 좌은데 여러분 저 해골생산기지 조심해 아 여기다 여기다 얘다 얘다 이 쾌가... 도망가 도망가 아! 궁수가... 개무섭네... 이거? 아우...이 쟤... 이 쾌이새끼... 됐다. 온순해졌다! 잠궁. 잠궁 잡고 궁수 다 처리 중. 커트 아... 저기 궁수 주변에 하우 형 같은 애 있네. 진삼궁 군상처럼 센 애가 있어 센 애가 있어 빨간색 3개씩 쏘는 애 있어 이기적으로 뭐야 이거? 마법사 이거 부셔야 되는거 아니야? 하수구? 법사있다 법사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나오네 하수구 부셔야 되네 어디? 하수구가 없어 하수구에서 개많이 나옴 하수구가 어디야 샌즈 여기 여기 샌즈래 샌즈래 샌즈배드로 간마 아 훨씬 느려지지도 않네? 이게 내 감당이 안된다 이거 저뿐대로 뭉쳐 뭉쳐 다시 뭉치자 다시 뭉쳐 다시 뭉쳐 어 이거 이거 하수구야 이거 하수구 여기서 계속 나와야 돼 아 이거 하수구라고 하는거야? 아 잠깐만 병원형 큰일났다 하수구 하나 게임 하수구 처리조랑 사원조랑 나누자 하수구 처리조 피 없으면 하수구 처리조해 하수구 처리 왼쪽에 뉴하수구 피 없으면 하수구 처리 보석도 있다 보석도 있다 나 체제는 돼서 피는 돼 죽지도 않아 어씨 아 나 개 아파 어 열대 톤먹어 삼천원있다 삼천원 초특급 황금열대 얻었다 형 어디 어디 저 얻었어요 제가 얻었어요 여기도 커신 나와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커신석상이야 이거 이게 커신석상이야 냅두면 커신 계속 나와 아 아 커벙 너무 아파 진짜 나 커 나 부스는 역할 나 부스는 역할 조금만 기다려 체제는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여기도 여기도 커신 생전기 아씨 안 부셨네 커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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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마나 겜겜겜 겜겜겜 어 초특급 황금상자 열쇠 나있어 이거 어 초특급 아니 내 초특급은 아니고 그냥 황금상자 아니야? 아 초특급 저거 저거 이거 잡어 아니 초특급은 아니잖아 그냥 정식 명칭이 그냥 황금상자 아니야? 어 왔어 왔어 내가 열면 돼? 어 이렇게요? 와 영웅 체제는 챔피언입니다 이속감소 면역 이속감소 면역 이속감소 면역 커신 생전기 좀 같이 깨주세요 같이 깨줘요? 커신 생전기 예 갈게요 지금 와 승헌 가자 어 영웅 나왔다 불사조기 커신 생선 아니 안 깼어 한참 남았어 한참 남았어 무시하지마 커신 생선기계를 무시하지마 잠깐만 나 아퍼 진짜 이거 장난아니에요 나 아퍼 나 죽으면 다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내가 모두의 목숨이랑 연결되어 있어 나 요양 나 요양 나 요양 여기 아 다있고 이게 맵이 딱 하나네 음 돈도 먹고 3000원 있다 아 한꺼번에 올릴걸 오른쪽 아래 가야겠다 이건 뭐지 어 없네 여기 뭔가 비밀 비밀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응 왼쪽 위에 비밀방이 하나 있는데 스위치가 없.. 스위치가 어딨지 스위치를 나눠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스위치가 벽에 네모나게 생겨있습니다 여기 네모나게 여기 네모나게 생겼어요 어이고 돈 네모네모 1원 원방님 영웅템 먹었어요 저기? 아니요 초특급 황금열세 초특급 황금열세 초특급 황금열세 초특급 황금열세 초특급 황금열세 있으니까 드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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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여긴가? 아니 여기 아닌데 초특급 황금열세 먹어야 돼 저특급 황금열세 여기 여기 먹어야 돼 아 이거 먹어서 오 아 벽이 없다? 벽 뭐 누르는게 그러니까 이거 방패 누르는건가? 아니 방패는 아닌거 같은데 F라 F 누르라고 열렸다 열렸다 아까 유령 누르는거 다 깨니까 열렸어요 아아 커신석상 다 부셔서 열린거구나 저주 받은 커신석상 아아아아 그러네 그러네 맵마다 기믹이 다르네 옥냥이 와 응 가고있어 가고있어 지금 한 명 빼고는 다 연결되지 세명이 연결되지 지금 스무아빠 빼고 다 연결되지 야 이거 다 돈인데 그러면 스물버님만 돌아가시면 돼 그럼 우리 하나가 돼 잠깐만 어그로 어그로 한번 때려서 데리고 와 스무아빠님 오른쪽 데리고 왔어 양쪽에서 다 데리고 왔나 뭐야 이거 이거 한쪽만 뚫자 스무아빠님 떠났는데 아 나갔나봐 나갔나봐 튕겼나봐 아예 목록에서 없어졌어 튕기셔야 돼 어 없어졌다 진짜 없어졌어요 어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 풀리는거 아니야 동원결이 얌생이로 뭐 스무아빠님 아니 애초에 못들어와 던전을 내가 알기로 어 뭐야 이거 스무아빠님 뭐 어떻게 할수 없지 뭐 빨리 빨리 깨보자 빨리 깨보지 나가는게 아니고 빨리 깨보지 아니 왜 돈을 먹고 가야 돼 먹고 가야된대 아니 왜냐면 초등급 황금상자 먹어가지고 나갈수가 없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근데 스무아빠님 싱글로 접속하니까 던전이 유지가 되는데 아 그래요 아 다시 들어와지 그럼 어떻게돼 아니 들어와지는거에요 그러면 서버복록 어 들어오시면 돼요 흑장면이 방이 안떠요 아아 아 나 죽으면 다 죽어 나 요양 요양 잠깐 숄따갈까요 자연치유 형이 초대해봐 형이 초대해봐 내가 초대해볼게 초대가 안될텐데 초대 안되면 나가자 아 안돼 안돼 초대 안될 그럼 내가 희생할게 이게 맞아 왜냐면 한꺼번에 재시장 누르는거 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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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돈이 4천원이 있었는데 아니 괜찮아 어차피 집에가서 도박하면 금방 걸어 아 나도 죽었어? 아 죽어버렸구나 4천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갈라지는거야 어 눈온다 축복이야 축복 한 명 더 부를까? 숭이님도 있는데 어 다 사람 많으면 좋지 숭이 숭이할래요? 아 돌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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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늘리면 돼 다섯명으로 어 묻진 2000원 되잖아 1000원이 2000원되고 1000원으로? 4000원이 3000원되고 3000원이 2000원되고 2000원이 1000원되고 2000원이 1000원되고 오케이 오케이 오에 오 500원 남았다 자 500원이 500원이 500원되고 오! 만원 5000원이 만원됨 아 그거 때문에 제거 다... 저거 제 돈이에요 오케 아니 5000원 누르시면 안되죠 거기서 아 5000원 할까말까 5000원 위험한데 아 내 돈 다 먹었어 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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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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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그거 내 거야 만원 한 번 더 해 아 7 아 7 대 7 7 대 7 7 대 7 7 대 7 한 번 더 할 수 있어 7 대 7 아 나 길었는데 나 다 해렸어 나도 근데 형이 벌었으면 됐어 그거 내 돈이니까 잘 써 아 돌 팔면 되는구나 아 돌 팔면 안 돼 이거까지는 손해되면 안 돼 드디어 돌아버렸어 부인이 화내 방 넓게 하는 거 뭐였더라 아니 이거 근데 왜 방 넓게 하는 거 뭐죠 방 넓게 하는 거 방 넓게 하는 거 설정 설정 이거 대장장이 2레벨 되나요 혹시? 업그레이드 대장장이 2레벨 3레벨 돼야 돼요 3레벨은 저 잠깐만 그게 안 돼 오케이 오케이 3레벨 돼야 뭐야 형 다 잃었어? 어? 다 잃었어? 어? 형 다 잃었대 다 잃었어? 어? 그러면 누가 대신 저거 병건이 형 거 다 잃은 거 대신 가져가세요 나 2단계밖에 안 돼 지금 대장가 2단계밖에 안 돼 승아버님이 만 원 도박 한 두 번만 하세요 그럼 저거 먹을 수 있어요 만 원? 두 번? 네 만 원 두 번 하시면 저 거랑 병건이 형 거 다 저거 도박사가 먹었으니까 오케이 고! 고! 만 원! 만 원! 아악! 어 세금 줄일 수 있다 오 이거 줬네 위로 씻? 나 잃었어 어어어어 근데 나중에 5만 원 하면 돼 그러면 저거 딴다 아으씨 으으으 나? 아 이걸로 주네 나중에 5만 원하면 다 딴다 의지됐네 이거 기본 공격 올려야 되나? 자 이제 모험할 거야 돈 다 썼으면 모험하죠 깜짝이야 아 모험하기로 했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기본 공격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저 물 좀 떠올게요 은 열쇠 하나 사야겠다 총동 열쇠도 하나 사고 250명 방 다시 팔까? 방 다시 팔게요 방 250명 방으로 해 어차피 나중에 직발경 오면 뚫어야 되니까 방 다시 팔까? 방 다시 팔까? 스킬이나 냉진은 어 그쵸 원래 그걸 먼저 올려야지 이 성기사 침착면이 더 많아졌네 방 다시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나가야 돼요? 네 그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은 없대 산 거요? 네 산 거 날아가는데 샀어요? 네 이거 맨 오른쪽 거 누르면 될걸요? 전원 표시? 아 죽기전에는 유지된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아 스톰 키어 왔고 저 초대함 여러분들 각자 타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게임 초대해드릴게요. 숭이 왔네. 숭이 레벨 몇이야? 숭이 4? 4제? 숭이 레벨 4, 4제. 다 재미 좀 보셨어요, 다들? 네. 어, 나 이거 F가 안 되냐? 어, 뭐야 이거. 어, 초대 확인했는데 왜 안 가지지? 어, 뭐야. 연결 끊김. 어? 잠깐만. 게임 참가 누르시면 돼요. 초대말고. 깨참. 아, 우리 아까 레드 포탈 열어놔서 빨리 갈 수 있구나. 어, 금방 가요. 네. 금방 가, 금방 가. 나 이제 기도할 수 있어. 어? 스킬 새로 얻었어? 어? 기도하면 미친 뭐야 저거. 채, 채, 채. 체제 하고 마젠 마법 방어력 올라가. 돌았다. 어, 뭐야 이거. 필요 한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내 기도. 초대? 응. 사젠가 보다. 어, 하. 그 돌독님 사제. 와아아아아아 무친 사제 진짜 필요했는데 장판 위에 있으면 장판 위에 있으면 적 딜 들어간 만큼 힐이 들어가요 좋은거야 어 형 리밍 됐네 아 저거 힐빔이야 저거 힐빔 딜빔 힐빔 오 여기 위에 있으면 우리 딜한 만큼 힐덴데요 오 왜 팀원 초상화가 안보이지 갑자기 들어가면 보기나 저거 위에 있으면 용감하게 싸워야되네 여기선 용감하게 싸워 도박 도박 장판 딜만큼만 들어가는거래 우리가 딜만큼만 한게 아니고 오 나이스 갑시다 이제 갑시다 자 자금 벌러 갑시다 자 우리 두번 뛰어넘을 수 있어요 도박자금 한 번에 뛰어넘어서 갈까요 도박자금 오와다 오와 바로 오와 위에 위에 오브 오브 되시고 데브 바로 고 바로 고 뒷쪽 맵이 돈도 많이 주는거 같아요 나이아가 많이 나와 오 힐 어마牌 힐 너무 잘다란데 축상 사제있으니까 말도 안되네 돈 먹긴 먹어 어 여기 유령 회피황률 8 기본 공격률 15 이거 맞나? 위에 뭐있다 아냐 바로 들어가 바로 오고 원박 원박 위로 위로 오고있어 원박 오고있어 큐브 큐브 야 이거 너무 쉽다 우리한테 레벨 높아가지고 진짜 잠몹이다 잠몹 안아파 안아파 나 딜 아예 안들어가지고 아 잠깐만 잠깐만 저 힐 장판에 뭐 독이 있는거 같은데 힐 장판 깐대에 애들이 딜을 넣는거 같애 내가 장군 유혹한 뭐야 잠깐만 정권제일검이 내가 살릴게 아 쉽다 그러잖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또 죽었어 병번제일검 또 죽어 아니 나야 나야 나 됐어 옥냥이 뭐했다고 병번제일검 빨리 살려줘 나는 탱크라서 살려주면 안돼 난 탱크라서 살려주면 안돼 내가 살리자 좋아 오케이 아 좋다 템 비만이 얻었다 마법관 통지팡이다 자 다같이 일렬로 서서 맞으세요 샤워 실샤워 자 샤워 여기 아 적외선으로 지져 적외선 지져 자 가 적외선 지졌으면 가 아 그리고 나 장판 까먹었다 내 장판도 있었는데 그리고 다음거 바로 넘어갑시다 여기도 바로 가자 우아랑 이거 먹어 나야 나야 바로 가자 여기도 바로가 힐러 무조건 있어아되네 박스위 박스위 안달아 딱 쓸리는거 봐 내 할만해 어....왜 jazz 당번이형이 살리면 할만해 미스터 왜..왜..왜.. 아니..이럴까.. 누가 죽은거야 이거 미스터옥이..미스터옥이 죽었는데? 로그에는..미스터옥이 죽은걸로 아 잠깐만 힐이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자..느낌있게 아무도 안살려 병거리형이 살려야돼 알았어 내가 살릴게 응 자 1열 적외선 아 잠깐만 안살았어? 원각이 어딨어? 아 위에 위에 무관심 속에 적외선 쐅시다 적외선 쐅시다 아 만화가 없구나 이거 왜 그 지금 오아랑 팀원들 상태창이 안나오지? 그러게요 왼쪽에 팀원 상태창이 안보이는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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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이거 뭐야 잠시 잠깐 올라가 방어력하고 잠깐 나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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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외선 받을사람 옥돌장판 아 내 스킬도 있었어 옥장판 개굿 아 이거 열어야돼 이거 안열기에는 상자 두개에다 오아가 있어가지고 좀 열긴 해야돼 이거 겁쟁이는 여기 내려보내고 겁쟁이는 안 내려보내고 안 내려보내고 어 지금 필요없어 바로 가는거 어 여기있다 바로가 근데 바로가긴 가야돼 2층은 스위치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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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형 이거 하나 둘 셋 저기 이게 뭐지 결속 해제됐어 오오오오오오 해제됐어 아 이거 그 무덤에서 무덤에서 갔어 하나 둘 셋 셋 어 안맞았어 병건제검이 그 방송으로 들어가지고 한타임이 됐네 자 아이템 아이템 어 저거 아이템 되게 좋은거 같은데 아래아래 형 참외의 펜더트 야 여기서 속박 푸는게 나왔네 개꿀 뭐야 뭐야 자꾸 잠바를 남겨 누구야 식사버릇이 안좋네 이거 올려보내야겠다 돌덩대 딛고 들어오세 돌덩올려보내요 그건 뭐죠 여기도 여기도 하나 있는데 있었는데 이건 뭐야 작동 안됐다고 왜 나오지 이거 이거 지름길로 갈거죠 저희 지름길로 갑시다 지름길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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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덩 왔다 돌덩 아 디스커드 좋아 돌덩 오고 안녕하세요 돌덩님 위로 위로 자 이것도 큐브에요 똑같이 큐브입니다 이것도 큐브 넘어가는건 큐브에요 아 뭐야 이거 이거 개쎈데 고난이도 큐브 수지는 다른데 이거 개쎈데요 네네네 파이팅 제가 창판 난이도가 다른데 이거 너무 쎈데 화살을 먼저 죽여야겠다 화살을 먼저 죽여야겠다 화살을 먼저 죽여야겠다 안가면 모빙을 강제해야겠어 화살이 아 레벨업 오 오 오씨 뭐야 나한테 와 나한테 자 창판 내가 안 움직이고 말틱딜 하는게 좋을걸? 내가 데미지도 좋고 딴 데 갔다 오면 딜로 쓰라 확인 쫄철이 쫄철이 원거리지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옴박 옴박 들어 어 자 제일 돌독립이면 후터다니야겠다 어 컷인 컷인 아 왜 이렇게나 가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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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는 피가 얼마나 있는지가 안나온다 어 이거 한참 때려야 되겠는데? 빨개져야 되는데 이상해 안때네 일단 찢어져 잡자 개 아프다 어 빨개졌다 어 진짜 개 아프다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어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이모 왜 이렇게 안좋지? 참군 참군 나 참군 기본 대비 진짜 약한거라 나 참군 대포관 어허허허 eras 로댐 도검 로댐 enforcement 로댐 로댐 아 야 이거 힐이 없으면 안되는데 졸렸다 answered 液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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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죽어요 우리 살려 우리 살려 우리 살려 아니 우리 살려 가야 나도 죽어 살리면 살 수 있어 원박수 날 살려 저기 살려 저희 살려 저희 살리면 다삼 잠깐만 자 장판 여기 여기 살려 장판에 져 그렇지 뭐 계속 생겨 이거 탈출 일단 탈출 코신 내가 좀 어그로 좀 끌어가 반짝이긴 한다 아 좋아 나 피 아예 없음 오 쉿 우리 첫번째만 합시다 쇼컷은 이거 야 우리 실력으론 불이야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나 울리지도 않았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첫번째만 어 1큐브만 합시다 err card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Frankly 재시작 재시작 형 재시작 ی 물 원래 괜찮아 나 1,400원 있거든 이거 아니 avant 만원 совет ос 제시작 제시작 형 재시는 쫙 제시작 이제 제시작 كون 을 십팔원? 없으 DLC 사면 DLC도 할 수 있는데 승완 아빠님은 DLC 다 샀더라고? 아 진짜? C로 보면은 사람들 넘겨보면은 이름 옆에 DLC 산거 표시가 나와 DLC 사면은 뭐 좋아요? 다른 시나리오 할 수 있지 맵을 우리는 광산만 하잖아 오! 오케이 저는 아니 어? 승파님 방 가면 할 수 있대 승파님 방 가면 할 수 있대 갈까? 승파님이 방 파면 DLC 어 DLC DLC 그냥 강해지는 거 아니야? 아 DLC 어려워요? 우리 광산밖에 못해? 이거 해 일단 아 난이도 있대 아니 이거 공을 개사기다 한 개 사는데 1250원인데 한 개 파는데 350원이야 이런 장사치가 덮네 뭐요? 다른 맙도 해볼까요? 근데 아예 못 가는 거 같은데? 아예 못 간대 방산해야 된대 아 오케이 아 스킬 올려야 된다 아 본편이 끝나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본편 내가 보니까 어 딜 그나마 좀 나온다 오 미친 열쇠가 열쇠가 청동 열쇠 은 열쇠 황금 열쇠 있잖아요 초특급 황금 열쇠? 삼 삼 왕 세 번째 왕까지 잡으면 깨는 거 같아 강산 내가 봤을 때 가자 깼다 이거 세 번째가 깨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 초특급 황금 열쇠 거기가 맞아 칠레 모렙 육렙 칠레 모렙 육렙 칠레 고고고 스테이지 육까지 있다네 육까지 있다고? 응 여기 물이야 여기 우물 우물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한번 해 한번 해 박스 나올 수도 있는데 박스 아이템은 챙겨야 돼 1층에서 1층에서 왼쪽에도 뭐 있는 거 같은데 박스 캠 챙기기 각자 퍼져서 그냥 아 각자 퍼져서 오케이 캠 챙기 약하니까 각자 퍼져 그냥 오 수집과의 상자 이거 함정 해제했어요 여기 아이템 있어요 네 아싸 물약 있고 상자 있다 아 나 그거 안 했다 마을 상자면서도 업그레이드 여기도 상자 있어 아 잠깐만 아래도 있어요 아래 아래도 네 재산은 공동 공동은 아니고 같이 나눠먹어 어 됐다 이거 누르는 거 어딨지 어 여기 바로 옆에 아 여기다 오우 여기 아이템 이거 핑이 뭐였죠? 핑이 알트 알트 클릭 어 어 힐러 어 감사합니다 힐러 짱좋네 힐러 짱좋네 어 여기도 아이템 있다 아 나 체제는 이제 안 돼 체제는 개꿀인데 체제는 아이템 없어서? 아니 그 술집에서 안 했어 내가 해야지 오 신발 저건 뭐지? 주황 저 바로 가도 되겠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물약 채우실 분들 채우시고 봐봐 여기 해서 세 개 먹었잖아 아이템 아이템 세 개 먹었죠 2층에서 세 개 먹.. 내가 네 개 먹었어 아 나 하나 이거 얻은 거구나 세 개 먹고 들어가서 아 여섯 개 먹고 다 먹고 오세요 세 개 다 먹어야 되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이동속도 3 맞춤 세 야 이거 맞을 때마다 이동속도 증가한다고? 개꿀이잖아 이거 탈출하고 또 된건가 우리? 우리 안 들어가지지? 가자 거리 어 이제 진짜 세다 진짜 개 빼 이거 큐브1은 그냥 너무 쉬워 큐브1은 날로 날이야 날 얘 벌써 얘 벌써 반짝이야 발광하다 얘 자자 들어오세요 오 나이스 오 따뜻하다 이거 잡아 어 빨개졌다 빨개졌다 펄토 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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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아 끝났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어 신속이 붙여 또 있어 뭐야 잃은 생명력이 25%만큼 마나 획돼 미쳤다 해피 증가 오 마너 없으면 세져 나 피해량 세져 잃으면 됐다 고 고 고 고 2층은 후딱 가는거죠 거기 그 돌아가야죠 2층은 이제 천천히 돌아다니기 2층은 천천히 파밍 파밍 세워두고 여기 비밀방 오 네크로 멘서요 오오 개많아 개많아 아 왜 저렇게 되니 저거 안다네 어 어 힐 힐 갈게요 힐 아 힐이 안 되네 어ьте 수험 쓰는 사람 있는데 피먹는거 쓰네 미스터옥이 쓰는데 힐 받아 x2 이리로 와 모여 보세요 모여보세요 콤보로 되게 잘 들어오네 무슨일인가 일어났다 어 좋아 열면 좋지 다 먹자 버러지들도 잡고 위에 버러지들 있고 그 아래 먹을건데요 왼쪽 왠만한거는 다 아 왼쪽에 하나있다 위에도 안간데 있어 내가 왼쪽 아래 갈게 르레 르레 어 여기 템있어요 왼쪽 아래 아 다이아 다이아 왼쪽 아래 템 보내자 돈 너무 많다 보내보내 돈 너무 많다 뭐야 여기 아닌데 바로 가야돼 르레 갈사람들 템이 어디야 템 없는데 왼쪽 아래 템이 뭐고 가자 템있어요? 나 다 보내보고 없어 없어 위에 위에 다 울고 왔어 받는 피해량 줄어들어 10% 쩌는거 있어? 먹을까? 포근한 안개? 난 가시장화 근데 이속 이거 엄청 줄텐데 근데 받는 피해량 줄어드는게 낫지 이속 줄어 줘 진짜 정확하게 여기 풀벌 будут 여기 풀벌 집이다 너무 많다 긁어! 다시 닿ез Trailer 긁어! 긁어 다시 나와 개발 네네 멀리멀리 궁수가 궁수 에바인데 왕궁수 하우연 하우연 잡아 왕궁수 하우연 여기 하수구 하수구 하수구가 여기 없잖아 하수구 컷 어 버튼 버튼 아 오하까지 오하 오하 버튼 버튼에 오하 자 모여보세요 모여보세요 뭐여 어 어 rip 하이 아 무서워 한명이야돼 한명이 아 이거를 동시에 4개를 다 찍어야돼 4개를 아아 내 생각엔 4명이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아 이거 순서대로 누르는거같애 아 순서대로요? 이거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아니면 나와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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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나 아 순서 오케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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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우측 꼈다 신발 양쪽이다 이러면 아 그래 이거 혼자 할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빨라졌다 이거 말이 안되지 오른쪽에 아이템있다 저기 저기 벌어지게 많다 저기 야 개빠르다 개빠르 와 개빠르다 이래 나 너무 느려 나 너무 느려 시원하다 와 와 와 이제 살겠네 오오 날아다녀 날아다녀 오케이 와 이제 살겠네 저 버러지 데리고 다니는거 뭐임? 어 경험치 증가 흠 전사로 좋은거 좀 재미좀 보셨어요? 맘없네 돈이 없으면 맘없으면 맘없으면 살수가 없어 아까 도박하지 말걸 아씨 아 삼총당 어 이거 좋은데? 카톡 바꾸지 말걸 저 오아 보내는거 뭐야 저거 저 오아 가야지 아니 여기 그리고 돈을 안먹어 오아랑 여기 있는데 근데 저거 오아 맞아 왜 오브 아니야? 왜 오아라 그래? 어 이거 오아야 오아야? 응 여기 명칭 오아리야 오아리 광물이야 저 광물 아 오케이 오오 다이아 헉 뭐야 돈 들어왔잖아 오래오래 아 이거 먹고 아까 비싼거 샀어야 되는데 아하 어 나 아직 안사는데 아아 돈 들어왔다 새로가야지 아하 지금도 사실수 있을걸? 지금 살수있어 아 이미 사버렸나봐 세개 파리 나 하나 안사긴했어 파리 1200원이라서 1400원이구나 아 못살았다 어 하나 못사네 아 아씨 그러네 일단 비싼거 사야지 깨비 아까비 어 근데 깰거 같아 이번에 가자 가자 느낌좋아 체력도 많이 올랐고 우리 아직까지 그 동원결이 된사람 없죠? 동원결이 그냥 한명도 없어 한명도 없어 깔끔해 우리 2탄 왕도 점을 쉽게 깼잖아 그니까 2탄 왕도 2탄 왕은 진짜 쉬움 바바리안 어 여기 그 이따 채우실 분들 채우고 이따가 채울 사람 채워 우와 우와 여기 몰아서 나이스 힐 나이스 힐 나이스 힐 나이스 힐 나이스 근데 앞으로가 광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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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내가 앞에서 탱킹을 해줘야되네 그 화살을 막아줘야되네 아 잠깐만 힐 지켰어 우리가 뭉쳐있어야지 힐을 잘 받아 어 힐 지켰어 올인 올인 자 우리 또 물약 먹고 봅시다 물약 먹었어요 피 달았음 난 피까지 달아놓고 가야겠다 피까지 달아놓고 가야겠다 일부러 피 달아놔 벌레 조심 벌레 조심 나한테는 힐 쓰지 마세요 힐 받고 가죠 다같이 힐 받고 가죠 힐 여기로 들어오세요 오 오움박 오오 방심하지마 왜 아무도 안살려 오움박 근데 아 나 이거 채워오게 빨리 살려 오움박 내가 살려 오움박 내가 살려 나 누가 살리셨네 바로 살리러 왔는데 난 물초로 갔어 물초로 나도 물이 다 돼 물량 먹는 사이 나 왜 벌써 이래 어 어 힐 망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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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 없는거 있나 물은 뭐 나오지 않나 으어어어 꽝 꽝 어 장군이다 장군 장군 뒤져 아 움박 좋은데 데미지 장난 아닌데 야무죠 길이 좋아요 길이 좋은데 아 장군 힐 한번 힐 한번 힐 한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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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한번 여기 시작 위 아 뜨끈 뜨끈 옛날에 우리 엄마 가던 찜질기 레이저 갔어 원적외선 원적외선 옛날에 원적외선 진짜 유행하던 때 있어 왕뽕왕 왕뽕프리 조심 오케이 야 야 야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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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이런 곳이 있을 것이요 스위치 어디에 있을 것이요 와 여기 대박이긴 하다 야무진다 여기 나 간다 으아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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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맞아? 응? 응 혼자 갔다 혼자 으아악 오 묻혔다 묻혔다 개쎄 개쎄 개쎄긴 하다 어 여기 하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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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여기도 열어야 돼 어 오케이 우물 우물 옆 벽에 있다고? 오케이 제보 우물 옆 벽에 오케이 그럼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갑시다 한 명이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다 먹을게 제가 갈게 저 갈게 저기 템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좋다 아 장판을 누르고 있으면 지속돼?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기술공격력 마법써 데미지 10 증가 왜인데? 증가 안하는데? 마나가 계속 들어가는건가? 아 오른쪽 갔나? 어 여기 우왕 아이템 있습니까? 아이템 있습니까? 아이템 있습니까? 아이템 아까 제가 찍어드린거 그 저기 오른쪽 아래 우왕 와우 개꿀 암 약수터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응 안 먹었고 약수터 찾는 갔다 왔고 진짜 세다 진 짜루 이번엔 안 죽는다 마법저항력 5까지 갖추고 하나 더 먹으면 기술공격력 35 35 10에다가 어 나 약속 가지 않았나? 뚜방봐방 약속 먹었을걸? 이거 먹어서 이렇게 된걸? 어... 내가 확실히 쎄네 39네 승반술사는 뭔데 방어력이 이렇게 좋아? 아이템이랑 광어? 아이 고맙습니다 형 내려오셈 가자 두두두두두두 백세다 이제 어? 왕판 해야된다 이거 해야돼요 이건 해 해 이건 할건 해 보낼거네 오아랑 보내 자 출비되셨죠? 아까랑 달라요 피해 피해 돌때는 피해 얘 감속도 안되네 이거 피해 애들 나오면은 튕기게 쓸게요 아씨 안맞아 이 맵에서 내가 제일 구린거 같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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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아 뚝배기 조심 오 오 오 화살 날라오는건 때릴수있나? 아 저건 장치라 저 안되겠구나 아 뭐야 씨 아이고 잘못들어가네 아 아 아 왼쪽만 피하면 될게 마나가 없다 물량을 먹을까? 으흑 오와아 미치워 죽은거 어 콩으로 맞췄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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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씨 딜이 무슨 아 죽었다 나 이거 사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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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냥 이리와봐 dam 타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려앗 하나 둘 셋 사려야김이 어 쏘아 가 Falls 오 나이스 나이스 아 힐러가 확실히 있어야 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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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누르고 써야지 다시 다시 힐 해봐야 돼 자 눌러볼게 간다 간다 안되는데 누르고 써도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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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딜하자 빡딜하자 1600이다 빡딜하자 100 800 어씨 나이스 나이스 고맙습니다 아 치명타 아 많은 장비를 판매한다? 필요없는데 하나도 필요없는데 치명타 아 9.8% 아 맞아 이거 안이어져 힐하고 가야돼 자 자생 자생병원 한번 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자생병원 와아 오 뭐야 이거 그 다음 레이저치료 받으시고 이어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달달하다 자 갑시다 여기 보스 우리 못봤나? 여기 한번도 못봤나? 어 중간에 죽었나? 오 아 이거 기억난다 여기 아 맞아 여기 그 하수구 처리 반 하수구 처리 반 내가 하수구 처리 우리 바로 옆에 그게 있어가지고 편했는데 이번엔 물이 없어가지고 우물이 아 잠깐만 inqu nog 어 뭐야 이거 개 난리 났다 이거 뭐야 이거 다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더니 다 죽었어 둘이 동시에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살았어 누구 살았어 아 누구 없다 숨어아빠했어 숨어아빠했어 어 나갔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나나나나나 어 뭐야 미칠미칠뭐야 이거 아악! 형! 어? 아니잖아 이거 아 원박시가 죽었어 이건 아니야 아니 두번 살렸는데 아니 그거 그거 할권합시다 할권합시다 아 이거 할권해 일단 할권해 할권해 200원밖에 없음 잠깐만 나 이거 하면 안돼 일단은 레벨하고 오케이 뭔 아이템을 사가는게 중요하구만 아 대상관 다 했는데 어차피 할꺼네 하아 간다 오케이 3천원 2천원 2천원 3천원 2천원 천원 800원 800원 300원 컷 아 그렇지 아 아이템 그렇지 가망 dotted 어디어차피 이거 사나 저거 사나 비슷하긴 어 3개 마실 수 있구나 3개 마실 수 있구나 1,000원짜리는 안하는게 좋은것같아 1,000원짜리 일정하게 지금 업그레이드 할게 없어 나 너무 느려 스태스는 이미 다 올려놔가지고 올릴게 없어 3단계 열어야 이걸 하는데 3단계 5에 안 열리는거지 이거 병건이형이 3단계 올려줘야 열리는거 아니에요? 근데 5화가 없어 3단계 하고 저거 대장간 아머까지 업그레이드 해줘야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지않나? 우린 못하나? 우리 5화로? 각자 맵이야 맵 연사람이 그거라 5화 나 13개 고고? 고고고고 5화 몇개남았어 3단계? 그걸 뚫어야 수월하게 할거같은데 5화 뚫고 대장간까지 뚫어야돼 그러면 5화 다음거를 내가 이게 안나와서 모르겠어 20개 주고 뚫어야 되는데 지금 5화가 13개니까 7개 5화 모으고 마을여간 뚫고 자파상전이 5화 모으는데 집중하자 5화 아 이거 계속 5화 박아가지고 뚫고 뚫고 해야지 깰 수 있는거구나 그런거 같아요 그게 5화에요 고고고고 고고고고 두번째 큐브도 한번 해볼까요? 뚫어볼까? 나 너무 느려 5화 많이 얻으려면 나 너무 느려요 나 너무 군뱅이야 여기서 아이템 3개 먹고 저 위에 템있어요 여기 여기 술잔때문에 나 너무 느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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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0개 10개 11개 10개 10개 5화 15개 30 10개 10개 6활백 으음 나이아야 구나 어 마이안 체쟁 큐브 큐브 마이안 엄청빨리 된다 깼다 악마의 집으로 갑시다 바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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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의 많아 이제 무한힘 나 너무 느려 저 큐브에 박혀있을거에요 저 안갑니다 목잡으로 저 너무 느려서 오케이 저 말뚝이에요 공속 지렸다 힐 언제 쓸거에요? 아 돌동기면서 한 발 아니다 내일은 약해 내일은 약해 오케이 오케이 아 내 뒤통수 때린다 아 이거 왜 크로스 때리고 안보이지? 뭐야 누가 죽었어 어? 어 뭐야 내가 살릴게 나 너무 느려 잠깐만 여기 차 잠깐만 ... 영우차 나이스 오오 나 이거지도지도 영우차 나 이렇게 차트록 생기는거 이거? 영우차 잠깐만 보자 영우차 영우차 운데드 아 힘들어 혼복 가자 기술 기술 피해 초록색 엄청 많이 나왔다 초록색이다 다 어 나도 다 초록색이야 다 기술이네 기술 별로 안 좋은데 세트고 노란색은 세트 어 금화 50% 더 많이 였습니다 도박자금 야 도박자금 도박하지 맙시다 이제 아니 근데 업그레이드 할게 3단계 안되면 도박밖에 없어 난 3단계 안된데도 도박했어요 올릴.. 레벨 올릴게 있었는데 다 올려서 음 겟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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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세게 쎄다 허허허 하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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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부터 만화수급을 좀 늘리면 쎄지겠지 돌진합니다 다 덤벼 다 덤벼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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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완전 성냥이네 어 여기 우물 있어요 예 우물 대신 분절 주시고요 성냥이야 성냥 폭탄이 더 쎄 성냥이 더 쎄다 오케이 레벨 업 굿 굿 영차 데미지 감소는 안찍어야겠다 이속이 너무 더하다 영차 오하도 있어 오하먹고 김희미사 Josh 이속이 네 이속이 성냥이는 상냥이 여기, 잠깐만요. 여기, 내가 알려줄게. 여기, 여기, 거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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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다, 형.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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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래. 됐다. 오. 아, 마우스 크롤. 뭐야, 블랙잭. 아, 너무 뚱뚱이야. 형, 근데 느린데 체제인데잖아, 어차피. 어, 근데 체제는 막 그렇게 임팩트 있진 않아. 보낼 거 보낼까요? 상점, 상점 가니까 보내지 말자. 아, 이거 달달하긴 한데, 2300원. 아, 샘물 채워야 돼. 아, 귀찮다. 운동 안 하니까 귀찮다, 돌아다니기가. 샘물 채울 거 채워. 대신 못 채워줘, 남이. 아, 씨. 나 보내야겠다, 이거. 도박할 때 이거 써야겠다. 형, 형 개내리네, 형. 형, 왜. 나 군벤이야. 형, 뭐야, 왜 이래. 너무, 너무, 밖에 돌아다니기 싫어. 뭘 먹은 거야? 전에 아니랬는데? 방깍, 방깍 먹었어. 아니. 그래서 이렇게 됐어. 미스터, 넌 나처럼 이렇게 많이 먹지 마라. 어. 아니, 그거. 우와, 보낼까? 나 보냈어. 일로와, 일로와. 아, 이거 보내면. 아, 보내기? 개군벵이네. 분명히 그거 할 텐데. 먹을 거 있을 텐데. 아, 이거 지켜보는 게 있네. 왜 이렇게 군벌. 나 너무 느려. 괴로워. 나 그, 나 람마스 더블리 퀸 람마스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상태로만 계속 돌아다녀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뚱띠. 아, 근데 저거 어떻게 피하는데? 그냥 맞는 거야. 딱딱해져, 그 대신. 느린 대신 딱딱한 거야. 이렇게. 그냥 맞으면 싸워. 껌보, 껌보, 껌보. 껌보, 껌보, 껌보. 껌보, 껌보. 그냥 맞으면 싸우는 거야. 아, 껌보 좋다. 장군도 잡아. 껌보 좋다. 이런 거는 좀, 다른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 아래에 있는 거. 이런 거. 힘들다. 어, 여기 비밀방 있다. 어, 비밀방. 좋아. 허어. 정확히 보져. 너 형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거 먹어줄 거야. 그. 내가 꼭 먹어야 되는 아이템 뜬 때만 알려줘요. 어. 나는 그, 대. 대떼거지. 그, 레이드 전용. 오, 쒸. 저거, 저거. 안 그러면 광폭화됨. 오, 쒸. 오, 쒸. 오, 쒸. . 오, 쒸. 돈 많다. 돈 сд 배 많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태어나네 돌동님이 힐 잘 주신다 달달 아프세요? 데미지가 너무 세졌어 여기 잡아야 돼 어? 어? 돌동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아니 돌동님 여기 죽었어 어? 봤어 소식 들었어 채팅창으로 좋답니다 채팅창 엄청 안보인다 돌동님 사망 잠깐만 기다려 나 원박치랑 호흡 맞추고 있는데 아 잠깐만 물약고래 치즈를 먹고 어어어 귀가 됐다 아 쉣 쉣? 내가 도와준다 원박씨 락카 락카가 있었네 스위치 찾아야겠다 스위치 어딘가에 스위치가 있을거야 잡았다 스위치도 우리가 찾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좋다 좋다 번개둥이 이거 뭐야 번개둥이 꾸덩이 이거 없야되네 어 꾸덩이 컷 번개둥이 이거 뭐야 어? 이건가? 어? 이거 뭐지? 어 잡았다 아 뭐 하신거지? 사과인데? 사과 거기 스위치 없어요? 여기는 다 뒤졌어요 나 너무 느려 여긴 다 뒤져 오케이 저거 스위치 아니냐고? 고르레에 없나 아 이거 이거 스위치 아니야 이거 아나 뭐 얻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스위치가 왜 없지? 이러면은 저 왼쪽 위에 있나본데? 여는 것이 있을 것이요 여는 것이 있을 것이요 여기인가? 아싸 맞어 안 보이네? 어딘가 있을 것이요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어 일렀다 어 뭐야 뭐가 있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입구가 있어 입구가 있어 입구가 있으래 저거는 어차피 필요없잖아 우리 먹고 갈테니까 저쪽이었네 아이씨피 고작스 이동기로서 상상 마나가 없어 됐다 입구 오셈 다 먹었음 고고 오케이 고고 오케이 좋다 한 두개 남았나? 뭐 오와? 2층이니깐 아니아니 오와 말고 여깄다 여기 보내기 보낼까? 나는 보내야지 이따가 보내자 오우 문콕화 자 뚫어 뚫어 고고고 안 쎄 근데 우리 쎄 우리 쎄 아까랑 달라 진짜 쎄 쎄 강해지 나 사실장 무한만하라 그리고 벌레 가방 나이스 이렇게 풀링을 하고 벽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몰살을 시켜야되네 이렇게 각을 안주면 지들이 여기까지 오니까 장군. 뒤에 장군이 있다 개만 개만해 펀디기알 장군이다 이건가 안 나왔다 펀디기알.. 우와 펀디기알 뭐야 엄청 많아 해처리 세제변형들 쓰레처리 저기는 뭐 알아서 갔다오시고 킬킬 아 뭐야 뭐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칼맞였어 멀리서 날라온 칼맞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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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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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커주심 럴커주심 어 나 칼날라오는거 봤는데 못피했어 뚱뚱이라 원래 우리 못피해 그런거잖아 어 원망님 백 백 백 백 이거 살아야돼 무조건 템 타기라 지금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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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나눠 결속 끊어주는거 나왔으면 좋겠다 옥슴 나눠 episod 옥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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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닥 이게 안열리네 트이치 찾아야지 형 얼른 죽고 다음 게임 하고싶은거 아니지? 응? 아냐아냐 느려가지고 아냐아냐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를 찾아야돼 스위치 형 그거 느려도 형 장점이 있는거에 형이 덜 맞잖아 그걸 생각해야돼 느린 지금 불평만 하면 안돼 안돼 너무 답답해 안돼 안돼 그건만큼 상점 있는거 아시죠? 덜 맞는거야 아 방금 벽 불러졌어? 세상이 세상이 너무 고독해 그렇게 고독하다 생각해서 고독한거야 나 혼자 동떨어진거 같아 어 청롱만월도 있다 여기 어 나도 아 파둘거라고? 형 지금 지겨워서 하품하는거 아니지 느려서 아냐아냐 딴딴해서 하품했어 생각해 딴딴한거 항상 아 딴딴해서 하품했어 기다려 잠깐만 오 저기있다 스위치 어 스위치 오 좋아 우리 아래쪽 그 하자 스위치 온 스위치 온 어 여기 벽 부서졌다 어 여기 비밀방 아싸 옥냥이 따라가 옥냥이 따라가 오 다이아방 오 이거 고라진템 나왔다 형 어? 먹어 다이아방 달라 서로 아이템이 맛있어 어 템이다 템 느리네 느리네 여기 돈도 먹어야 돼 어 거기 가네 돈 다 먹었어 돈 다 먹었어 가자 이제 가자 나 템 진짜 좋다 미쳤다 클레이머어 떴어 너? 어 기본공격력에 10 증가 기본공격 물리피해가 5 증가 나 기본공격 지금 30 강화됐어 야 30? 김법사 김법사 아 여기 형 정보 볼 수 있네 형 이석 1.7이네 아니 원박씨 왜 물리방어력 47.8이야? 방어력 엄청 센 뭐야 이거 속도도 빠른데 뭐야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된거야 이게 왜 47.8이야 아이템이 나보다 더 두꺼워 뭐지 그 막 그 막 그 마을에서 막 그 정비하는거에서 어 다 정비했는데 나도 막 올렸더니 이렇게 되던데요 난 최저는 줬네 아 아이템 좋은거 드셨네 20은 똑같은데 아이템이 좋은거에요 어 어 코스다 왕 보냈고 보냈까 보냈고 보냈고 좋아 왕고 왕고 명차 아 잠깐만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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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아아 좋아 좋아 그래 아 못피해 못피해 이 맵이 내가 구려 몹잡아야겠다 어 벌떡 5천 달았어요 오 어이구 어 콤보 제대로 들어갔다 방금 삼천 삼천 빡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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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콤보 어 뭐야 침착 맵 아니아니 아니 병 병자가 죽었어 병자가 날 사귀자 날 사귀자 도망가 도망가 물련먹고 잠깐 나 물렸어 물련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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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망 사망원인 소장 사망원인 소장 사망원인 소장 아니 그 뭐 있나 본거에요 열려있나? 아 이거 5호 드리고 싶다 40개 있는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찍어봤자 800원이야 다 했어요 진작 이거 올릴걸 보아 매장적인 저 슈퍼 초특급 황금 열쇠 이거 살까요? 초특급 예 저도 살 수 있으니깐 시초왕 저도 살 수 있어요 시초왕 저도 살 수 있어요 시초왕 지금 올렸는데? 시초왕 지금 올렸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대장갑밖에 네 그거로 올렸어 5호가 4개 모여야 3단계로 업그레이드될 어? 그러면 도박이야 도박은 도박하는게 맞아 오 오 12,000원 됐어 오 오 빌드 칭호 인제 스탯 업그레이밍 못해 안해 시드머니 미쳤다 이거 잠깐만 그니까 아까 누구 뭐 펫 같은거 얻을 수 있던데 추종자 허어어어 나 추종자 얻을 수 있다 얘가 대신 줌은 애? 줌은 애? 그거 주워 템을 주워 그니까 잠깐만 개 살려면 25,000원인데 내가 지금 12,000원 있거든 내가 도박해가지고 개 이거 하나 얻는다 아 이거 두개를 겹쳐서 그렇구나 두개로 불리면 돼 이거 학부모 획득량을 늘리자 이 속 하나정도는 괜찮은데 하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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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은정이야 은정 은정이야 하나는 괜찮아, 하나 전에 하나 떨고 왔는데 하나는 괜찮았어 하나는 괜찮아 이기면 분전? 하나는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분전 자 갑시다 괜찮 오케이, 분전 오케이 8레벨 6레벨 템 다 샀어 이득이야 어차피 가자 형 가자 자 갑시다 어 범강님으로 바꿨어 돌쌍이 동해진이 범강 개 아니야? 되게 유명한 사람 범강과 장비 초안지에 나오는 장비 사례 안 됐어 어 여기 뭐 있다 먹을 거 그 흐름 뭐야 이거 염색량인데 형경이 내가 할게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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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 자 하나 둘 셋 척척척 넷 다섯 여섯 오케이 다이아몬드다 오케이 안 가도 돼 칫 칫 여기 채우는 거 벌레 버러지 여기 채우는 거 일단 여기 템 3개 먹고 할 거요? 각자 퍼져서 어 여기서는 한번 있으면 먹고 어 난리 났는데? 어 무슨 소리야 맞는 거 같지 여기 근데 너무 다 떼가지고 이제 쉽다 여긴 진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니 여기는 그냥 게임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쉽다 애들 그냥 출대된 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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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녹아 애들이 고고고고 고고 고고 고고고 기부도 지루하다 지루해 그냥 딱딜 어 원복 군복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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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 개 세다 장군 벌써밀건 나 튕기기 개좋은데? 튕기면은 콤보 발병 되는거 같아 오케이 야 쉽다 쉬워 쉬워 오! 지판이 나왔어! 원데드 원데드 하나 먹고 몬스터 안내서가 좋아 이속? 아싸! 재생 좋지 형 그거 이속 느려진거 먹지마 나? 어 알았어 아싸 충돌 오케이 좋다 개쎄다 갑시다 피도라는 적에게 물리피해를 준다고 무난하다 무난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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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전 바로 갈까요? 어 바로 도전? 바로 도전? 바로 도전? 아 근데 그.. 되게 센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세 바둑? 우리 너무 세긴 해 오하도 있다 오하먹어야 돼 이거 봐 클라스 지금 달라요 도전? 아 아프다 아프다 아 안될거 같아 이거? 이거? 어? 갑시다 어? 이거 버프 바꾸고? 여기 버프 버프 어디 어디? 버프? 아 여기 버프? 좋은거 나오면 좋은거 나오면 음! 경험치 식습량 10배 생명 재생 수치 나 안죽어 이제 나 경험치 10필 나 거의 그냥 그 울버린이야 맞으면서 들어간다 신 울버린 에? 아 그 먹는거요? 먹는거 버프 잠시만요 찍어드릴게 여기 아 나 벌써 8개네 5화 찍었더니 여기여기 어? 버전? 여기가 비밀장점 아래 5화도 있는데 또 여기 5화 먹고 오죠 5화 먹고 5화 먹고 5화 듣다 나 5화 보너스를 올려가지고 5화 8개임 지금 아 여기 5화 또 있어 여기 5화 또 있어 이거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 그 3단계 열어야 우리가 편해져서 오케이 오케이 스위치 스위치 나 피가 안단다 있어야 되겠다 아 진짜 세다 미쳤다 5화 개많다 어 뭐야 여기도 5화 있어 아 비슷해 진짜 세다네 어어어 근데 괜찮아 어차피 성수로 해제돼 나중에 나는 그 방장으로서 그 너를 살릴수 없어 왜냐면 5화를 챙겨야 돼 살려 쇼잉 아 나 살려 쇼잉 내가 담당하면 안돼 나 5화 챙겨야 돼 아 감사합니다 여깄다 이거 밀면은 피가 나네 저 5화 제가 먹을게 저기 저것도 오케이 그리고 올리는거 있으니까 지금 5화를 올려버릴게요 아 좋다 5화 14개 그러면 3단계 열리는거야 3단계? 저거 한.. 아 3단계는 열리는데 그거는 모르겠어 아 그 다음거 모른다는거지 어 그 단계 몇개가 필요한지 6개 우화 16개 가자 일단 우화 보내고 아 나도 보내고 아 우화를 내가 먹어야 되네 딴사람이 먹으면 우화가 아닌가 상관없나 공유되데 형 8개 아니야 지금? 곱하기 되나? 다른사람이 먹어도 공유되던디 아 공유되던디 어 지금 5화 몇개에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 나 8개에서 보냈어 그치? 8개지? 근데 나는 16개로 뜨거든 비일방 어 비일방 있대요 비일방? 저기여기 여기 화살나오는데 지나와야돼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신 다음에 형 잠깐만 같이가 화살 아 내가 내가 막으면서 갈게요 여기 아래로 쭉 간 다음에 달리면 돼 하나 둘 자 원박시 안하는데? 가우는 중 가우는 중 가우는 중 가세요 원박시까지 와야돼 지금 있지 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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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쯔기 어디야? 쯔기 어디야? 아 이건가? 오 반쪽 봐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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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막아줘 막아줘 잠깐만 나 체전이 217? 2.7 좋다 가자 도전하자 나 5화만 올리고 나 5화만 올리고 어 힐 받고 물약도 채... 채웠어요? 물약 채웠어요? 돌독님이 안준대 행거리형이 주면 돼 물량 채우세요 만만의 준비 아 물약 채우고 물약 채우고 난 어스비 셋째는 되니까 상관없게 야 이번에 5화 제대로 나왔다 광물은 세금을 못 붙여 종종 빡chat 빡chat 우엄히 떠났는데? 어? 나 안탱겼는데? 우리한테 떠났다고 떴어. 승우아빠랑 어? 뭐야? 뭐야? 난 움직여 형 움직이는데? 방이 갈렸나? 지금 싸우고있어요? 아니요 어? 뭐지? 나 승우아빠는 멈춰있음 이색카이? 승우아빠는 이거 튕겼나? 그러면 빠르게 5화 올리자. 어차피 내가 보니까 그거 2단계 못개. 5화는 이미 올렸어. 5화는 올렸어. 5화 올리고 업그레이드하고 바로 들어가자. 방진 나간다. 그럼 나가 그냥? 포기? 좀 불안정해 이 게임이. 2단계 250명? 3명이서 한번 조져봐요. 한번 가볼까? 어? 좋다. 가봄? 3명이서 조지? 조지면은 나일로 안가잖아. 관전 한번 해볼게. 나 피젠이 좋아가지고 어. 할만해? 지금 축복받아가지고 이거 우리 지금 축복받아가지고 떼만한거 같기도 한데? 그래 이거 바로 가도 돼. 우리가 이거 하면은 다음에 올 수 있나? 다음에 올 수 있지 바로. 안될거 같아. 아니야 그 세번째 보스까지 깨야지. 나 좀 세긴 세다. 이거 나 있으면 깼어. 저기 방금 확 튀어나왔을때 내가 처리처리하면은 쟤들 다 죽음. 처리콤보하면은. 이거는. 범광을 살리면 안되겠다. 내가 지금. 나 지금 무적이라가지고. 아. 요것만 깨. 나는. 깼다 이거. 깰거 같은데? 세명이서 이정도면 깼다. 어. 금방 시뻘개진다. 어. 절대 방어 생겼어. 어. 뭐야. 가만있어도 이거 안죽는거 아니야? 아. 제니. 첸싱. 맞으면서 패. 맞으면서. 어. 좋다. 무조건 깼다. 살려주세요. 안돼 안돼 살리면 안돼. 혼자 깨야죠. 할 수 있어. 애들이 좀 맞네. 한번 빼야돼. 애들이 좀 맞네. 체력. 또 찼어. 그새 찼어. 그새 찼어. 그새 찼어. 아니 형. 붙어서 때려야돼. 어? 붙어서 같이 때려야돼. 계속 애들이 생겨놔서.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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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또 생겨놔 그거 죽일동안은. 아. 이게 큐브를. 큐브를 때려야다가 애들이 나온대요. 큐브를 때려야. 큐브를 때리고. 아 그럼 잡고 깨도 되잖아. 천천히. 아 그럼 천천히 해도 되잖아. 그럼 잡고 때리면은 또 나오잖아. 똑같아 어차피. 아니 큐브를 때려야 나온대. 큐브 안 때리면 안나오. 아 정리하고 해도 되잖아. 근데 체제니 엄청나. 어 미쳤다 체제. 안 죽어. 조금만 쉬면 돼. 조금만 쉬면. 미쳤다 체제 미치긴했어. 오 화살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쎄. 화살병 개쎄. 죽여달라고. 나도 오락하고 싶어. 아 빨리 죽어? 아니 그냥 오락하고 싶어. 미소. 그.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아? 아니.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그거 안 잡고 해볼게 안 잡고. 안 잡고. 알았어. 안 잡고. 안 잡고. 안 잡고. 한번. 잠깐 쉬어 여기서 잠깐 쉬어. 아 아프긴하다. 대아프다. 오오오오. 장군. 장군의골. 어? 체제인 버프 없어졌나? 아 체제인 버프 없어졌다. 아 체제인 버프 없어졌다. 죽겠다. 안 찬다. 그럴 땐 이렇게 살려. 아 죽어라. 안된다. 아 큰일났다. 그럴 땐 살리면 돼. 물약 물약 물약. 어 범광률 죽겠다. 살려. 물약 물약.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원방님 죽겠다. 그래 내가 아까 말한게 저거야. 저거 써야돼. 어 우원방님 우원방님 지켜줘도 돼. 우원방님. 오른쪽 위에. 우원방님 죽으면 다 죽는다 형. 개패 이거 개패. 알아둬야돼. 아 우원방님 죽겠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아. 아 죽었다. 아아. 아 이거 맞아. 두번째 큐브는. 그 빨간색 펑 터트리기가 있어. 뭐 웨이브 나오는 곳이야 웨이브. 그 가운데서 펑 터트리기. 근데 이거 우리가 가면 100% 깼어. 100% 깼어 진짜. 아 쉬워. 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좀 해줘. 마을 해봐. 그 방 참가할게. 레모리 소모되면 리방 해줘야 된다. 할때마다. 아아. 지금 리방 한거지. 25개 필요해. 5화. 25개? 근데 내가 12개 있으니까. 13개만 모으면 되니까. 한 바퀴만 더 돌면. 아까처럼. 한 14개 16개 다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좋다. 자 잠깐 나 화장실 좀. 마을력은 4도 있네. 4. 5화. 5화. 1. 오아는 나가보요 저 다시 펌 예 오아 오아 13개만 더 모으면 됨 방 만들었어? 아 방 만들었어 들어와 자 들어오세요 버거 어 그러면 일단은 어 밤 됐다 아이템 사고 어 뭐야 물건 다 팔렸어 아 얘 아니구나 포도네 님도 계시다 포도네 님도 불러 안 돼 그렇지 아이씨 천원 남았는데 초특급 황금 열쇠 살까 아니면은 천원으로 도박할까 초특급 황금 열쇠 슈퍼 초특급 황금 열쇠 아까도 근데 이거 샀는데 못 열어봤어요? 못 열어봤어 내가 살게 가서 도박해요 아니 답을 정해놨네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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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누가 사면은 이래요 이게 남았으니까 그냥 기대도 안 했다는 듯이 아니아니 초특급 황금 열쇠 온! 두 개 된다 이거 오 두 개 됐어 500원이 1000원 됐어 자 한 번 더 허어 초특급 황금 열쇠 또 샀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열쇠 복사했고 황금 열쇠 하나 이거 살까? 나 열쇠 다 샀다 열쇠 복사했다 열쇠 다 복사하고 아 다 연지수님들 들어오셨네 네. 어, 다 들어오시죠. 자, 초대함. 한 번 더? 호호... 좋은 탭이었나 보자? 아, 비교했다. 와... 개살기. 아, 개살기. 근데 어차피 2득이지? 이속하지 말까? 이속하지 말까? 이속하지 말자. 어차피 2득이야? 자, 갑시다. 고, 고, 고! 출발! 어, 잠깐만, 잠깐만. 평타 올릴 수 있나? 자, 갑시다. 안되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 고, 고! 레벨 3. 고고고. 자, 갑시다. 첫 번째 큐브는 뭐 진리죠? OR을 13개까지 모으면 됩니다. 지금 16명이야. 자, 여기 하나 열렸고. 이건 각자 나눠서. 아, 이건 쉬워. 아, 다 터진다, 터져. 나 콤보가 안 뜬다. 너무 강했어. 나도. 나, 나 세상에서 콤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됐어, 지금. 치명타 터지는 거 봐. 미쳤어, 미쳤어. 왜 이렇게 빨라. 여기 우물 있어요? 우물 필요 없어요? 그럼 먹고 가자. 여기 상자. 오, 돈 많다. 상자 이거 10대 1, 2, 2, 3분. 저. 여기 아이템 나옴. 12시. 12시 아이템. 예스. 어, 사기다. 적의 물리방어력 20% 무시. 그래, 나 마법인데. 맨지. 치명타, 오케이. 예스. 맨지. 자, 이제 갑시다. 빨간색 갑시다. 바로 고. 응. 아, 바로 고. 바로 고. 이제 갈 거 없잖아. 바로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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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고. 자, 오세요. 오세요. 갑시다. 큐브, 큐브 박사 알리기. 근데 한 명 늘어서 훨씬 수월하겠다. 보스도 그만큼 세지는 거 아니야? 인원수대로? 보스, 보스 체력 늘어나? 근데 사람. AI보다 사람이 있는 게 더 좋겠다. 야, 금방이야 금방. 진짜. 진짜. 지진다. 벌써 터진다. 터진다. 야. 터지는 거 봐. 큐브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 큐브가. 크로 하는 거 봐, 큐브. 빨개지고 있어. 와. 아, 감사합니다. 그냥 큐브, 큐브. 큐브, 큐브. 큐브, 큐브. 아, 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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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다. 아, 쉽다. 오, 나 던전 지도 밝히는 템 얻었어. 오, 그거 천 원짜리인데. 개굿. 이거 제가 길 다 알려드릴게요. 기술 공격력이 자꾸 올라가. 아, 나 좀 템 이상한데? 힐, 힐 받고 갈까요? 병관형. 네, 받자. 병관형이? 네. 하나, 둘, 셋. 아, 달달. 아, 나도 못 받을. 가자, 가자. 갑시다. 못 받을. 못 받았어. 템, 템 좀 조진 것 같은데? 템 많은 테나, 근데 벌써? 템 많이 나왔는데. 좀, 좀 조졌어. 저도 좀 조진. 어, 버튼 있다. 오케이. 오, 버튼을 바로 밟는 거야. 오케이, 굿. 좋아. 시작 좋아. 허어어어! 석스. 전전 다 보여? 전전 다 보여요 이걸 알려드릴 수가 없네 안 보이시잖아요 회원님들 그죠 길잡이가 되어있어요 전전 앞잡이 스테이지 2도 쉬워 어 쉬워 그 큐브가 어려울 뿐이지 큐브는 못 가고 여기에 비밀방 어 여기 럴커 조심 여기 오 오 오래 오하다 흐야 흐야 어 다르게 뭐야 이거 채팅창에서 북남쪽에서 비밀방해라 했는데 북남이 어디야 북남? 어디로 가야 되는데 북남쪽 북쪽으로 한번 가고 남쪽으로 한번 가고 가운데란 제기인가? 중앙이란 소린가 중앙에 한번 가고 삼간활동 다이아 열두시 벽 비밀방이라는 제보가 있는데요 아 여깄따 어 여깄따 오 G 광역 딜 아! 사과! 사과랑 어린지밖에 없죠 아 채팅 잠깐만 채팅 다시 돌려야겠다 어린지 UI 슬래시 어.. 아니 언더바 어..채트 언더바 스케일 3 5 올리고 바로 도전? 5 올리고 바로 가죠 이거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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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UI 언더바 칩 언더바 알만하다 킥만해 킥만해 자 찢어 찢어 이거 무빙좀 화려하게 쳐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좋아좋아 잠깐만 나 우아 안보냈어 우아 우아 10개야 나 오오 왜냐면 난 두배거든 우아 보내봐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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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개만 다 모으면 돼 우원방님 템 개 지리개 떠는데? 공격력 50 뭐임? 근데 이거 기술 쓰는거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우클릭 말고 추키인가? 딱클릭이요 여기 두개밖에 없을거죠? 큐 큐있다 여기 큐 딱 추키인가 봐 큐가 있다고요? 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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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어 큐 아쉬웠다 이거 끝났다 큐가 뭐임? 세번째 스킬 세번째 스킬 세번째 스킬 아아 세번째 스킬이 없어가지고 세번째 스킬을 이제 슬슬 배울 때가 되네 어 우아방님 지금 큐 쓰면 개 세지는거임? 레벨업 큐 봉이 내놓고 썼어 아 여섯 명이 무난하네 장봉이다 장봉 세번째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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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쩔쩔쩔 15분간 쩔쩔쩔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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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망 어렵다 절대방어 나의 물력 없지? 터진다 터진다 왼쪽에 퍼돋내님 힐 좀 퍼돋내님 힐 좀 퍼돋내님 힐 좀 어 물력 없지? 터진다 터진다 해골 대장 해골 대장 어 이거 터진다 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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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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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떴다 진짜 진짜 전설? 차기꾼의 의복 세트 근데 내거 아니야 회피 확률 8% 파란색 떴다 파란색 어 기본 공격력 100입니다 어 파란색 파란색 왓 뭐야 왜 100이야 봐봐 봐봐 나 58인데 나 58인데 흥마술사 개 세졌다 아니 흥마술사가 기공 공격이 왜 높아? 아니 왜 마법으로 하는거 아니야? 희귀템 먹으면 희귀템 그럼 칼이 몇 자루야 이거 지금 뭐 아니 기본 공격력이 100? 아이템 80이야 아니 어떻게 여기로 가 펑탕은 막 펑탕은 막 펑탕은 막 아니 난 난 왜 방어력이 77인데 이거 왜이래 이거 하하하하하하 뭔가 잘못했잖아 이거 그니까 템이 서로 바뀌었나봐요 지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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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갑시다 나 기공이 6밖에 안돼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아니 기공이 올라야 되는데 아 여기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오른만이다 그리운 지역이야 보여줘 형탑막 가락 원박 이야아악 보여줘 와아아아 72 쓰는거 봐 와씨 우원박캐리 간다 뭐야 잠깐만 내가 방어력 70 방어력 70이잖아 내가 태어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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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이거 뿌셔요 이거 개망나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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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상치 못한 선물이 널 기다린다고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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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돼 선물 뭐임 그 아까 우리 아 시간제 시간제 포탈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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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가 가 가 어떻게 뭐야 이거 에프 누르네 에프 누르네 에프 누르면 아이템 주는구나 된거 에 된거 뭘 준거야 뭐 뭐 돈 벌은거 보낼까 이러는데 되게 좋네 아 인프로 보내는거 세금이 없대 와 어 뭐야 이거 아니 럴커 우리꺼였나 럴커 우리꺼 아닌데 세력이 부덩이 여기 하수도 하수도 구덩이 하수도 하수도 공격 중 왜 원복 공복이가 안 돼서 아 궁수가 럴커 쓴데 아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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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커가 있어 우리 럴커 우리 럴커 어 뭐야 아 하수도 다 처리했다 한 방에 죽었는데 개센 놈 있어요 여기 마법사 여기 조심 조심 어 여기 마법사 조심 여기 마징가처럼 생기네 이거 한 방에 죽여요 마징가처럼 생긴 거 있어 여기 여기 하트 유리 대포구나 자 살려야 되는데 승우 아버님 어리기씨 저 안쪽에 깊숙이 아 살리셨다 오 나 어 유리 대포는 아니고 무쇠 조약돌 같은 거예요 무쇠 조약돌 어 여기 하수구 하수구 여기 하수구 대대 대대급 여기서 계속 나온다 컷신도 있어요 여기 컷신 아래 아래 대대급이다 여기 얘를 잡아야 돼 여기 얘를 잡아야 돼 아 마징가가 얘를 말한 거였네 왼쪽에 멀어리 멀어리 제제 제치 잡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풀려 하수구 철거 오케 피해들이 많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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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구 철거 오케 하수구 철거 마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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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마법조심 저거 이상한거 있다봐 저거 뭐야 지폐 지폐 돈 날라다니다 조폐공사 어어어 밟으면 안 돼요 아 저 순서가 있나 본데 밟아볼까 대충 다 잡았을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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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할 수 없네 보자 여기서도 막다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가운데꺼 누르면 되나 아 어 끊었다 아 아 가운데? 어 이거 슈퍼 특급 황금상자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그 청둥 열쇠 범강님 여기 와서 포도네님 힐 좀 포도네님 사망 중 어 왜 언제 죽었어 열쇠 오림 어 여기 난리났네 이거 부셔야 돼요 이거 이거 어 이거 부셔야 돼요 이거 물석상 되게 안 부서짐 이거 되게 안 부서져 어 어 뭐야 뭐 뭐야 난리내네 아 아래에 미쳤다 우와 어 완전 난장판이네 여기 오른쪽에 약우터 약우터 방어도에 버프가 있다 여기 충북 해시 약우터 어 엎 형 거신 거신 약도 어디에요? 세시 세시 하수구 처리 중 하수구 2개 컷 동상 컷 하나 남은 동상도 컷 아래 툼먹기 아 좋다 세시 세시의 하수구 하수구가 아니네 저기 어 열쇠 있다 여기 아 열쇠 여는 채워서 갈까? 나 5화 12개 이제 올라가면은 그 3단계 12있지? 물량 4개 물량 4개 됐죠 네 언제 됐지? 대조음 물약 3개 이제 뭐야 다 깼나? 여기 아이템 하나 있네 어 이거 뭐있다 비일방 오오오 전설템 저거 나도 나도 여기여기여기 또 나오면 전설템 화려해 뭐가있어 엘리자벳 공작에 방해질줄 모른다 낡은 반지 마법진 자동 설치된대 열쇠 오링? 저 열쇠 있음 원하는 그거 갖다주면은 되나? 그런가봐 낡은 반지 마법진이 생성됨 개꿍인데? 그치 뭐야 공작에 인간반지 어 여기 헬프래요 왼쪽에 뭐지? 하나 또 있어 상장 하나 또 있어 상장 이거는 저거 내가 봤을때 이거 눌러 어 열어 그리고 난 같이 갔어 알았어 그리고 내가 나올게 봐봐 야 과감하게 나올게 투사체 오 뭐야 오오 와플기계 어 좋았어 와플기계 느낌있어 느낌있어 흐흐흐흐 베이지안와프 올라갑시다 느낌있어 야 여기 꿀이다 여기 지금 꿀이야 마법진도 생겨 이제 나 아 좋다 고고고 고고 고고싱 3초반 어 뭐지? 저 체력인가? 어 근데 물약도 풀이고 좋다 좋아 할만하다 이제 진짜 뭔가 강해진 느낌 고고 흑마 캐리 가능 여기 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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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마 공격이 없어 어디부터 갈까? 타수구 컷 아래로 내려가보죠 아래로 갑시다 아래로 왼쪽에 구덩이 링구 어 봤어요 마법진 자동템사 꿀인데요 뭐야 이거 미쳤다 마법진 다 같은건가? 아이템? 다 같은건거 같은데? 다 같은거에요 다 다 같은거 먹었나 봐 동작이니까 동상 동상 저 구덩이 보고있음 아래로 갑시다 아래로 아래로 많아 많아 밑에 여기 동상 동상 뭐야 저거 나 마법 중에 여기있어 와 개맞네요 오케이 동상 보고 동상 보고 있음 저 저도 동상 봄 튕겨서 때려야 되는데 오케이 동상 코드네 코드네 절속 푸는 것도 나올텐데 어 비밀막있다 잠깐만 조심조심 바로 위기살 비밀막 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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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래 또 구덩이 저기 뭐야 성적같은게 있네 아 여기 비밀막있다 와 이거 비밀막 여기 아이템 안아야 돼 요새 뭐야 이거 개무서워 빨간깃발도 비밀막이요 아 여기 비밀막이다 구형사망 지금 위태로움 아 이게 함정이 있네 위태로움 위태로움 함정이 있어 많다 많아 저 한번만 살려주면 오아 좀 올릴게요 오케이 오아 나 살림 구덩이는 다 컷 요새 컷합시다 요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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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살려줘 오오 오오 살려야 돼 오오 아 물량먹어 없이 계속하는데 근데 죽어버렸어 뭐야 이거 살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살려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나도 죽으면 안돼 지금 안좋아 오오 이거 우리 지금 4명 연결돼있어 4명 저 위에 저것도 있어요 위에 이거 부시러 갑시다 위에 이거 석상 석상 여기 비밀막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오오 구덩이 개구덩이 구덩이랑 기신 같이 있음 동상 동상 오오오 힐좀 주세요 범범범범광스 범광스 안안안안안아 들어와 들어와 더 죽으면 다 죽을려기 조심조심 자 모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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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음바라 힐암바 1 하나하나 둘셋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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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isions 됐다 비밀방 어디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비밀방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케오케오케 역이예요기這裡먹으세요 아 여기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일단 먹고 먹고 쎄져서 먹으면, 쎄져서 먹으면 더 좋으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그거네? 이거 빨간 긴 발에 눈이 반짝이돼 아 빨간 긴 발에 눈이 반짝거렸다고? 아아 그러네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어 나도 올리고 와야겠다 아 나도 올려야겠다 이거 죽을 것 같다 어, 어디 계세요? 여기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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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죽지마 나 올리기 전에 형 안된다 형! 형은 형!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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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만만해 야 만만해 안죽어 안죽어 나 광전사야 나 광전사야 나 성전사 아니야 광전사야 광전사 좋은거 아니잖아 지금 나 광전사에 가보니봄 어 여기 어플 기계 벨전 어플 이거 이거 한 명 죽으면 다 죽는다? 희생도 아니야 한 명 죽으면 다 죽어 어 여기 어 어떻게 되는거야 오우 수압 사실 할 수 있어요 벨전 어플 벨전 어플 뭐 이건 안 바뀌는건가? 어 뭐야 이거 어이 씨 어 됐다 됐다 힐 힐 힐 내가 해줄게 여기 거기 거기도 난리나? 빨리 가 빨리 가 거기 난리나? 벨전 어플 아 여기 기다리셨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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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개많아 유령 여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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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 나이스 어 아 됐어 여기 여기 돈 돈 돈 돈 구덩이 구덩이 먹을거 먹어 구덩이 구덩이 컷 어 상점 상점 어 상점? 아 근데 돈이 없어 나 5알에다가 해가지고 돈도 없네 일단 돌리기 여기 돈이 있어서 내가 먹을게 아 좋겠다 어 9점을 피해 여기 돈있다 여기 돈있다 돈 좀 먹음 좋겠다 여기 돈좀 먹어야겠다 허어어어어 와 나 개조어템 썼는데 돈이 없다 아 나 돈이 없어 올렸지 아까 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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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피 없는 분들 빠져서 힐 받고 콤보 좋고 여기 일렬 힐 좋다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야 협공 조심 잡음 잡음 아 좋아 다 열렸네 열렸어 열린거 열렸어 왼쪽에 열렸어 여기는 물이 없네 물충전이 없네 일단 보스일듯 물충전이 있어야 되는데 왼쪽 콕 갑시다 보스 깨면은 우리 여기도 쇼컷 생겨요 새로운거 끼는거지요 뉴 쇼컷 고고고 물약 몇개씩 남았어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저 하나 범광 3개 피타고라스 정리 이 두 번 튕기는건가 물약 없는게 좀 불안한데 그럼 물이 안하면 되요 물이 안하고 갑시다 고고 마나채우고 최선을 다해 아아 좋다 좋다 가자 동료가 모두 모여야된대 위로 다 오셔야돼 위로 쭉 원방님도 아닌데? 이 정도면 됐는데 원래 원방님 위로다 쭉 캐야돼 오케이 아 벌써 아니니? 오히려 좋아 올려채우스 여기 한 명 여기 오세주심 오세주심 가운데 가고일도 있으면 여기 빡셈 오케이 여기 집중 오케이 가고일 뻥타지는거 조심 아 뻥타지구나 아 파란거 먹는 우리꺼 아님 오 미사일임 오케이 나이스 여기 위에 테미꺼 내가 뒤지고 갈래 여기 오케이 이것도 먹고 돈도 먹고 오케이 오 쉣 자 아니 재기라 이거 뭐야 이거 어어어 도망가 뭔데 뭔데 이거 힐 힐 미리 해 형도 힐 준비해 와 바로 힐 깔아야돼 아니 잠깐만 죄송해요 여기서 도와주세요 미안해요 죽었어? 죽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감 오케이 알았음 아 알았어 살아왔나? 어 여기 여기 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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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뭐야 오케이 내가 기절시키게 내가 기절 나이스 어 나왔다 나오셨나 나옴 나옴 여기도 있다 하영 우와 이게 막아지나? 안되네 어 안되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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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안쪽 힐 자 위혼바바바바바바밤 아 잠시 기다려주세요 왕님 살래살래 왕모님 위로 올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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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옆에가 있었어 굳이 거기로 갈필요없어 생명의 빈 생명의 빈 라이언 변경 구하기 자 탁 하악 여기록 굳이 갈 필요가 없었어 어허허허허헤어 아 잠깐만 나 죽어 나 죽어 . . 아니, 나 빼고 왼쪽으로 가지 그냥. 형! 아니, 나 빼고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 형, 위로 오라고. 위로 오라고, 형! 나 빼고, 나 빼고 위로 가면 되잖아. 죄송. 죄송. 근데 어차피 좋아. 가서 재생비할게. 재정비합시다, 재정비합시다, 재정비합시다. 오케이, 신고할게요. 2, 금화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돼. 자, 대장가 올립니다. 오케이. 오, 오케이. 대장가 올렸어. 어, 올렸어? 잠깐만, 대장가 업그레이드했나? 어, 뭐야? 안 돼, 안 돼, 아직. 이거, 그, 새로고침 돼야 될 듯? 아, 내가 꺼야 돼요. 자파상점도 올릴게요. 이제 고급도 팔아요. 초록색도. 초록색 하나 팔음. 초록색 하나 팔음. 오, 와우 미쳤다. 오, 강해진다. 이거 무조건 도박해야 돼, 강해지려면. 무조건 도박하라고? 아니,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나에 2,500원이에요. 이 나를 위해서 모아놨지. 하나만 하고. 자파점이 어디예요? 자파점은, 어... 이곳일걸요, 아마? 여기? 본시다. 여기랑 여기, 이런데. 여기? 아, 일로 오세요. 내, 넵에 찍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5화를 계속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여기도 있고. 내가 5화 담당이라, 내가 이거 확인해야 돼. 그리고 이거, 해야돼. 어, 엘리자벳 만난 사, 만났는데 여기 왔다. 엘리자벳. 엘리자벳 왔어? 응. 나이스! 오, 엘리자벳. 나이스! 굿! 아, 이쪽으로도 아가씨인데. 이거 형 내가 보니까 500원을 계속 이긴다. 이거 1000원은 잃는 거야. 어? 아, 스킬이 아직 안 열렸구나. 이거 500원을 계속. 500원을 계속 따는 거야, 이거. 500원 따는 거야. 또 도박? 어, 도박 따는 거야. 적의 물류 방어력을 20% 못이. 좋은 거 맞네. 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500원은, 여러분 이거 저 버그 알아냈어요. 500원은 무한히 따요, 이거. 계속 누르면은. 저 지금 2000원에서 6700원 돼요. 흠. 형도 어디 쓰네. 진짜, 진짜. 지금 7000원 돌파. 7000원 돌파. 7000원 돌파. 아, 저 따래요! 아, 500원. 500원 무한히 안 하셔서 그래요. 500원. 그러니까 1500원은 필요해요. 맞다, 맞다. 강해지자. 그 돈 제가 가져갈게요, 일단. 8000원. 8000원 됨. 버그 맞지? 버그 확실하지? 버그 맞아, 이거. 버그 맞아? 무한버그야. 계속 누르고 있음. 나 벌써 8층 올라간다. 다칠 쪽목. 6층 다시. 6층. 자, 5층. 자, 5층. 자, 4층. 자, 4층. 오케이, 다시 올라간다. 6층. 5,000원 걸어본다. 5,000원 걸면 안 돼, 그럼. 네, 이제 해볼까. 7. 까비. 8층만 복구하고 하자. 8층만 복구하고 가. 다 써야 돼, 세금만 올라가. 맞아. 세금 내기 싫어하게 다 써야 돼. 8층만, 8층만, 8층만 복구해. 됐다. 디자이럽. 5층? 110,000원. 자 그럼 두 배 위엔트. 둘 배 빠른 복구. 이심창배님은 왜 기술 공격력이 마이너스 15예요? 싫어요 술만 서서 그래요 옆에 선술식 가면 오른쪽있죠 바텐더한테 하면 그 대신 체력재생이 올라가요 술은 바꿀 수 있어요 능력질을 자기가 원하는대로 이번 판에 하면서 해가망신 다시 돌러 가죠 이 게임 알아냈어요 1000원 하지 마세요 500원만 하세요 저 지금 개혁간게 500원 10번에서 8번 성공했는데 1,000원 7번 연속 실패해서 다 잃었어요. 500원에서 8대2로 이겼는데 레버리지 땡기는 순간 7번 연속 잃었어요. 저는 사실 5,000원으로 2번 성공해서 업그레이드를 꽤 했어요. 자 그만하죠. 만원 금방 먹긴. 아 뭐 지금 12시도 넘었는데 뭐 게임이야. 그만해. 들어와 빨리. 그만해. 그만해. 나 이럴 때. Q수끼리 안나와. 이 게임이 좀 물려. 딱 1시간짜리 게임. 가짜 재매 이거. 아니 나 1시간 하려고 했어. 아니 가짜 재매. 1시간짜리 게임이야. 막판 합시다. 1시간짜리 게임. 근데 다음에 내가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방팔 때도 내가 우아 많이 열어놨으니까 내가 여는 게 낫나? 아 형 방송 오늘 오래 했구나. 가자. 오늘 1시부터 하셨지. 내가 그럼 우아 담당할게요. 바로 근데 공격력 올라가가지고 일단 세긴 때다. 아 근데 맨슨 대격력 올라가야 되는데. 커집시다 이건 뭐. 좀 돌고 테리퍼로 들어가죠. 네. 12시에 템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2시에 템 나왔어요. 아시죠? 아시죠?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깔끔해. 어 깔끔해. 한번 해볼래? 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일단 알았어 해볼게. 어. 해봐.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한 번 더. 오오. 나 잘하지. 나 잘해. 잘해. 나 템 근데 너무 약하다. 바로 텔포고. 아 저기 아이템 있는데. 아이템 뭐가지 하나 뭐가지. 아이템 저건 뭐하는거야.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이 트라이에 그러면 최선 다하자. 최선 다해. 이거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트라이니까. 후회 없이 다하자. 어. 후회 남기지마. 후회 남기지마. 알았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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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집중해. 오. 기본 공격에 마법키 추가. 오. 좋은데? 아. 아. 네네. 아이템 먹고 지금 갑니다. 갑니다. 오. 이거 때려 부실 수 있겠다. 저라면. 아. 나 그럼 잠깐. 집중력 좀. 내일 거 좀 끌어다 쓸게. 집중해야 돼. 집중. 이거 뇌에 소모 많이 되는데. 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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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잡아주고. 다시 잡아주고. 한번 들어가지고. 야. 바로바로 깎인다. 바로바로 깎. 야.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바로바로 깎을게.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오. 할만한데? 가만히 있어야 돼. 이른 잡아야 돼. 오씨 미쳤네 너무 쉽대 너무 쉬워 나 나 나 나 잠깐만 형 그 위에 나 있어 어 잠깐만 여보세요? 응 놓고 갈까요? 형 그거 나 있어 위에 어? 나 그 아래 아 이거 이거? 그거 나야 그거 나 아 근데 탱크로서 연결해주면 안돼 템도 먹고 나도 아니 근데 형이 나를 연결해줘야 내가 형을 지켜줄 수 있어 알았어 물 댐이 많이 안나왔네 자 이거 힐 받아 미스터 오케이 오케이 호피 좀 호피 좀 많아 호피 좀 많아 성전사 가자 아 기술공격력이 안되지? 너 왜 죽은거야? 나? 가만히 있다가 아 가만히 있어도 안 죽는다고 해서? 응 잘라 나 진짜 안죽어 나는 진짜 나 체진 자체가 지금 좋고 너도 원래 안죽는데 어? 5화 스위치 스위치 잠깐 잠깐 뭐야 이 새끼들 5화 안해? 아 5화 저거 2단계 갈거 아냐 그럼 5화 최대한 먹고 약수터 저기도 있네 5화 어? 트위치 있다 원방 위에 여기 트위치 오오오 뭐야 이거 오오오 비밀방 비밀방 다이아방 다이아방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9시에 물리학 있으니깐 골드방이다 10밖에 어 이거 템이다 여기 템 템 나옴 11시 템 11시 5부 방 오케 아 템 좋은게 안나 뭐야 양동이가 있네 양동이가 있네 다이아방 좀 좋은게 안나온다 어 근데 이거 시간 금방 가는데 6시에 방송했잖아 어 7시에 모였지 돌았네 5화 벌써 12시야 5화 5개 한 10시 된줄 알았는데 저 5화 5개 있으니까 올리고 갈게요 예 바로고 바로고 5화 올리고 갈게 아 나도 올리고 갈까? 아 나 5화 담당이니까 올리긴 올려야돼 나도 올리긴 올려야돼 아 나는 돈 없어 세금도 별로 안된다 좋다 아 형이 방파 아 그러네 형이 계속 방을 파야되는구나 저기 유지되려면 응 고고 미리 해놓으면 되겠네 다른 사람들이랑 하려면 어차피 각자 5화 있으니까 각자 방에서 마을에서 열면 돼 지금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열려가지고 하는거고 응 아름아름 그거 가만히 있으면 죽어 내가 아까 드릴게 어 확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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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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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아직 아닌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막판쯤 해봐 막판쯤 아니 내 운명인가봐 형 형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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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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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멀리서 터지면 뭐야 아직 안 터지나 어 터진다 이제 터져 빗나면 터져 이게 피하지 자 이거 하시고 가렌 위에 가렌 12시 가렌 자 터진다 터집니다 터집니다 아 아 아 아 어 이거 뭐지 포탈 어 오오오오오오 아 또 터져 아랜, 컷! 컷입니다! 나이스! 쉽다, 쉬워! 기술 재생이 안 나 기술 공격력이 안 나오냐 쫌 맞래 깨lla condu가 나 신발장사 힐 해 runtime 장가 산 별로다 레알이 별로다 정판보다 별로네요 속박 누가 한 명이 안 넣었나? 속박이 끊어지는게 한 번 봤다 지금까지 속박이 웬만해서 안 끊어지네 하긴 끊어주면 사기야 성당 가야돼 성당 그니까 성당이 안나와 개 아프다 이거 어 레벨업 레벨업 힐점려 저비 힐점려 여기요 나이스 구덩이 그 화염 화염 표시가있지 동상은 때리면 나오더라고 근데 때리면 나오는데 때려야돼 그니까 이거 대충 다 정리하고 때리는게 나온거같아 ral 비밀방이요 어 갑자기 900 회사 아이 고맙습니다 갑자기 갑분 지금 비밀방에 인해서 들어갑시다 Campaign 한 박시 갑시다 아 돈 뭐야 끝났어? 비밀방에 뭐가 없는데 먹었어 먹었어 돈으로 먹었어 어 살림 아 죄송해요 아 미스터 함부로 살리지마 내 목숨도 있어 아 왜 내 목숨으로 선심써 죽으면 같이 죽는단 말이야 최대한 밀어 최대한 다른사람을 살리게 아 나 죽는다 야 뭐이씨 아 아 아 아 살려 살려 야 살려 살려 군방가 군방가 자자자자자 체없으면 연대책임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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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나 황금만능주의 뒤졌다 황금만능주의 뭐지 오케이 군방 자생냐 저기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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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나 콤보 미쳤다 뭐야 쟤 아씨 저 마나무안 마나무안 나는 황금만능주의인데 나 황금만능주의 싫어 들어간다 리밍쇼 리밍쇼 마나무안 마나무안 성소 여기있어 여기 성소 찍어 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살리면 돼 살리면 괜찮아 다시 마나무안 살리고 그렇지 다시 마나무안 오케이 마나무안 살았어 그럼 힐채우고 피채우고 죽어도 될걸 유지되어 유지될거야 내가 벙강은 내가 채워 벙강은 내가 채울게 벙강은 내가 채울게 내가 벙강 머리 깎아줌 아 어디가 어디가 됐어 우리 최대한 몰려다닙시다 벙강 힐 받게 아니 아니 벙강이 그 빔 쏜대로만가 우리가 빔 쏜대로만가 이거 마나무안 게임 끝날 때까지죠 아 시간있어 돈 아 나 돈 팍포인으로 놔 나 돈 팍포인으로 놔 20렘 리미 아 나 이거 돈 저주 안했으면 미친듯이 올라갔을텐데 동상 동상 동상이랑 하수구 동상 하수구 일단 하수구 컷 오케이 하수구 다 컷 나이스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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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푸게 해줘 동상 컷 동상 하나 남음 됐다 야 저거 좋다 야 마나 미치도 와아 어 여기 황금받는지 원박씨가 먹고 아 이거 갖다주고 갖다주고 이거 힐 뿌려두고 있으면 무한아니 어 힐 뿌려두면 그냥 옷에 옷에 맞따라 힐 따라 맞따라 힐 따라 맞다 힐 따라 어 뭐야 뭐야 이거 됐다 됐다 막써 그냥 오와 내리는게 있는데 오와 내리는거 어 여기 왼쪽에 동상 하나 왼쪽에 동상 공격 오쯧 일렬빔 일렬빔 이거 버프 적어안 20% 남았어요 이케 이케 20% 오케이 컷댨 컷댨 쥬옷 나 이거 왜생겼지 화상이보이나 수월하게 깼다 히힛 좋다 바로 고 바로 고 바로 고 바로 고 나 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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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바로 넘어가서 버프 있을때 많은.. 물이 있는 쪽 잡자 바로 황금 만능주의 있을때 바로 구덩스 구덩스 팀맞아 팀맞아 다 가세요 다치면 치료해 다치면 치료해 안 움직이고 일자로 세워둘게요 힐이 필요하면 들어오게 아아 좋네요 더 헷갈려 자율배식 아아 저도 콤보 상태에서 만화 무한이라 아래도 아래도 예상치 못한 선물을 기다린다구 더보 어디 열렸나보다 인프 어 잠깐만 버프 끝 버프 끝 아 버프 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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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깄다 인프 여깄다 인프 어디 여기여기 위에 저기 어 인프가 광물 줬어 열일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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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여기 여기여기여기 오와 내리는거있다 바로 내릴까? 초특급 시뻘건 열쇠 바로 내리 여급특급 시뻘건 열쇠 미쳤다 여기 모루가 있어요 빨간게 제일 좋아 어디여기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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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모루 마법모루 마모루 이게 뭐야 마모루 마모루 어떻게 됐어 마모루 뭐야 뭐 뭐 뭐 뭔 효과야 난 없는데 마모루 없는데 마모루 파트 뭐야 마모루 뭐 해검된건가 아 해검된다보다 이게 집으로 아 와질 아까 구한것처럼 와지지 않았을까 아 뭐 4단계 대장간 이런건가 어 우리 왜이렇게 세지 지금 우리 세서 개센데 아까 여기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 다 깨면 되겠나 어 여긴 뭐 다쳤다 아 다쳤다 다쳤다 살려주세요 와 이거 뭐야 안 돼 지키면 안 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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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 깔아 장판 깔아 스프릿 링크 스프릿 링크 혼자 목숨이 아니야 혼자 목숨이 아니야 어 좋아 좋아 장판 깔아 자 떼자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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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좋아 좋아 야 여기 하수구가 많네 어 다섯시에 무슨 석상같이 있는데 어 내가 석상 아 여기 여기 이거 깨야돼 아 커신 컷인 석상 깨버려야 돼 이걸 깨야지 이걸 깨야지 그게 나와 탈출구 됐다 됐다 오른쪽 여기도 여기도 여섯시에 버프 돈 있다 돈 마나 소모 제로 마나 소모 제로요? 공통 나왔다 주는 피해량 대폭 상승 나도 나도 오 보여주나? 우와 뭐야 진짜 무하다 진짜 무하다 아저씨 너무 뛰어서 지금 한방에 방문을 주고 있어요 살리면 증명할게요 다시 한 번만 살리세요 증명할게요 오와 올리길 잘했다 옥냥이님 오와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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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에 있어 나 위에 있어 나 위에 있어 범강스 힐 범강스 힐 범강스 범강스 완지가 엄청나 오케오케 와서 힐 힐 받아 하나 하나 둘 셋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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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클라스 구경할 수 있어 나도 나 행운의 이벤트 나 행운의 이벤트 나 행운의 이벤트 뭐지 행운의 이벤트 뭐지 우와 딜 한 다섯 배 늘어났어 행운의 이벤트는 뭘까 우리 목숨 써야지 이제 여기 전쟁가 오케이 진짜 개쎄다 진짜 건너가다 죽으면 끝이야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우와 지금 14개 모았는데 이거 올려야 되는데 14개 우와 올리세요 여기 있어 하나 있어 여기 아 있어요? 여기 오와 절 있어 우리 죽으면 안 돼요 나 이거 올려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이거 올려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올리고 오세요 올리고 오세요 어 여기도 있다 어 초특급 황금상자 있다 초특급 황금상자 있어 초특급 황금상자 초특급이다 이거 어 어 이거 한 명이라도 죽으면 죽어 어 어 어 어 행운이면 좋은거 지금 됐어 바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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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아 좀 채울게요 물약 다 떨어져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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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야 돼 어? 올리고 올리고 포드님 세죠 바로고 바로고 이거 버프 지속될 때 아 버프 있을 때 바로고 그.. 그 오와 보낼 사람 빨리 보내세요 여기 우물 없었죠? 우물 없었어요 그 대신 성소가 있었던 것 같아 성소가 이렇게 많은게 처음이야 어 뭐야? 난 아까 했어 당구 당구 어 조심조심 사살내라온다 자생이야 여기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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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렌지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세다 와 여기 엄청 얘를 잡아야돼 얼음 한번 튕기면 다 죽는다 일격 플리핑 2점까지 떴다 어 여기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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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많아 상점 사과하자 돈 올리면 상점이야? 아 사고해 사고해 아 나 지금 이거 올렸지? 오 이거 좋다 나 혼자 이거 오 오 오 오 아 근데 지금 아이템을 사는게 맞아? 그 돈 먹고 해야지 지금 돈 없을까? 세시에 도르베 네 세시에 르레 올려 어프 이거 언제 끝난지 어디 나와야지 오른쪽에 그 그 스킬창에 나옴 가골 조심 가골 뻥터짐 우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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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돌아간다 저 풀리는게 돌아간다 시계방향으로 어 뭐야 아 우원박이네 우원박 아 우원박씨가 아무 생각없이 보물상자 열더니 갇혀가지고 함정에 함정 탈출하다가 죽었어 나 5화 보내기 진짜 잘했다 여덟개 이거 버프는 되게 잘나왔는데 태음이 너무 별로였던거 아 나 진짜 버프는 잘나왔는데 아아 이게 원박이야 이게 원박이야 전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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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했던 그 시설에 취했던거같아요 아 뽕이 안빠져가지고 약재상에게 물약과 던전의 회복 아이템을 강화할 수 있음 잠깐만 이거 스킬 강화할 수 있지않나 3단계면 어 그 약재상 올려가지고 물약 개수같은거 늘리는거 좋아요 아 오케이 약재상 하자 약재상 어 3단계 왜 이거 안되지 강화 형 3단계 하지않았어 어? 3단계 했어 대장관 올렸어 대장관 말고 훈련교관 훈련교관은 애초에 없는데 어? 그래? 응 이걸 해야 개짜는거 같은데 맞아 훈련교관으로 올리는건 없어 훈련교관으로 올려둡니다 훈련교관 아 지속능력과 살 이거구나 길드구나 아 이거 몇개들어 5개 남았어 아 이거 올리면 개짜는데 형 아 이게 있구나 저거 먼저 했어요 근데 어차피 나 부족 5개면 다음 모험에서 얻으니까 분수대에서 탑에 금화를 던져넣기 해볼까 어 어디있어 분수대 탑 금화를 아 5개 못써요 하나에 천원인가 아 그럼 제가 내가 도박으로 한번 따볼게요 어 좋아 3천원 있으니까 자 응원하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다 응원하세요 어 근데 형 천원짜리 하지마 제발 화이팅 뭔 천원짜리 절대 하지마 형 500원짜리로 여섯번 해야 된다 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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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500원짜리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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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짜리만 눌러 제발 자 모험 자 모험 자 모험의 시간 모험 시간 모험해 모험해 모험 조심해야 된다니까 형 보통놈이 아니야 모험 안할거야? 모루 좋은거 확인해보셨어요? 아 확인합시다 아이템 만들수 있는데 너리랑 스플리포인트랑 원석 써가지고 제작이나 강화가 되네요 어? 그럼 나 원석 여기다 다 써야겠다 마모루 어 뭐야 뭐야 이거 쩐다 마모루 어딨어? 마모루 아 그러네 아 아이템이 세지는구나 1회용이래요 아 이거 버프인가? 제작 제작 제작하면은 뭐야 아 이것도 아이템 사라지는거 사라지는데 어 사라지는거 약체상에서 물리학 개수 늘리는거 어클리들 하시고 네네 아 이런게 있었네 아 여기다 쓸거야 이거 필요하시면은 근데 이거 영구 아이템도 아니고 안하는게 나은거 아니야? 영구 아이템이? 이거 약간 좀 수상해요 이거 마모루 좀 수상함 마모루 약파리 같은거 모루가 뭐 약을 팔어 모루는 죽은건데 수상함 수상함 무생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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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팔어 돈 벌자 이거 돈좀 벌자 아 물리학 개수 1500원이네 쓰레기 쓰레기 마모루 마모루 겨우 갖고왔는데 쓰레기래 아 근데 우리 이거 왜하는거야 막판이였잖아요 5개 업고 그거 훈련교관 하려고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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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하면 못 끝내 5개만 업고 나와 5개만 빙방하자 5개는 진짜 위치 다 알려줄게 여기다 5분 하나 벌자 하나 난 2개야 하나가 난 2개야 아 2개야? 왜 2개야? 나는 그 돈 75% 감소되고 어 5화가 2배가 되는 저주를 받았어 어 그럼 형 잠깐만 6개 됐어 어 나가 나가 죽어 죽자 죽으면 안되지 올려야지 죽으면 안되면 올려 아 저 올리는거 있어 올리는거 있어 르르 있어요 르르 있어요 아 르르 여기있어 1시 1시 아 옥냥님이 새 스킬 배우고 싶은가 보네 아니 그럼 진짜 세지거든요 이거 오케이 보냈어 세지는거 맞잖아 이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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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할래? 죽고 하자 형 깔끔하게 스킬 배우고 죽죽 죽 죽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어? 마울루가기 마울루가기 해야지 오케이 다 마울루가기 결속하지 말고 원박씨 결속하지 말고 원박님이 마울루가기 됐어 포도대님 연지수님 죽어야돼 죽어야돼 ESC 마울루가기 ESC 마울루가기 진모양 있어 게임오버 나가좀 메뉴로 들어가지 말고 병돈이 형이 재시작 근데 아이템 사신분들은 어떻게? 그거 별로해서 어차피 안해 마모루 마모루 사기에요 어차피 신경쓰지 말고 마모루 냄새 난다고 했잖아 이거 아악 그냥 아니라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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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어? 미쳤다 이제 개쎄다 나들 훈련 교환쪽으로 미쳤다 이제 한층 강해진다 난 돈 쓸게 이렇게 많은데 엑 개쎄지나? 일곱 개 모으면 소용돌이 consolidation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소용돌이 하고싶다 소용돌이 6초 동안 신사와 오라를 발산해 근처에 적을 얹어라 별이 하나가 없네 오라 안에 영웅들이 receives 어차피 3 받으니깐 9면은 2짜리 하나 없나? 없네? 이거 개꿀인데 밀탈 쩐다 물약계수 늘려야겠다 어? 왜? 이게 진짜 개꿀인데 도주가 쩐다고? 방패 맞기가 개꿀이야 진짜 이거 별론데? 공략집이 이거 별로라는데? 궁수 다 그거됨 아 3.5초 동안 별로야 이거 뭐지? 초기화 하자고 이거? 그럼 이거 팔아야겠다 형 잠깐만 나 개쩌는 거 배워올게 나 이제 오하의 저주 안해 나 올려야 될 게 너무 많아 오하 그거 술집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 어 거기 건강 거긴 어? 저는 왜 없지? 그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 뜨는 게 아 패스 패스 마다 다른 거구나 다들 올리시고 계세요? 이거 뭐지? 아 난 돈이 없어서 못해 이거 뭐 이거 술 마시면 느려지잖아 우와 이거 올리면 두꺼운 장갑 얻으면은 일단 올라가니까 좋긴 할 거 같아 이거 2개만 더 모으면 대상권 3렙 찍을 수 있겠다 하나 팔아도 도망 못해 하나 팔아도 도망 못해 400원이야 스킬 다 찍고 아 스킬 다 쓰는 거라 나 돈 쓸 게 많은데 여기도 써야 돈 어 뭐야 초기화는 8천원 들어 나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뭐 치고 같은 거 받으면서 돈 한 만 원 주고 그러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저 업적 같은 거 어 맞아 그거 저 도박으로 좀 잃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 잃으신 거예요? 네네 다 잃었어요 이미 잃었어요 그건 아아 잠깐만요 이거 마저 좀 잃고요 마저 잃고 마저 잃고 지금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마저 잃고 헉 이거를 뚫어 놔야 하는 구나 그리고 패시브는 뭐로 올려 주었는지 모르겠네 효과들 아 효과들이 했나보다 오 소장 소장 어 이거 한 번 봅시다 죽은 수 돈 좀 주실분 2천 2천 원만 미스터 어 하지마 아 형 2천 원만 줘봐 너 이거 뭐 해머워치 뭐 프로게임 할거야 아니 8천 원만 있으면 나 완전 세지는데 어 아 프로즈노브 찍어서는 잘못 찍었어 풀게임 할거냐고 감귤이 생겼어 감귤 감귤? 봐봐 황금 황금 아니 그 감귤색 염료 해봐 아 염료 바꾸면 이거 처음만 공짠데 어 그거 저 몇번 이름받고 이름만 바꿔서 그런가 아닌데 처음 공짜다 처음 몇번 해도 네 이름도 바꾸고 외관도 바꿨는데 딱 공짜다 미쳤다 나 첼시로 바꿀 수 있다 내꺼 첼시 갈까 지금 셀틱인데 나 황금하고 싶은데 자르반하고 싶은데 아 돈 준다 내가 황금해야지 돈 들어요 그래 돈 들잖아 이거 한번 하면 처음에 물었는데 그 다음에 만원 미쳤네 만원? 형 나봐라 황금이다 어? 황금이다 이거 봐 나 나 잠깐만 어디 너? 어 씨 어 너도 하고싶다 아아 나 할래 그냥 쩔즈 이거 색깔 하나당 500원씩 들고 이거 이름 바꾼 데 만원 들어요 색깔 500원 이름 만원 아 4단계 신규 패시 그.. 뭔데 이거 잠깐만 나 이거 미래 팔게 나 이거 못 참아 체모 사기래 지금 나 사기 나 완전 세진 체모 봐 한번 체모 봐 아 나 이거 안 돼 됐다 나 이거를 나 황금 나 차르반 나 봐 차르반 기창 조옹인데 기창 조옹인데 나무기 키 패시브 4단계 패시브 이거랑 보스 모드인가 보다 이거랑 어 자 가자 어 뭘 가 어 뭘 가 아니 센거 찍었어 나 이거 뭘 가냐고 잠깐만 나 봐라 봐봐 핫 야아 개쩔지 나 이거 나 이거 나 쩔해주던 사람이 쓰던 스킬이었는데 이거구나 이거 아 이거야 한 방이면 이거 한 방이면 이거 한 방이면 애들 정신 못 차려 이거 이거 좁은 데다가 뿌리는 거 얘 멋있지 진짜 막판 합시다 아까는 업로드 해야되는데 진짜 할만하다 나 진짜 진짜 나 진짜 진짜 나 힐인데 안 나와 허린도 안 나왔는데 나 혼자 처리하고 올게 다 다 처리해 나 황금기사라서 빛 뭐라 나 무조건 안올려 돈 난 만원 될 때까지 안올려 돈 지금 딱 안올리면은 세금 안내면서 완전 모을 수 있어 별세 구간 나 이거 만화 아끼는 것만 나오잖아 뭐야 이거 쉿 여러분들 구경하고 제가 혼자 다 쓸 수 있어 지금 만화 아끼는 것만 나와 적을 죽이면 어! 적을 죽이면 30% 확률로 만화해를 얻습니다 마이다스의 돌 그럼 계속 죽이고 계속 오버쓰고 계속 죽이고 오오 나 이거 나 이것도 좋아 생명력 재생도 좋아 좋아 스타트 좋아 갑시다 좋다 좋다 이거 하이퍼캐리 간다 진짜 큐브 큐브 그거고 예상치 트로트 선물 바로가 여기서 여기서 만화 500 채워주는 것만 나오면 어딨어 찾아야돼 찾아야돼 흩어져서 찾아 어 여기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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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있는데 멀다 아 이쪽 아니야 아 거기야? 나 열쇠 줬어 임프가 빨리 와 열쇠받아 갈게 임프 잠깐 기다려 그래 임프야 가져봐봐 임프야 가져봐봐 일단 더 하고 가 아 뭐 열쇠만 주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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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초특급 황금 열쇠 열쇠 받았어 엄박시 받았어 엄박시 받았어 15번 열쇠 나왔었는데 까비 아 아 하나씩 다 넣었어 하나씩 초특급 황금 열쇠까지 다 받았어 가자 가자 고 제가 어떻게 집니다 오 묻어뜨려 어 묻어뜨려 와 미치긴 했다 미치긴 했다 미치긴 했다 미치긴 했다 미치긴 했다 미치긴 했어 왜 이렇게 아프지? 어 화살을 넋놓고 넋놓고 보고 있어 좋을 것 같아 아 하하하 하하하 어 이거 어 으아 미쳤다 이거 어 바로 마나 채우고 우우 촤아 오우 터졌어 뭐야 미쳤다 미술공격 수명타 업 물리방어를 필요없고 물리약속도 50% 업 이분공격이 필요없고 아 괜찮은데? 마나 마나 제발 마나 마나 재생량 3증가 좋아 아 부럽다 됐다 갑시다 마나 재생 중요한데 안나오네 이정테임 하나도 안나오네 지금 도원계리는 안됐어 쉬워서 아 잠깐만 이거 힐 한번에? 힐 한번 아 힐 한번 힐 힐 힐 마나 재생량 진짜 빨리됨 지금 갑시다 야 이거는 주술싹 처리 간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진짜 나 안올려 스위치 스위치 있어요? 네 스위치 스위치 어 찾았어요 스위치 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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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될 동안 만화 재생량 만화 재생량 스위치 좋아요 다 먹고 아이템이다 아이템 아이템 템만 잘 뜨면 돼 아이템 아이템 여기 아이템 아이템이 제쪽에 공물 공물 후방 90도로는 투사체를 막습니다 아 그거 프라이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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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다 무기 무기 어 여기 무기 오 아이템이요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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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는데 아이템이 왜 이렇게 잘 나와 아이템 저기도 아이템 있다 왼쪽은 파랑 아이템이다 무조건 확정 전선 아이템 비밀이다 비밀 어 여기도 마모르 같은 거 아니야? 아 제발 마모르는 안 돼 제발 마나 아이템 아 아 물리피에 맞기 나쁘지 않아 다이아몬드 싹 없는거잖아 없는거잖아 아 어 여기도 있어 야 이렇게 많이 나와? 물량마시면 5초동안 이 섭진가 어 좋아 왜이래 이거? 왔나? 미친거 아니야? 쿵땡이 뭐죠? 니 마크에 많아 아아 마크에매도 강물수지렴 쿵땡이 이거 우리 지름길 가실거죠? 니 마크에매 알지 지름길 지름길고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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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구기해진가? 이거 보낼거에요? 아무데들거에요? 돈 보내... 보내는건 아닌거같아 아 그래? 아 왜냐면은 한 번에 올리면은 그 수수료 덜 받음 아 그래 들고갑시다 아니면은 진짜 돈 모으고 모아서 상점가서 템 사고 다 사고 끝까지 끝까지 극한 우리 진짜 올리지맡시다 죽을때까지 올리지맡시다 진짜 미리 없어 진짜 진심으로 진심 진심 정결이 아무도 안했어 아무것도 없어 개패 개패 다 탔네 오고있다 쐈야지 아 아 오케이 아이고와 빨리 야 엄청 빨리 빠져 아 퐈 퐈 정파 cases 아 후회팬 진짜 달다라 저 이거 깔을게 쓰이 오우 정파 아 깜이 범감 승희 여기 아홉 barre 2종 나이스 나이스 어 워밍이 어 워밍이 자생자생 뻥터짐 오케이 계속해 됐다 터진다 뻥터짐 뻥터짐 아 물약 물약 나 가렌한테 죽어 가렌 세네 가렌 백무빙 해야되네 내가 살려줄게 어 어 괜찮아 아직 한명이 살려야돼 어 뭐야 나 좀 약간 무관심인데 나 좀 약간 무관심 아직 괜찮아 어 아직 나쁘지 않아 힐 좋고 아 저 여기 저 여기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니 마크엠 알제 니 마크엠 알제 형 그거 켈타스 그 뭐지 스킬 불씨 불 옮기면서 터뜨리는거 살폭 미쳤다 저거 처치했을때 주변에 25% 확률로 살폭 계속 옮겨 살폭? 계속 옮기는거? 너 그러면 그 오브에다가 터뜨릴 수 있나? 어 되는거 같애 기공플러스 앞 쓰레기를 나 여기 마크엠 없어? 아 여깄다 아 마크엠 세트는 3개 모아야되는구나 가자 레고 구조물 피해도 생겼다 잠깐만 힐 다 됐나? 고 마크엠 다 뒤졌다 응 응 컴온 11시 버프 아니 1시 버프 1시 버프 버프 먹고 합시다 비석 비석 성수 성수 타격바르게 나 나 나 절단기다 traход 나 절단기 나 절단기다 나만 discussions 나 마나만 있으면 절단기를 pays 난 범기 아까 어? 엾 나 범기 도망이 미쳤다 나 마나 안 달다 마나 안 달죠? 아 무한이에요? 킬 난타 검기 계속 검기 계속 발표 아 마나무안 부럽다 나 마나무안 떠야되는데 나 검기무안 검기무안? 검기무안 나는 그 뭐야 팔쟁이들은 나한테 타격 못 줘 동상 튀어나옴 동상 팔쟁이들은 내 이거 공격 채워주는 일이야 없어졌다 공속 왜 저래 오오오오 심는다 심는다 오오오 아 나 근데 마나 나 센데 저거 먹어 저거 줄 줄까 먹어 유령이 세구나 아 이거 궁수가 좋은데 전사는 움직여야되가지고 이거 마나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 어 어 발리는거 있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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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근데 한명 남았어 뭐야 또 사고를 함? 다 죽었어? 옥냥이 범강 침착맨 순으로 죽었네 좋다네 잠깐만요 그 중요한건 아니죠 뭐 금방 삼 다같이 죽었다는게 중요한거지 누가 먼저 죽었나보다 그래요 하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범강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우린 운명공동체야 살려줘 살려 이렇게 되세요 주변정리 되세요 주변정리 범강부터? 범강부터? 제가 살릴게요 그 다음에 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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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좀 더 누워있어 더 누워있어 찜질 한번 해줘 찜질 한번 해드릴게요 찜질 해드릴게 아아 뜨끈 뜨끈 지진다 지진다 오케이 다음방 열린 나이스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여 이거 어? 해골 해골 자 이제 우리 동원결의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지금 아 지금 저희 다 누르면 나오는거 같은데 이거 여기 누르면 나올걸? 형 거기 눌러봐 이제 여기 어 됐다 삼조방 있어요? 파란색 삼조방 없애? 나 이거 없다 열쇠 여기 나왔어 여기? 나 열쇠있어 열어봐 그 12시에도 상자 하나 있어요 함정 공격만은 아오케이 여기? 여기있어요? 12시에도 어 뭐야 어 어 후암행 왼쪽으로 왼쪽으로 후암행 왼쪽으로 으이씨 일단 저 열대가 있나요? 어 왕야가볶 기굴인데 기본공격 적중시 10% 30에 망고 피해를 파는 거 두 개 있는데 도움! 도움이 아니라 어 잠깐만요 나 깔아줄게 깔아줄게 넘어오면 일로와 조졌다 이거 들어가면 안돼 나가야돼 이쪽으로 들어와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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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사망원인 옥냥이 아니 4천원을 모았는데 못올렸네 아이 뭐 올리고 다 그 뭐 그래고 다 했잖아 그래 재밌었으니까 재밌었어요 아 모기가 모기 신경쓰이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재밌으면 됐어요 아 타이밍이 좀 안맞았나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아 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았어 아 근데 시자가 똑같네 나 나 만족했어 나 이거 개쎄다 진짜 아 나 왜 똑같은거야 나는 나 이거 데스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합시다 아아 근데 옥냥이는 다른걸 안찍고 있었나보네 그래서 세번째 스킬 아아 우번방님 아니에요 우번방님 저에요 저 우리 그냥 연결돼가지고 죽은거 쟤가지고 돼가지고 다같이 죽기로 했으니까 모두의 잘못이에요 모두의 잘못이야 맞아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음이야 다음은 아니 이정도로 올려야하는데 이거 이거 너무 아깝다 아깝다고? 나 이거 완전 완전 마스터하고싶나요 이거 광산만 깨기? 광산만 깨기 광산만 깨기 다음에 또 모여서 광산만 깨기 시간이 있을때 모여서 광산만 깨자 뭐 근데 이거 이거의 장점은 세명 모이면 세명이 해도 되고 일곱명 모이면 일곱명 해도 되고 오케이 그게 장점이라 그냥 날 한번 잡고 올 수 있는 사람만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습니다 들어가세요 저 빼고 깨는거 아니죠? 저 나가면은 아니 그 미스터 뭐 할일이 있지 않아요? 아 나 쎄 나 이거 진짜 쎄 근데 빼지 않음 근데 근접캐릭터를 아무도 안하네 근접캐릭터를 아무도 안하네 근접캐릭터를 아무도 안하네 근접캐릭터를 아무도 안하네 흥마 흥마도 근접이야? 흥마? 흥마 근접이야 평타가 근접인데 피해보기랑 만화해보기라서 평타가 필요해요 스킬을 먹어야지 아 평타를 때려야지 만화해보 피해보기돼서? 네 아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 검투사도 있는데 그건 DLC캐릭터 도적도 있고 도적 도적은 다 뚫었는데 도적이 숭아버님 아니에요? 도적은 그 열쇠 없어도 뚫어질 것 같 그 다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적은 아 숭아버님이 저거구나 그 사냥꾼이구나 예 마녀사냥꾼인가 그건데 악마사냥꾼인가 마녀사냥꾼인가 부대김 이거 조지히 쓰레김 유툰 유툰 싸도 한 단계만 더 올리면 진짜 개살기 된다는데 이거랑 PC브랑 결합되면 기 пош ак 아 미쳤긴 했다 재밌었습니다 뭔가 싫은데요 어 끊었어 여기 방터짐 아니 뭐 한 잔 자주 하죠